근데 너무 까불면 그 조치를 빨리 치워야 돼 평화주의자 마인드로 가면 안 돼 알겠지? 오케이 약간 선 넘는다 싶으면 바로 자 지금 말자 또 선 넘네? EPU로 지금 라인전을 해? 따콩 응 이런 주도권 누구한테 있어? 이러면 나한테 있어 직가야 돼 말자는 말자 직가야 돼 겁나 괘씸해 지금 자 자나떼식 직간다 아 이거 아파 그러면은 한번 막아줘야 돼 어 아우 가려고 나 끊었어 자 직간다 이거 푸쉬하고 나도 직가 그치 빨리 스킬을 다 써서 그냥 푸쉬를 해 그런 라인은 그래 버려도 상관없어 경험치함 먹으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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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빨리 직감 범 가나먹는 동안 나는 집에 갔다 올 시간을 범 어 어 자 지금 말자 CS 몇 개 타 이러면 여섯 개 그치 그러면 누가 이득이야 개이득 우리 팀 응 그렇게 해서 위드 격차를 벌리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열 시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열 시 됐다 나가자 나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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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재밌네 포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분명 저번 시즌에 할 때도 배웠던 것 같은데 이게 한 반년 지나니까 리셋이 되네 맞아 원래 그래 화장실 갔다 온 마지막으로 화장실 갔다 온 마지막으로 형님 손 좀 부셨습니까 지금 세팅하고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와 개무섭네 기살대 아 이름이 피곤하시겠다 아 괜찮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아 이거 진짜 이거 방송하면서 이런 리액션은 일반적인 리액션은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보통 어떤 리액션이 오나요 보통 이렇게 하면 제 그 뭐야 누구야 배돌아지 같은 경우는 너나 잘해 뭐 이런 식으로 너나 너 할 거나 잘해 남신경 쓸 시간에 잘해 지금 그렇게 하시는 사이 아니니까 아 나도 나폴레옹식 수면법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나폴레옹식 수면법 진짜 좋아 나도 옛날에 뭐지? 한창 이제 방송 다른 사람 거 도와줬을 때 20분씩 10분씩 자고 일어났거든 응 20분씩 10분씩 자고 일어난 게 제일 개운해 진짜 아 나는 이게 30분 자면 진짜 한 7시간을 자버려서 아 안 되더라고 이게 나폴레옹만 할 수 있지 그거는 나폴레옹 그렇게 하고 나중에 준 4잠 매단냄새 맞아 맞아 나폴레옹 단명하지 않았나? 그거 누가 죽였어 죽으라는 건가? 그러네 누가 죽인 건데 다폴레옹은 감옥에 해가지고 단명도 그거 누가 죽여도 단명은 단명이지 과학적으로 잠 많이 자는 사람이 수명이 길대 그게 잠을 잘 때 심장이 좀 느리게 뛰니까 잠을 계속 이제 충분히 안 자고 계속 깨 있으면 심장이 계속 뛰어야 하잖아 심장질환이야 무리를 해서 심장이 계속 뛰어야 되니까 깨있는 시간 얘기 같은데 잠 진짜 많이 자가지고 요즘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데 사람이 좀 느리게 느리게 살아야 돼 그래야 고북이 오래 살잖아 근데 어차피 죽어 그래 많이 벌고 빨리 쓰고 아니야 이거 좀 한 내가 보기엔 한 60년만 버티면 저거 뭐야 기계심장 장기 갈아 맞아 갈아치울 수 있어 60년만 이게 좀 골이 있어 골 이게 50년 사는 사람은 손해인데 60년 살면은 60년 버티면 바꿀 수 있어 60년 버티면 바꿀 수는 있는데 처음 나와서 되게 비싸 그래가지고 돈이 많아 밀리버려놔야 돼 그래서 55년 버티면 위험한 거야 이제 우리 나중에 그러면 화상가서 살 수 있는 거야? 화상가서 살려면 더 좀 필요 안 돼 인터넷들이야 거기 더 발전해야 될 텐데 아 인터넷들이구나 인플란트 같은 거야 인플란트 처음에 나오면 엄청 비쌌잖아 그러니까 한 그 좀 혜택을 받으려면 한 100살까지는 버텨야 돼 자기 심장으로 맞아 맞아 음 화상에서 인터넷 쓰려면 쓰리지 써야겠네 그러면 그치 그치 그전에 우리나라는 우리 전세계는 하와이에 게임 서버부터 만들어야 돼 공평하게 북미랑 같이 게임할 수 있게 하 음 이거 지금 너무 치사하다고 생각해 난 개인적으로 맞아 맞아 우리 되게 대화 수준 높다 전세계가 공통 똑같은 핑 50핑으로 게임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와야 돼 근데 근데 저기 내가 좀 늦게 와서 혹시 상대 팀에 대해서는 그 전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 탑정글 강팀 바텀 노답팀 바텀이 에쉬 에쉬 타릭을 좋아한대 에쉬 타릭 에쉬 타릭 음 일단 벌써 약해 보인다 탑정글 강팀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어? 밴킹은 어떻게 할 거야 탑정글 우리는 밴킹 똑같이 할 거야 그 소우르 팀으로 밴킹 할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저기 함수야 응응 피곤한 거 알겠는데 왼쪽 한 번만 가줄래? 왼쪽? 아 우리 그거 맞춰야 되는데 저거 뭐야 아니구나 한나가 가야 되네 내가? 한나가 가고 한나가 가고 아 피곤하구나 어 대갈공면이 그리고 갔다 오고 아니 아니 내가 나가고 내가 나가고 한나가 넘어가고 어 날 초대해 들어가 옮겨 한나 오른쪽으로 옮겨 오케이 어 그리고 초대해서 대갈공면 데려오고 잠깐만 오케이 가고 이제 저거 뭐야 박준석 박준석이 올라오고 한나 들어가 저거 홍민기 씨 쫓아내자 홍민기 씨 홍민기 씨는 알아서 이제 내려가니까 오케이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 왜 또 한나가 내려왔어 지금 이해를 못했어 홍민기 씨가 누구지 하는 대로 할게 순서대로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오케이 아 메라님이야 그리고 내가 들어가고 준석이가 나가고 내가 나가고 내가 나가고 안되네 아 머가리 머가리 머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야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돼 들어와봐 들어와봐 병건이 들어가면 돼 병건이 들어와봐 나 들어왔어 손머리가 응 나오고 내가 들어가고 둘 다 나가 쫀득이 나오고 오케이 병건이 들어가고 나오고 됐어 어 이게 행사전부터 너무 힘든데 나 화장실 한번 갔다올게 못어치셨다 오케이 로봇 들어와되지 않나 지금 로봇 들어와되지 않나 지금 로봇 들어와래 초대해 잠깐만 저게 정글 다이아야? 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쟤 초식동물이야 나갔다 들어와볼래 내가 초대 다시 해줄게 이거 이거 완전 초식동물이라 아예 나가줘 그냥 아예 나가 응 방을 방을 나가주라 아 근데 그거 알아야돼 팁끼리도 초식동물이야 알지? 우리 바텀 좀 주도권 있는 핏 가져와 저기 바텀 못한대 잘할거 같은데 잘할거야 이제 그럴까? 나 상대팀도 똑같이 우리같은 피드백을 받았다고 생각해 오케이 이제 다 반반이 된거야 이제 응 로컬 저쪽은 귀살댔팀은 선수보다 코치가 더 많더 아니 근데 귀살대면 마이타릭 야스오 요네 이런거 해야하는거 아닌가? 약간 이름은 그런데 왜 틀든세트같은거 아시지? 저쪽도 세트 나오는건가? 그러면 저기 중력이라는 분 케넨이랑 면헤톤 하시던데 응 봤어요 봤어 나 왔어 어떻게 버티지 고고 고고 오케이 고고 자 무조건 이깁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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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밴은 그 우룹팀 저격 밴 할 거임 그거 응 킨드레드 모르가나 그 다음에 말자 오케이 그 헤드 내가 1대1로 알려준 거 그 라인전 그 자주 써먹고 그런 거 응 예 머갈공명이 그 그게 있네 무게감이 있네 레오나 펜 뭐할까 모르가나 모르가나 꿈에서도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다 좋고요 저기가 하체부실이고 상체부실이야 응 괜찮아 하체가 중요해 지구스 밴대고 봤어 백카드 하나 뺐다 와 그 말 알지 소통 잘하는 거 킨드레드 밴대죠 킨드레드 밴 밴 도망치던가 맞서던가 징크스 밴했네 징크스를 왜 변하지 어제 펜타키를 했어 펜타키를 했어 펜타키를 봤어 펜타키를 봤어 펜타키를 봤어 펜타키를 봤어 시그니처 픽 펜타키 어쿠 세븐 Female 펜타키를 날씨att키를 청 approved 이 kilometres 도망치 국민 오시 저렴한 미니처 지뿌 위니처 가렴 불쌍하다 뭔가 그니까 깍두기 같잖아 기억이라 설렐 거 아니야 어 나 뛰나 이번엔? 나 아니야 어림없지 에마시아의 힘을 야 릴리얼을 하네 우와 릴리얼 정글인가 보다 역시 다이아 정글인가? 릴리얼 진짜 핵극형이야 니꺼 같네 빠르긴 하더라 후 아하 미드네넵인가? 탑네넵 탑네넵? 일단 몰라 미드네넵일수도 있어 저거 미드네넵도 있던데 어 여기서 일단 우리 자르반 한번 먹어볼까 자르반 아 볼리베어 같은거 하면 안돼 자르반 말고 릴리아 못 따라가 볼리베어로 아하 자르반 하는게 나아 여기서 아긴 릴리아 벽을 못넘어 제 4족부양인데 자 여기서 원딜 벤 할거거든 오케이 이즈리얼 일단 잘라볼까 이즈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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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손해지마 세나도 좀 싫을거 같애 총글링 속도 차이가 날거 같아서 시비르도 했던거 같은데 시비르가 그 CC를 한번 씹어주는 아 저기 나오면 오히려 우리한테 좋겠네 지금은 다르반 있으니까 오케오케오케 확인 저기 탑 레네톤의 정글 릴리아일거야 저거 전력상 맞아맞아 탑이 찢어야되니까 레넥톤 할거 같은데 탑 레넥톤이 이거 세나나 미포 둘 중 하나 변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세나를 밴할까 세나를 세나밴 세나 밴 세나 미포하면 미포가 더 좋고 좋아 나도 더이상 정글 필요 없어 둘 다 괜찮아 세나 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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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탑 레닉턴 찐 어우 야 어 그 러보야 혹시 어 여기서 서포트 세트에 탑 마오카이가 좋아보여 아니면 탑 세트에 노틸 같은게 좋아보여 어 좀 보자 나 유틸 서폿 나오면 일단 노틸 주는게 나 아 근데 세트 서폿도 좋거든 이게 둘 다 괜찮긴 한데 단전에 막백 좀 놓고 룰루 룰루? 내가 지금 걱정하는게 뭐냐면 마오카이는 레닉턴 상대로 버틸 수 있어 근데 세트는 좀 힘들거든 버티기가 음 어떻게 생각해? 마오카이가 나은거 같다 마오카이? 어 이거 세트 서포트로 하고 마오카이 일단 변거리가 반 깨주면 돼 너 골라놓고 나가? 오케이 화이팅 우리 어차피 하드싯이 많으니까 릴리아 잘 잡을거 같거든 노틸까지는 필요 없어 보이긴 해 오케이 상대 너무 단단해 보이네 좀 역겹다 땀내는 다 땀내 우리도 똑같애 근데 땀내 싸우면서 우리가 더 좋은게 뭔지 알아? 사일러스가 있어서 그래 이러면 나 존이 안오리고 바로 리안드리지 어 딜을 담당해줘야 돼 그냥 헤르메스 사고 그냥 그 GLP에 이제 리안드리 간 다음에 계속 스킬 돌려줘 나도 이코해 그냥 이제 아무거나 밴해도 상관없지 아무거나 밴해도 돼 가렌 가렌 잘가 가렌 나는 템 그냥 원래 올리감 들어가 들어가 가렌 그리고 사이렌스 내가 룬 지금 추천해줄게 디바일 말고? 어 잠깐만 마오카이 픽 어 정복자에 자 순서대로 말할게 내가 어 정복자 침착 강인함 강인함 소우의 자왕 소우의 자왕 이영감 비스킷 물약 어 비스킷이랑 우주족 톤찰력 러버님 저 템은 정수 룬한 트리로 가요 그냥? 정수 정수 그리고 그 서브룬 있잖아 서브룬 응 성장 쿨강 하나 들고 공격량 하나 들고 마저 하나 들어 응 성장 쿨강 공격량 맞아 오케이 저는 이제 GLP에 리안드리 가도 쿨강이 안 딸린단 말이야 나중에 오케이 그래서 스킬을 계속 돌릴 수 있어 나 이러면 정수 룬한에 무대 올릴게요 그냥 오케이 무대래요 중무 올려도 돼요? 중무 올려도 돼요? 노노노노무대 네 무대 정수 룬한 무대 그 다음에 가인이든 그 중무 전 가면 돼 아 렐넥한테 그냥 순삭당할 것 같은데 아이 그렇게 안쎄 아 그거 못 참아 들어오면 그냥 렐넥을 악어를 찢어 죽여야지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거 한타 구도 설명해주면 이거 애쉬를 지켜라야 알겠지? 그리고 이거 수은 사야될 수도 있어 릴리아가 수면 잘 걸면 이거 힘들거든 오케이 오케이 원딜 과정이야 원딜 과정 또는 그러면 세트 궁각 나와가지고 같이 뭉쳐가지고 이 하는 각이 나와도 그냥 일단 지키고 있다가 물러오는 거 있으면 떼어줘? 그 각이 나오면 그거를 하고 마오카이가 지켜 자는 들어가고 자르반하고 세트는 들어갔잖아 그럼 마오카이가 지켜줘 마오카이는 뒤에서 궁만 쓰고 그냥 우리 원딜 위드 지키면 돼 알겠지? 하나 자르반 들어가면 이제 사일러스가 오른 궁이나 상대 보내줄 거야 하나 어 그런 거 해줄 거야 자 그리고 사일러스 궁 제일 좋은 게 지금 오른 궁 다음에 릴리아 아니 레넥 궁이 훨씬 낫다 오른, 레넥, 릴리아 이렇게 가져가면 좋아 릴리아 릴리아 오케이 진궁은 솔직히 가져가지만 저거 어차피 재미삼아서 뺏는 거니까 진궁 제일 쓸만 아 맞아 그럼 나는 세리머니용 이거 세트 점화 들어야 돼 점화 무조건 점화 치감은 안 가도 되나? 치감? 치감 필요없어요 별로 필요없는 조합이야 상대팀 지금 오케이 오케이 이거 우리 아까 투수랑 스크림했을 때 좋았던 기억들 잘했던 것들 항상 떠올리고 우리 혹시 말리면은 가드 올리는 법 한양이랑 병건이랑 주도권 말리면은 뭉쳐다니기 용 1분전에 체크하기 핑크와드 많이 사는데 많이 사고 많이 받기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바텀 깊숙이 와드 박은 거 디테일 조심하기 나 이거 영퍼프하고 바텀 하러 가볼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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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인데 바텀 항상 마오카 싱쿨하고 역포프 할 때 마오카이 마오카이가 리시해줘야 돼 역포프 할 때 오케이 피 몇 가지 리시해줘야 되지? 그냥 한 세대 치고 가면 돼 세대 치고 Q 한번 써줘 그럼 됐어 오케이 아니면 한 대 맞고서 피업 한번 해줘 그것도 좋고 응 아 그게 좋겠다 어차피 마오카이 피차니 응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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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룬안 나오면은 온 들어오는거 다 녹여 오케이 애쉬 하이라이트 나올거야 애쉬 하이라이트 오케오케오케 채팅 껐어 어 채팅 꽤 채팅 껏대기 나 이거 미션 깨야 돼 스크림 한판에 10kmx10만원 걸려 있다 이거 와 와 도와주자 도와줘 도와주자 뭐야 이거 함수야 그냥 탑은 그냥 누워 나 그냥 탑 쪽은 거의 안 볼 것 같아 탑 쪽을 같이 마가면은 계속 누울게 벗기서 걸릴 수도 있어서 역버프니까 지금 레드 도와줘 근데 내가 막을거야 병원 너 임대 방어 위치가 임방 임방 어깨 그 참고로 그 뭐지 마오카이가 산삼 요거 심으면은 두개 심으면은 그 릿이 되게 빠를거야 하나밖에 안 들어가던데 데미지 어? 그런가? 방패다 룰루 이거 어디 정글 와드 보고 싶은데 있어? 어? 릴리아 나타났다 릴리아 룰루 처음에 바텀은 1앱 한번 해보고 내가 전멸로 바로 들어갈거니까 2로 이거 칼부 쪽에다가 이거 한번만 그거 좀 해줄래? 지금 레드 톤이랑 릴리아 어 릴리아 위쪽이었거든? 같이 가질게 같이 가질게 같이 가질게 같이 가질게 오케이 우리 시작 보이면 안돼 빼빼빼 세트 나도 칼부에 이거 바뀌었어 나 역법인 것도 대충 알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가 여기 부시 가자 여기 부시 여기 부시를 가자 오케이 릴리아 칼부 들켰나? 저기도 바로 왔네 저기도 바로 왔어 저기도 바로 응 우리 칼부 앞에 와드야 오케이 알겠지? 릴리아 칼레브리 먹고 내려가서 올라갔어 더 못 봤어 나 들어갈게 어 소호자 뺄게 좋아 굿 저 막타 세 얘들아 바텀 주도권이 어떻게 되지? 얘들아 바텀 주도권이 있어 우리 선이래 자 전멸로 들어간다 오케이 룰로 물어도 돼 어 빼 빼 빼 빼 빼 빼 빼 나이스 좋아 손해받네 좋아 좋아 아냐아냐 이득이야 자 마공제는 써있게 완전 딸피 완전 딸피 바텀 완전 압박하고있음 지금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바텀 쪽 과일에 본다 응 내 코트 하나 값이 이 협복 보담수 피시하자 이거는 온다 미드 갈게 아닌데? 아닌데? 오케이 오 잘한다 살짝 잘한다 괜찮아 가자 천천히 해 천천히 오케이 자 와드 박아 오른 노플 와드 박으러 가는 척 오른 노플 밀어줘야되는 거 그런 거 다 말해줘 나 바이게 본다 아리 바이게 아 아리게 바이게 봐도 돼 이거 안 밀어줘도 돼 오른 노플 내 상태가 메 있어 메 있어 어디 쏴줄까 내 상대 위쪽 정글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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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게 위쪽 바이게 바이게 봐줄게 바이게 먹었고 핫톤 혹시 그 플래시 타워왕 있어? 알아? 위쪽에 리디아 위쪽에 우리 칼봉한다 리디아 들어가 우리도 들어가 나 상대 칼봉 들어간다 어 들어가 들어가 이거 우리 막타만 쳐서 프리징시켜 막타만 쳐서 프리징시켜 이거 이거 위에 있는 거 내가 볼게 막타로 막타로 이거 되면 훨씬 좋잖아 근데 이거 라인이 프리징 라인 아니다 밀자 일단 일단 한번 쓴게 밀고 가자 레디터 계속 라인 밀고 있어 프리징 조용 저 자르반 저기 상대방 칼라에 그려 있어 막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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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밀려 피 없어 집 그냥 갔다 올게 응 자르반 오케이 오케이 집 갔다가 바텀 쪽이랑 미들 바텀 사이에 있을게 음 오케이 미들 바텀 아래쪽으로 계속 너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될 것 같다 바텀 슬슬 라인 당길 수 있으면 당겨줘 당겨줘 오케이 릴리아 탑 릴리아 탑 릴리아 탑 그거 다이브 하려고 지금 뒤에 먹으니까 나 이거 그냥 안 봐주게 집 가던가 포기해 알았어 응 빨리 스티클라 까비 아 죽었다 바로 융 칠게 그냥 오케이 살짝 올라갔어 텔 타고 집 갈게 얘네 계속 우리 쪽 위에 먹는 것 같아 우리 집 있지 위에 릴리아 맨 마지막에 상태가 어땠어 죽을 때 릴리아 딸피 완전 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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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저기 좀 많이 나오긴 했음 사일로스 압박해주고 사일로스 압박해주고 오른쪽 탑고 게임해 레시 조심해 용 쭉 먹어 용 쭉 먹어 나 마나 쏘서 나 혼자자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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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가자 들어와줘 들어와줘 들어와 들어와 병돈어 칸 어그로 뚫었어 여기 여기 진 여기 진 진부터 오케이 나이스 안 때릴게 나이스 나 밀자 이거 밀자 자르반 이거 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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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바로 미드가야돼 어 알았어 미드가줘 미드 전령 없어주네 전령 없어주네 전령 없어서 저거 그냥 옥지로 하는거야 오케이 오케이 미드가 없어 전령 없어 오름 위로 올라가고 있어 하이로스 범계 아 죽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이러스 준비할거야 레넥텔 빠짐 안해도돼 안해도돼 급하면 안해도돼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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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먹어 너 먹자 너 먹자 이거 너 먹는게 같겠다 여기 위쪽 정글은 좀 포기하자 우리 거의 포기야 거의 포기 상태야 지금 어 위쪽거 주고 반갈하면은 솔직히 손에 안분다 알지 오케이 여기 진 프릴 다 빠왔으니까 놀아봐도 돼 여기 그 바텀만 수정한다 그 마인드야 지금 탑 그냥 여기 다 빠왔어 저기 어 어 미드 직간거 같아 당대도 오케이 나 더블킬 먹었거든 미드 주도권 완전 회복했어 오케이 미드 옆에 시야락 웬만하면 먹고 그거 해 푸시 알았지 오케이 응 아래쪽 다 먹어줄게 내가 이거 우리 또 밀리는 라인이거든 응 바텀 또 갈게 그리고 기다려 바텀 또 갈거야 바텀 또 갈거야 집 안가고 어 윙랩 언제야 오른 궁 빼왔다 윙랩은 좀 한 두개 정도 먹어야 돼서 그냥 갈게 어차피 쟤네 쌀까지 바로 올 수 있어 쌀까지 빼놓으면 쟤네 나 할게 나도 할게 뺐어 시야 잡혔나봐 뺐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나 미드 먹을게 미드가 보이면은 어 찐풀 나왔어 찐 나 이거 하나 먹고 찐풀 나왔다고? 찐풀 풀 어 풀 없어 찐풀 없어 아까 쓰지 않았어 아까 썼어? 아까 썼어 썼어 과제는 있어요 아닌가? 여기 와드 못했을거야 아마 주도권 없어서 아 지금 갈테니까 세트 해 가자 가자 아 여기 Q를 못 맞췄네 미안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 나 나 나 끝까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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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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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갈 수 있어 어 상대에 두꺼기 싸줬어 밀자 이거 밀자 응 어 갔어? 어 릴리야 됐다 나 못가 오케이 오케이 우리 갈 수 있어 싸워됨 릴리야 노란하긴 해 지금 릴리 아래쪽이라는 거 알려줄게 그리고 오른 바로 갈게 밀자 이거 밀어야 돼 응 나 이거 밀게 오른 궁 써 오른 궁극히 써 지금 너가 어 어 어 이거 왜 안 돼 어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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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왜냐면은 미드 내려와서 레넥톤이 해시포다녀 최대한 느낌을 내야해 나 궁 배웠거든? 나랑 사일러스랑 같이 집 갔다가 그럼 애쉬는 할 수 있겠어? 나 혼자 받아볼게 혼자 받아볼게 세트가 일단 치아만 따줘 타블를 보자 타블를 집 갔다 올게 얘들아 일단 갈게 레넥톤인데 이거 전력 쪽으로 갈게 이거 애쉬가 손잡아도 잘 버티거든? 애쉬 좀만 버텨줘 다일러스도 밑좀 부서줘 애쉬는 그냥 애쉬는 그냥 받아보고 그냥 안될 것 같아 변건아 가는거야? 오케이 오케이 너무 오래 있었어 괜찮아 용도 1분밖에 안 남았어 용 시야 먹으면 돼 릴리아 탑 릴리아 탑 릴리아 탑 릴리아 탑 마법하이 버텨 쭉 빼 스킬 쓰면서 쭉 빼 그냥 릴리아 릴리아 빼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다 버려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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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Mean 이럴 산대 전력까지 갈 거야 야 이거 무시해 미드 해 퍽 recib기가 baru 밀고 용 가자 용 갈 거야 난 지금 상대 звон걸 iOS 세게 밀어 레닝톤 내려감 레닝톤 내려감 오케ió 용 주zo 그러면 저 탐 먹어 탐 먹이자 자신한테 전력 치고있elles 상대ko 그 einen forever 용으로 쳐도 돼 용차 우리 24철 24철 가타면 집 보낼거야 아마 바텀 집간건가 완전 딸피였어 지인 타워 아직 안 깨졌어 다이블보자 다이블보자 10초 남았어 다이블보제 바돔 다이블보제 아래쪽으로 궁극기 8초 7초 밀리아 미드에 나타남 레넷컬 팝보기 이거 안될 것 같다 포물 먹어 전령 푼다 쟤네 벗고 있었어 미안 이거 오른 직타임이니까 용 보자 용 봐 용 봐 혼자 먹어 릴리아 혼자 미드 오른 직 레넷컬 탑 레넷컬 탑 나 지금 용 먹는다 근데 저거 막아야되긴 하네 전령 미드 막아야돼 저거 머리는 가야될 것 같은데 머리가 계속 봐줘야돼 그리고 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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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안다 나 나이스 우리 공항 중 안되네 전멸에서 전멸에서 꺼 이거 맞고 안싸우는거지? 욕먹을때 남이 있어야되네 마오카이 테일 7초 남음 니들 최대한 나가 우리 포탑이 중요해 지금 바텀 키운거랑 오브젝트만 챙겼지 포탑상은 하나도 안좋아 레넷컬 사라짐 바텀 어떻게 저도 이겨 응 일단 이거 무조건 1대2도 다 이길뻔했어 1대2도 잡을뻔했어 마오카이 테일 궁 다 뜸 이거 딴 라인 세트 딴 라인 가지 말고 바닥 치워버리자 알겠는데 변곤아 미드 시야만 잡아줘 나 궁 있어 시야만 잡고 내려갈게 지금 미드 포탑 저거 없어서 들어올 수도 있거든 그냥 레넥톤 사라졌어 레넥톤 레넥톤 탑에 없어 이런데나 이런데 아니면 여기 이런데 이런데나 그냥 와드 하나씩만 써줘 최소한의 시야만 잡고 고마워 고마워 서퍼님 고마워 마오카이는 진짜 지금 이제 뚫렸으니까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막타마 먹으면서 안 밀게 안 밀보여 여기서 최대한 안보이네 바텀 응 바텀 안보여 이거 생각해야될게 헤드야 이거 지금 레넥톤 2대에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어 레넥톤 왔다 저거 빼세요 미드가 미드 봐줘 미드 봐줘 세트 미드 봐줘 미드 할게 어 나 미드 갈게 나 매 3초 오케이 매 한번 릴리야 릴리야 가자 릴리야 가자 릴리야 싸워봐 릴리야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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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조건 뭐 무조건 이겨 룸을 내가 끊었어 디테일 디테일 조심 여기 디테일 새 탔어 진 진 진 진 진 위에 레넥톤어 레넥톤 진 이거 엘씨랑 같이 봐 뒤로 아래로 빼 아래로 빼 아래로 빼 아래로 빼 엘씨랑 같이 봐 이거 뭔가 쿨이 안 맞았다 우리 함유가 우리 팀 보듀오 위치를 안 본 거 같아 맞지 보듀오 늦게 올라왔다 나만 올라왔어 나만 아 이거 밑에 내가 룰리한테 업무 끌렸어 이거 너무 잘못 사왔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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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깝다 내가 윗도 파였어 괜찮아 이거 만약에 안 되는 거면 합류 느리거나 못 오는 거면 말을 해줘야 돼 미안 미안 내가 룰루 잡느라 어그로 끌렸다 룰루 잡았으면 안 되는데 미안 미안 미드 밀린다 미드 밀린다 괜찮아 우리 용 챙기면 돼 전령이나 지금 레넥톤 올라온 거 보이지 지금 이거 빨리 밀어야 되거든 응 오케이 우리 렉톤 한 번 잡을까 강제로 응 엘씨까지 같이 와주면 하나 아니면 엘씨가 바텀 갈게 바텀 갈게 바텀 갈게 바텀 갈게 바텀 갈게 버텀 갈게 나 오고있어 나도 갈게 같이 가자 레닛 한 번 잡자 뺀다 저기 뺀다 우리 시야 보였나봐 시야 한 번 딱 지워줘 시야 아무것도 없다 여기 레닛톤 여깄다 레닛톤 칠 레닛톤 칠 바텀 밀어봐 바텀 밀어볼게 레닛톤 칠 같어 어 여기 와드 없거든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밀어봐 한번 오케이 나 궁도 있어 나 이제 궁있어 나 와드만 감고 올게 나 지금 쎄 진 지금 혼자서 미드 밀고있다 저런거 선너면 바라보는거야 진! 진! 아무도 안보이잖아 릴리아 발견 릴리아 발견 우리 하나 더 밀까 파터 좀 더 밀자 렉트마스터 렉트마스터 이거 2대4야 렉트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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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탑 다 잡고 우리 밀게 나는 밀게 와와와 어쩌면 쥬스 둬야 될 수도 있다 이거 우리도 밀어 우리도 같이 밀어 같이 밀어 옳은 노고 에쉬 키웠어 우리 바텀 끝까지 미는거 좋아 판단좋아 여기서 한번 상대 애들 못가기만 해볼게 살짝 겸해 거기 이제 바텀 두요 올려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그거 용 봐야돼 미드 밀어야 돼 집 갔다가 기와놨게 나 정수도 나와 이제 이번 용은 상대가 아마 안주려고 할 확률이 높거든 렉트마스터 이거 하나 더 밀고 내려오자 삼순이 저거 밀고 내려오면 늦을거 같은데 저거 그냥 빨리 내려 저쪽도 우리 미드 밀면서 가야돼 미드 밀면서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나 궁 17초 나랑 병원이랑 같이 용 시야를 잡아야돼 내 분있다 이거 우리 썰릴 수 있어 잘 싸워야돼 마우파 일단 불구 오케이 마우파 일단 불구 우리 용 두개 먹었는데 굳이 저거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다른 라인 밀자 근데 우리 엘씨 잘 커가지고 지금 오류는 궁 없는데 지금 싸워야될지 않을까 마우파의 궁원 마우파의 궁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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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마카소! 마카소! 아아! 나 아래보고 있어! 나이스!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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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먹어! 0먹어! 나이스! 나이스! 이넘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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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미드 1차 밀어! 상대 정글 챙겨! 정글 챙겨! 정글 챙겨! 전리품을 챙겨! 킬이 전리품이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내가 탑 복귀할게! 텔 22초 남았어! 오케이! 미드 밀어! 미드 밀어! 같이 밀어! 도와줘! 오케이! 오케이! 다 태어났어 쭉! 니들 그만 밀어 이제! 지켜줄게! 그리고 저쪽! 이거 밀고 갈 수 있어! 밀고 갈 수 있어! 가야 돼! 레도 바텀이야! 레도 바텀이야! 이거 먹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핑 와드만 받을게! 레도 바텀이야! 이거 바로 여기다 왓 하나만 해줘! 여기 강가시야! 바로 이쪽! 가빈 가빈! 이게 다음은 전령이야! 왓 하나만 해볼까? 오케이! 전령 봐! 마오카이 3분간까지 해! 어! 들어와! 마오카이 너무 깊어! 아니야! 그만 싸우지마! 싸우지마! 엘씨가 복귀하고! 미드 밀고! 그때 들어가야 돼! 굳이 지금 시야 잡을 필요가 없어! 지금 싸우지마! 지금 싸우는 사람이 범인이야! 오케이! 빠져빠져! 정비해! 어! 지금 전령 간다! 쟤들! 와 들어가! 집가서 텔 탈게! 나 맨 알렸어! 나 맨 알렸어! 걸어서 가는 중! 아 이거 타이밍 안 맞는데? 줄 건 줘! 줄 건 줘! 괜찮아! 어디 많이 이득 왔어! 여기 3명이야! 어! 3명이야! 미드만! 미드만 밀어놔! 미드만 잘 밀어놓고! 내가 바텀 먹을게! 지금 바텀이거든? 쟤네 레렉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 탑라인! 탑라인! 텔 있는지 그걸 확인 가능? 뭐라고? 피자! 레렉톤 텔 있는지 확인 가능? 나 모르겠어! 레렉톤 텔!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런 거 보니까 이번에 있을 확률이 높긴 해 아! 이번에 있을 거야! 오케이! 이거 먹어줘! 어! 나 informed 먹게! 나 이제 자료 만화 갖고 올게! 어! Л Whisky yn 투 moyata! 위쪽에 릴리아 있음! 우리 같이 봐줄게! 같이 봐줄게! 리리아 알지! 내가 들어가면! 궁극 이 쏘면은 가두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죽이면 돼요! 난entehold게.. 나 와도 없어akes어! 다시 싸워라올게 조시야 좀 뚫어놨어 우리 아래 뚫어야 돼 아래 미드를 뚫어야 돼 미드 미드 1차를 뚫어야 돼 얘들아 미드 1차 미드 1차 뚫자 오케이 오케이 애쉬 매 남으면 여기다 매 하나만 놔줘 이거 쌌어 지금 그렇지 좋아 마크 왜 내려오고 있지? 미드 밀러 미드 밀러 미드 밀자고 있어 미드 밀어 미드 밀어 오케이 들어간다 다이브 쳐오래 나 엄청 세 지금 밀어 밀어 모여서 밀자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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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으로 무뎌어 궁합 보면 쏜다 그냥 오른 내려온다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간다 애쉬 잠드는 거 생각하고 오케이 한편 애쉬 지키면서 애쉬 옆에 있어 애쉬 빼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나 안 맞았어 다 안 맞았어 지금 지켜 애쉬 지켜 나이스 계속 싸워 살짝 빼 살짝 빼면서 살짝 빼면서 못뺴 세트 돌리고 들어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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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다 진정해 진정해 두 명 살아있어 상대 두 명만 살아있어 여기서 뭐 할까 나 치갈게 나 치갈게 미드 밀고 다이브가 옆에서 하나 재봐 누가 상대 정글 카성 들어가자 세트 세트 지켰어 상대 정글 챙겨 1분 30초 용 타이밍니까 나 탑으로 갈게 텔 있어 집가서 정비해 집가서 정비해 템 챙겨와 오케이 오케이 이제 여기 이쪽 정글하고 나랑 시야 뚫는다 나 지금 굉장히 센 타이밍이야 응 나 대신 풀은 없어 지금 오케이 오케이 끝까지 살릴게 끝까지 나는 죽어도 너는 살린다 오케이 내가 좀 기다려야겠다 우리 팀 너무 좋아 지금 잘하고 있어 이겼어 어이 마오카이 이만 타려 있을까 마오카이 이만 타려 있을까 마오카이 이만 탑 좋고 오케이 지금 이것도 엑셀 플랫이 없는 타이밍 레넥톤 바텀에 있어 쿨 돌려서 다시 싸우는 거야 알았지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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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풀 없어도 조심하긴 해야돼 이번엔 마오카이 풀은 알려줄게 언제 타는지 오케이 맛있냐 쫀드가 잘 먹을게 미안 가자 나 대신에 집 가서 이거 지금 레넥톤 바텀 밀고 바텀 라인 정비 바텀 라인 정비 용 타임 준비해야돼 그럼 빨리 와야돼 나 조직이사 올게 그래 지금 빨리 와야돼 얘들아 일로와 경고나 나랑 같이 시야 먹자 지금 엘씨가 어디서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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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자 기다려 엘씨 기다려 야 바론 가자 바론 가자 바론 가자 바론 가자 용 줘 용 줘 상대도 아닌데 오케이 오케이 가 가 가 가 가 용 주고 바론 가자 어차피 쟤네 무조건 3용 막아야되고 나 바텀에 있을게 나 바텀에 있을게 어 오케이 나 네네톤이랑 둘이 같이 있을게 나 이거 돌리면서 갈게 오케이 상대방과 띄올가론 바텀 라인이 좀 아쉽긴 한데 침다 그러면 오케이 나도 간다 근데 사일러스 못 와 그거 땜에 네일톤도 가는데 걸려 시간 없어 쟤네 욕먹고 있어 나 커버 치고 있을게 애들 오는 길 쟤네 생강기 때려 때려 미드의 전략을 보고 빨리 먹어야 된다 이거 사일러스 미드 막아줘 일단 미드 막고 빨리 오자 마오카즈도 때려 마오카즈도 때려 마오카즈도 때려 오케오케오케 뭐야 이거 나 수면이 빨리 때려 나이스 패야 돼 내가 죽을게 내가 죽을게 내가 죽을게 오케이 오케이 잘 빠졌어 파졌어 아래에 레일크 있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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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빠져 쭉 빠져 버려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오케이 굿굿 잘 뺐어 어 오케이 좀 도박 쏘였는데 효과 좋았어 괜찮아 아프지 않아 자 이걸로 2득 보자 이제 미드 밀자 미드 밀고 사이드로 상하자 미드 밀고 사이드 가서 2득 보자 내가 지금 더 사이드 섞게 바오파이 사이드 가고 사일러스도 미드 다 와봐 이거 바론 버프 먹여서 2차 공성하자 용타임 4분 후니까 나 테프 있어서 탑 갈게 오케이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이제 밀어내야 돼 나 풀 80초 풀 80초 싸워주지마 1-4-0으로 간다 1-4-0 1-4-0 싸워줄 필요 전혀 없어 우리 오케오케 지금 이 타이밍에 바론 버픔을 막기 진짜 힘들어 피드 밀었으니까 여기 들어가자 살짝 들어가자 어 병곤아 들어가자 이거 상대 이쪽 치아 먹어야지 오른 볼까? 오른 볼까? 오른 볼까? 아냐아냐아냐 아니 여기 일단 여기 와드 있으면 해줘 여기 와드를 해봐 오케오케 오케 오케 우리 미드만 밀어도 돼 우리 미드만 밀어도 오른 이 탑 깨로 여기도 와드 나이스 어 레넥톤 탑이야 레넥톤 탑이야 레넥톤 탑 레넥톤 탑 미드 밀자 미드 밀자 미드 밀어 미드 밀어 공성해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레넥톤 탑 부시 중 레넥톤 탑 부시 중 레넥톤 탑 부시 중 레넥톤 탑 부시 중 나 걸어서 미드 내려가고 있는데 돌은 국만 살짝 생각하면서 하자 이거 하자 이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마오 지켜 대포 지켜 대포만 대포 지키면 돼 마오카이 어디가 마오카이 어디갔어 다 어디갔어 미드에서 대체해야지 라인이 없잖아 아니 미드에서 대체 가야지 아니 대표 지키면 돼 이거 마오카이 막아 일단 내가 막을게 레넥톤 오고 있어 131 왜냐면 상대팀이 날 못 막아 지금 어 알았어 레넥 사라졌어 레넥 사라졌어 레넥 사라졌어 레넥톤 탑에 복귀 레넥톤 탑에 있어 이거 밀다 막기만 해 마오카이 응 오케이 미드 마오카이 다이브 각 보자 다이브 각 보자 레넥톤이 그냥 탑을 밀어버리고 있어 지금 레넥톤 빠졌어 레넥톤 빠졌어 레넥톤 빠졌어 레넥톤 빠졌어 마오카이면 막을 수 있어 마오카이면 막을 수 있어 응 야 미드 조심해 미드 본데 조심해 나 와줘 나 봐줘 나 봐줘 어 레넥톤 탑 레넥톤 탑 레넥톤 탑 레넥톤 탑이다 천천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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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릴리아부터 릴리아부터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마오카이 궁 쐈어 마오카이 궁 쐈어 마오카이 궁 쐈어 아 테리 좀 늦었어 어 늦었어 현두기 귀엽다 애쉬 살릴게 애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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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에 있어 내 뒤에 오케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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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혼자야 진 혼자야 진 혼자야 괜찮아 할 수 있어 이거 밀 수 있어 애쉬 내 뒤에 있어 내 뒤에 진이랑 일직선 사이에 있지 말고 오케이 지프 노플 이거 하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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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넥 챙기고 갈게 응 아 바텀으로 갈걸 너무 늦었다 아 바텀 바텀 갈까 갈까? 아니 가지만 가지만 그만 그만 정비해 얘들아 정비해 정비해 어차피 용 나오니까 용 먹으면 나 테이프 없으니까 바텀 갈게 용 50 용 1분 그거 알아야 돼 진 풀 빠졌어요 오케이 대신 나도 풀 빠졌어 나도 풀 빠졌어 나도 풀 빠졌어 나 대신 수호천사 있어 지금 아 수호천사 안되나? 이거 엘씨 집 갔다가 레드 먹고 용 오는 것까지 기다려 용 시야 먹자 이제 병곤아 아 나 수호천사 없다 지금 이쪽에 와드가 없을거야 오케이 오른 바텀에 발견 우리 편 올 때까지 기다릴게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미드 밀면서 가자 미드 밀면서 가자 여기까지 보내고 용 따는거야 미드 밀면서 가자 미드 억제기라서 우리 많이 유리해 지금 미드 밀면서 가 우리랑 같이 다니면서 미드 밀면서 가 미드 밀면서 타이eny 미드 밀면서 갔다가 미드 밀면서iod 찍는거야 seguridad 이 ray 미드 밀면서 미드 밀면서 찻바 미드 밀면서 미드 밀면서 미드 밀면서 니들 생각해보면 어차피 저거 억제기 까서 우리 어차피 자동으로 밀릴꺼야 사일러스 다 트윙스 했어 살짝 빼 여기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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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았어 여기 여기 박았어 오케이 좋아 좋아 이거 사일러스 오는거 와서 싸울래 아니면 어떡할래 싸움 보자 어차피 이겨 어차피 이겨 왔어 가 가 가 오케이 자신감 있는거지? 한타 다시 있는거지? 궁사할 때? 아 칼 궁 샀어 나도 궁 샀어 룰루 맞음 룰루 맞음 룰루 맞음 에시 살려 에시 살려 오케이 에시 오케이 오케이 에시 내 옆에 용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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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무시해 저거 나머지는 나머지 떨궈지 무시해 아니 우리는 믿음 밀고 끝내 믿음 밀고 끝내 누가 바텀 지켜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필요 없을까? 아니야 아니야 믿음 밀어 믿음 밀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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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노플이야 그냥 이니쉬 해주면 잡투든데 그냥 하면 돼 오케이 우리 잘 싸우면 이겨 우리 피상 좋아 오케이 그냥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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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끝내 이겼어 나 죽었네 나이스 나이스 에시 살릴게 에시 살릴게 오케이 에시 커버 나이스 나이스 나만 따르면 되네 나만 나이스 현이형 잘했어 승리의 맛이 어때 너무 좋다 이게 숟가락이지 야 에시 미쳤는데 야 와 나이스 나이스 에이티가 캐리했어 아 진짜 너무 좋았다 아 이거 당신들 누구야 이거 자 일단 그 피드백은 진행해야 되니까 다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내 방송만 주면 돼 그 로보 그거 적은 거 있나 이거 피드백하는 거? 어 적은 거 있으니까 이번엔 내가 시간대 그 메모 그 피콜 적어줄 수 있어? 내가 거의 봐줄게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나도 내 거 말할 거 있으면 말할게 잠깐만 그니까 이게 자르반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미드를 먼저 밀고 같이 들어가야 돼 왜냐면 에시가 그걸 때려줘야 돼가지고 음음음 그래서 자르반하고 같이 다니돼 미드를 다 밀고 우리가 2번으로 들어가야 돼 그 정글을 먹을 때 자 일단 얘들아 내가 이거 진짜 잘했어 우리팀 너무 발전이 너무 진짜 거의 이거 비트코인 그리프급이거든? 근데 하루 지나면 떡락하는 거 알지 얘들아 그 점만 조심하면 돼 떡락주의 떡락주의보 우리는 지금 고점 뚫어야 된다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0차 0차 어 피드백에서는 이거 채찍 많이 줄 수 있으니까 그거 인지하고 다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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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여기서 자 마오카의 피지컬 실수인데 여기서 먼저 W를 쓰면 안 돼 막고 써 그래야 이게 타워 이게 어그루가 맡기잖아 음 알지? 타워 어그루가 생긴 다음에 W를 써야 봐봐 만약에 지금 타이밍 말해줄게 어떤 타이밍인지 자 봐봐 자 릴리아가 대놓고 밀고 있지 그럼 타워 여기 있어야 돼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여기서 그냥 요목을 여기다 깔아 그냥 음 자 여기서 자 릴리아가 지금 멀리 있잖아 자 이게 지금 W 안 썼다고 가정해 여기서 자 맞은 다음에 지금 W 썼어 봐 아 지금 데려가는 거야 그러면 알겠지? 음 이건 근데 개개인 싫어서 어쩔 수 없고 자 여기서 용치는 판단 아주 좋았어 진짜 정글의 성장력이 지금 비트코인 아 맞아 우리 팀이 비트코인 하면 너는 지금 이더리온이야 야 대박 아 정말 별말이 있단 말이야 진짜 개장을 지금 따라하고 있어 그 이더리온이 지금 알지? 자 너무 잘했고 이거 용 오더 이거 팀 게임에서 진짜 오브젝트 겁나 중요해 진짜 알겠지? 음 자 여기서도 아주 좋았어 이거 빨아들인 거지 쫀드가? 음 어 믿는다 이거 텔콜도 아주 좋았고 헤드가 진짜 똑똑해 근데 머리가 크니까 이게 좀 용치 좀 더 나가봐 이거는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좋았어 이거는 더블길 따고 미드가 먹는 거 아주 좋아 사일러스 크면 이제 오른이 아무것도 못하거든 자 여기서 미드 마그로 판단 아주 좋았어 자르반 알지? 어 이거는 바텀 두 명에서 미는 거야 왜냐 바텀 두 명을 다 잡았으니까 아 내가 불렀었는데 저 미드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 어 미드 마그로 좋아 자 여기서 탑은 어쩔 수 없어 한 번 말리니까 계속 말리는 거야 이거는 어 상대가 잘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너무 상심하지 말고 답은 응 자 그리고 그러지 열심히 할게 응 그거 맞다 러버 그거 어 시간대 있으면 디코에 적우자 디코 채팅해 내가 그거 봐줄게 적어놨어 응 어 안 보이는데 그 디코 채팅이 두 개 있어 잠깐만 두 개? 아 뒤에 있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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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공사 이 공 자 여기 당길 때 더 크게 집어놔야 땡기지? 어떤 거? 아 이거 여기 쫀득이 이거 4분 20초에 라인 당긴다고 꿀했잖아 응응 저거 미니언을 좀 더 건드려야 돼 응응 이거 집어넣을 때 이 전웨이브이거든 이거 어 어 저 잘못 잘못 말했어요 여기 말하는가? 아 이거 전웨이브야 이거 안 바라도 돼 굳이 아 근데 어 나 이해했거든 근데 여기서 나 살짝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피직 메커니즘을 이제 머리에 집어넣었잖아 자 여기서 한번 릴리아가 보인단 말이야 우리 시야에 맞지? 응 자 이제 슬슬 릴리아가 한번 보일텐데 어디 한번 보였지? 그럼 릴리아의 위치 좀 볼게 3,4레벨 구간에 다이브가기 나왔거든 응 어 자 지금 보였지 방금 응 바이게 먹고 지금 우리 유령 쪽 간다고 휙 콜도 나왔어 지금 보이잖아 응 이때 바텀의 콜은 뭐냐면 지금 지니 반피야 응 뭐 해야될 것 같아 이때 다이브 그치 라인은 지금 이게 라인이 오잖아 여기서 응 이거를 겹친 다음에 두개를 쌓아 라인을 너는 계속 치고있고 CS를 응 그래서 이거 다이브 할테니까 자르반 와줘 응 이렇게 얘기를 해야돼 그러면 자르반이 여기서 직선 다이브가 아닌 내가 말했지 크게 돌아서 뒤를 잡아야 된다고 응 어 이렇게 지금부터 주로로 이렇게 했으면 바텀 둘 다 잡을 수 있는 각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 이거 탑재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주도권 있을 때 바텀이 바텀이 얘기해줘야돼 이거 정글은 모르니까 알았어 자 그리고 6 6분대에 바텀 터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걸 벌리는거 어 아 이거 그거구나 어 이거 킬 딴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바텀이 이제 바텀이 이제 숨구멍이 튀었잖아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구릴건지 이제 전멸도 없고 근데 이제 한양이가 게임 안해서 캐치를 되게 잘해줬어 이거 바텀 또 갈게 응 응 쫀댓게도 콜 해줬고 응 이런식으로 주고받는 콜 되게 좋았어 응 거의 여기 세트 미쳤는데 뭔데 아 이거 칭찬이야 칭찬 아 너무 잘했어 이거 진짜 이야 와 이거 진짜 이쁘게 모았다 엠비피아 세트가 우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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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에네리기파 와 오 좋아 오 오 그니까 와 오 다이브가고 있는거 욕먹는거 다 좀 머리는 딴거 봐봐 머리 이거 살짝 아쉬웠던게 지금 전령이 풀리잖아 여기에서 미드에서 맞지 얍 근데 이거는 2명에서도 그냥 깰 수 없어 이거 3명이서 깨려면 한 이거 한 30초에서 40초는 쳐야돼 응 그래서 어차피 못 깨는거니까 이거 올라가줘야지 여기서 정글이랑 같이 응 어차피 손에 많이 볼거 같아서 혹시 하고 쳤는데 아 느리더라 어 이게 내가 전령을 하나 안해볼게 사일러스라서 만약에 타워가 지금 4칸 있잖아 응 전령을 풀면 겨우 2칸밖에 안 까져 응 응 그래서 이걸 공성을 할 수 있어 응 어 애꿎은 미드타워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어 이거는 응 너무 피가 많이 나가지고 이거 정글도 치고 있는데 지금 다 이거 치고 있잖아 응 한양이가 말을 했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말해줘야 우리 팀이 들어 응 어 그래서 몰라가지고 지금 이거 뺏길 뻔했잖아 응 어 이거 먹어서 다행인데 이거 이거 진짜 큰일난 상황이야 또 2상가족 지금 6칸 나왔어 응 아 이거 잠깐 한번 뒤로 돌려서 템창 좀 보여줄래 템창? 응 엑스 눌러줘 어 템창 보면 지금 애쉬가 와드가 있거든 이런 상황에서는 애쉬가 1차랑 2차 사이에 와드를 하나 박아줘 응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원래 정답 플레이는 이제 와드를 하나 박은 다음에 1차랑 2차 사이에 응 이제 사일러스 자르반 세트 이거 3인조는 그냥 모습을 보여주면 안돼 응 한번 더 어 여기서 통제 응 말할깔래가? 응 어 네가 말해 네가 말해 여기서 그 러버의 판단이 뭐냐면 와드를 우리가 여기서 박으면 이쪽 시야까지 보인단 말이야 응 봤지? 근데 우리가 지금 사일러스랑 세트가 안 보여준다고 좋아 지금 응 얘네 시야에 얘네 둘이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응 에이쉬만 보여 응 그럼 상대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어 이제 미드 막으러 오니까 미드 이제 전략만 받고 빼야겠다 이 생각을 하겠지 응 응 지금 세트랑 사일러스가 바텀이 없고요 안 보이면 응 어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보이는 이게 압박감으로 더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 나와 응 어 그걸 말해주는 거야 지금 러버가 응 이제 쟤네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뭘 선택해도 지는 상황이 나와 응 그냥 우리는 보고 따라가면 되니까 응 자 그리고 여기 강타 어떻게 이김 자 칭찬할 거 칭찬하고 근데 이거 나는 올라가 줬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안 보이는 것도 안 보인 건데 응 세트랑 사일러스가 지금 자르반 옆에 있어 와아 알겠지? 응 아 그리고 13한타 강타 우와 이건가? 여기 맞아? 아 이거다 이거다 어 이거 강 무의식의 흐름대로 좋은 거라서 응 자 이게 문제점이 뭔지 알아 지금 자 내가 오더는 안 들었다고 올라갈 텐데 자 지금 세트 이상 가족 지금 시즌 7이야 응 이거 같이 밀어주고 응 가족을 챙겨 응 그리고 남북군 그 어? 이거 올라가라고 지금 위가 북한이 아 북한 가면 안되는데 아무튼 그 같이 가주라고 알겠지 위쪽으로 같이 가줘야 이제 이게 가족이 같이 만나잖아 응 응 어 근데 지금 애쉬가 혼자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군인을 만나버렸네 응 근데 우리 팀 위에 있어 같이 싸워야 돼 근데 가족이 한 명 없어 응 근데 가족이 가다가 군인한테 또 걸렸어 응 죽는 거야 그러면 아 알겠지 응 같이 챙겨주면 좋아 여기서 이거 라인이 먼저라고 했지 미드도 밀고 바텀도 밀고 그 다음에 한 미 응 오케이 어 그리고 쫀뜨기도 한 라인전 이쯤 풀리면은 이제 프리징 프리징콜 초반에 하면 되게 좋거든 이제 이쯤 되면 이제 프리징 그만하고 이제 라인 푸쉬하고 합류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아 그리고 초반에만 이런 거 있잖아 그니까 아 여기서 서폿보다 너네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알지? 오케이 오케이 내가 쉴 수 있어 이거 이거 너무 너 지금 그 꽃뱅한테 홀린 거야 지금 그 가족보다 좋아 가족보다 야타한테 홀렸어 너 아니 툭툭 쉬는데 그냥 너무 뒤에 피팅 맞아가지고 아니 이게 너무 혹하더라고 이게 야 지금 어디까지 따라가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있어 지금 와 그니까 아 나 정신 나갔어 나 어 음 아 자 14 37 여기다 레넥 자른 거 좋음 여기다 여기 진짜 좋았어 이거 판단 아주 좋았어 봐봐 지금 맵을 보면 레네톤 여기 나왔고 위에 지금 마지막 정글하고 탑이 아니 미드가 여기있지 응 이런 플레이 자주 나와줘야돼 응 어 그 2가 빠졌잖아 응 레인톤 2스킬이 길거든 모를 수도 있는데 애쉬가 너무 쫄 필요없어 여기서 뒷무빙 방금 봤지 이런거 응 이런거 안해줘서 벽건이 이거 침착맨 아니 침착맨이 아니고 벽건이 이거 판단 아주 좋았고 아 벽건이 잡았나 이거 정말 너무 좋았어 이거 어 이런거 판단 바로바로 해줘야돼 안그러면 골든타임이 지나가 이게 바로 골든타임이야 만약에 정글이 안썼잖아 저거 못잡았어 응 맞아맞아 자 16,30매크로 자 여기 이거 나중에 콜 나오긴 했는데 자 이거 쫀득이 아주 칭찬해 미드 먼저 알지 자 진짜 급함도 누구야 지금 상대는 지금 라인 다 박아놨어 맞아 미드 밀었더니 갑자기 용을 지키셨겠어 그래서 쟤네가 끌려 들어왔지 미드가 먼저라 바텀은 벌어도 상관없어 여기는 어 미드 민거 아주 좋았고 미드를 바로바로 밀어줘 용 먹기 전에 이거 대회에서는 이런 상황 좀 자주 나올거야 응 이거 판단 빠르게 해줘야돼 어 이니쉬 봐봐 애쉬 궁 아주 좋았어 이런거 먼저 걸어줘야돼 애쉬같은 사람이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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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타 대박 대박으로 끝났지 여기서 와 오른풍 지렸다 지니쉬 와 세트로 되게 좋아하고 응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자 지금 사일러스 애쉬가 딜러지 응 나머지 3명이 앞장을 서줘 너무 쫄지 말고 응 너네가 죽어야 우리 딜러가 상대팀을 죽일 수 있어 오케이 탱크야 탱크 탱크 3명이고 스나이퍼가 2명이야 응 오케이 자 그리고 17 20 7 20 뭐야 이거 인원 콜 포커시 콜을 좋았는데 이니쉬가 아 아 이거 아비가 말한거야 어 빅헤드 이거 인원 분배 아주 잘했어 진짜 응 이런거 계속 해줘야돼 응 호호호호호 18 빅헤드 오브젝트 콜 스크림에서도 할 수 있네 어 칭찬이고 응 어 빅헤드가 역시 메인오더 내가 부탁한 이유가 이런게 좀 할 진짜 잘해 이제 탑재가 됐어 이제 머리 거의 완성되가 마네킹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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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머리 큰 머리 큰 머리만 만들면 돼 큰 머리만 오케이 해비는 된거야 이제 좀만 더 키움 오케이 지금은 소머리고 이제 멈추고 싶은데 약간 자 한타코 포커싱 한타코 포커싱이야 이게 자 미드 2는 판다 자 여기서 자 이때 한양이가 뭐라는지 알아? 어? 마오카이 왜 내려오지? 근데 마오카이가 내려오는게 맞아 왜냐 내가 말했지 한타 조합이라고 지금 너네들은 애쉬 5213 애쉬율 필두로 미드 1차를 먼저 깨야돼 미드 1차가 제일 우선순이야 응 알겠지 미드 1차가 살아있으면 너네네 무조건 깨러가야돼 알겠지 나 미드 1차는 아까 욕먹고 바로 깼어야 생각해 아니야 그래서 니가 그거를 쳐서 전령이 나간거야 응 알겠지 그걸 안 쳤으면 너는 전령을 지킬 수가 있었어 왜냐 집을 빨리 갔다가 이제 이쯤 이루고 있을테니까 지금 지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 지금 욕먹고 나서 너네는 1절에 2절에 2.5절까지 한거야 음 바로 오먹고 오브젝트 나오니까 오브젝트를 굴려라 이제 앞으로 1절 매너 1절 매너하고 다음 오브젝트를 노려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자 23 자 23번이 바론콜 진짜 좋았거든 응 근데 이것도 결과론적인게 뭐냐면 통해서 좋은거야 쟤네 요거 안 쳤었으면 다 죽었어 근거는 있긴 한데 너무 느렸어 지금 치는게 알지 칠거면 바로바로 모여서 칠 생각 해야되는데 지금 너무 느려 그리고 이 도박이 어떤 느낌이면 샀다고 비교하면 굿끗으로 너네는 전지선을 박은거야 그냥 침대가 지금 굿끗 이상이 없어서 지금 개 망한거고 지금 알겠지 그정도로 도박이야 이거 망하잖아 너네 지금 유리한거 다 사라져 아 이제 여기서 여기서 모범 답안 모범 답안이 뭐냐면 자 우리 시야를 볼게 자 사일로 레허톤 보이지 자 오른 보이지 자 우리 애쉬 여기 있잖아 자 마오카이는 이제 2랑에 밀고 걸어서 내려와줘 자 1분 남았잖아 회사에 모여줘 어 내려가주고 4명이 모여 여기에 사일로스는 블루에 서성거려 시야를 확인해줘야 되니까 자 가봐 마오카이 지금 내려갔다 미드에 내면 모였다 그럼 손붓이 하고 있겠지 지금 음 자 그럼 미드에 밀었어 전령도 없앴고 음 그리고 이제 미드에 누군가가 받으러 갈거 아니야 여기에 음 한 명 보이면 이제 사일로스도 여기 있다가 이렇게 추르르 와줘서 본대에 합류해 음 여기 4명 있고 여기 사일로스 있겠지 음 자 그럼 탱커들이 앞장서 그러면 시야 이제부터 여기 쭉 뜨는거야 왜냐 미드에서 한 명이 받고 있으니까 음 음 이겟지 음 그렇게 하면 돼 음 이겟지 다들 예스케 음 음 가족은 우선으로 해 음 일단 이거 쫀득이가 좋은 콜 해주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한양이도 게임 안했을 때 강하게 콜 했잖아 이거 나 무조건 먹는다고 음 네 그런건 들어줘 음 자 세트 명장면 한번 보자 하아 와아아아아아 아 뭐야 이거 와아아아아아 아름답다 진짜 아름답다 진짜 자 마지막 한번 리달하고 이제 다음 게임 준비하자 근데 이거 나 중간에 그 전령 쪽으로 로믹갈라고 이제 시작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간 때가 있었는데 몇 분이여 여기 몇 분이더라 근데 안죽어가지고 이게 찾기가 좋은데 근데 그때 누가 기이게 해주는데? 아 이거 그거 굳이 갈 필요 없었잖아 아니야 이거는 봐봐 2.5조를 했다고 했지 일단 여기서 우리팀이 이제 키안 잡잖아 치아석을 여기서 다 써 그냥 이때가 아니야 라인전당이었대 첫 첫 전령? 어 첫 전령 땐가 그때 내가 막 절로 갔어 어 이게 8분 40초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여기서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게 뭐냐면 자 여기 파톤 가고 있다가 꺾은거잖아 근데 지금 귀안을 둘다 찍었어 지금 보이지 여기서는 또 꺾어야 돼 그래서 꺾으려고 하니까 또 탑으로 가래 몰라 탑 봐주래 누가 몰라 누군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또 탑 가려고 하니까 또 없고 걔가 임포스트야 지금 나이었던거 같은데 탑 한번 봐줄래라고 원딜 임포스트네 처음엔 전령 먹을래? 전령을 월복시키네 전령 먹을래? 하니까 엉 하고 귀안을 탔어 그래가지고 어? 뭐야 못먹잖아 어떻게하지? 지금 원딜이 탑 죽이려고 너 벤트타게 만드는거라니까 아 지 벤트타고 죽이려고 지금 보내는거야 그냥 여기서 봐 맵 한번 보잖아 지금 얘네 둘이 집을 가면 너 도와줄 사람 없지 세트 바로 그냥 라인저 터트릴 생각에 지금 잘 컸잖아 CS 30발차에요 그냥 싸우기만 하면 이긴단 말이죠 오케이? 자 잘했습니다 우리 팀 그럼 만약에 귀환을 안하고 템이 다 나왔고 풀피면은 전령적으로 내가 가져가지고 한번 도와주고 바텀 가는게 좋은거야? 그치 전령 먹을때까지 근처에 있어줘야지 오케이? 원딜이 이제 괜찮다고 하면 허락을 받고 응응 원딜은 이제 사리던가 아니면 전령까지 같이 붙어주던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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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좀 근데 피드백 오래 했는데 상대팀 기다리고 있나? 상대팀 아직도 피드백하는거 같은데 오케이 1냥 봐 원래 지니어는 피드백 시간 더 길어지지 않나? 상대편 전략을 보니까 정실조 약간 내 트린다미어 전략 쓰는거 같던데 계속 탑 고속도로 뚫어가지고 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아냐아냐 저거 저기가 상체가 세니까 계속 노려주는거야 상체 근데 우리 진짜 한타 너무 잘한다 와 나는 체력 보강 좀 해야되겠어 이거 내가 말했잖아 이게 우리가 라인전만 버티면 한타에서 이길 팀이 없어 우리를 오케이 세트가 각을 너무 잘 봐 한타랑 든든해 진짜 진짜 초대했어 서포즈 너무 잘해줘가지고 아 근데 이거 다들 잘한게 포커싱콜 카이팅콜 다 너무 좋았어 이거 엔진 먼저 뺏다가 다시 들어가자 이런식으로 잠깐만 우리 초대할게 다시 1팀 1팀 다시 들어가죠 다시 들어가죠 오케이 다시 아 맞다 함수야 함수야 우리 1팀 사야돼 이거 말해봐 우리 1팀 이래 야 따님 저희 1팀 좀 주세요 소방사님 저희 코치님 두 끝머리 왼쪽 끝머리 왼쪽 끝머리 왼쪽 나 아니지 한나부터 가야지 아 맞다 한나 왼쪽 오케이 잘한다 우리팀 드디어 게임을 보는거 같다 관전할 때 콜도 너무 잘해 진짜 다들 오늘 그 방송 다 끝나고 다시 보기 봐봐 자기들이 무슨 콜 하는지 음 알겠지 야 한양이 오고 스크림때 굉장히 핫한데? 아니 어른도 장난 아닌데 지금? 당연히 정글이라서 엄청 지금 마음이 부담이 컸는데 난 진짜 지금 정글 말하는게 프로게임을 오더하는 줄 알았어 아 너무 잘했어 진짜 쉴 새 없이 해야된다고 그렇게 내가 중간중간에 겐색만 넣고 내가 입 닦고 있어도 편했어 그리고 결단력이 생겼어 딱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견단력이 너무 좋아 내가 카리스마 카리스마 나 말 좀 줄여야겠는데 나 쫀득이 그냥 딜만 잘하자 우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면서도 멘탈 안 나가더라 CS 4배 차이 나는데 우리 아예 나를 아 근데 쫀득이도 좋은 콜 많았어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돼 자 그럼 이제 그루밍 그만하자 이제 아 숟가락은 조용히 딜만 할게요 아 무슨 얘기했어 자 그럼 초대받으면 될 듯 아직 피드백 조용히 조용히 할 때 올게요 아 초대 안 했구나 내가 아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빡세게 나한테 견제하겠다 음 원딜이 정말 세어가지고 한 번 다 밴드 했으면 좋겠다 주력픽들이 아하 아 한타 때 쫀득이가 완전 딜을 무호흡 딜링을 해가지고 그냥 다 그냥 아휴 앞에서 든든하게 버텨줘가지고 맞아 그거 있는게 초반 초반 초중반 오도는 우리가 정글 미드가 잘하거든 응 그리고 중반에 이제 인원 배치는 헤드가 잘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쫀득이가 마지막에 오도가 진짜 명확한게 유리한 타이밍을 알아 쫀득이가 음 아 오케이 한타 포지셔닝이 좋아 흠 흠 그거 진짜 좀 돼 방금 잘 얘기해도 쫀득아 너가 얼마나 강한지 너가 얼마나 강한지 다 쓸어버릴 수 있다 이런거 어 병건이는 이제 들어갈 때 말만 해주면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 지금 이니쉬 겁나 잘 걸거든 아 들어갈게 하고 우리 팀도 같이 갈아야돼 응 알았어 또 말하자 그냥 오더를 어떻게 하냐면 예언식으로 해줘 내가 이제 풀 각 볼테니까 호응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준 베스트야 응 어 흠 흠 그 채팅되는 사람 레디라고 말해주라 나 이거 채팅이 안된다 나 이거 채팅이 안되네 나도 채팅이 안되네 이거 시작하라고요 형 그냥 시작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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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요 나 쌈각이랑 저거 쌈각이랑 그 바텀 어떤지만 알려줄게 그러면 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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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삐지지 말고 아 아 나 좀 말해 알았어 알았어 흠 자꾸 똥 똥 같은 거 뿌리는 거 같아가지고 흠 아니야 너 후반에 진짜 후반에 쫀득이 옷 없었으면 지금 리얼 이상가속 지금 계속 했을 거야 이상가죽 쫀득이가 티어가 높아서 세지컬이 좋아 흠 흠 흠 흠 흠 흠 근데 우리 아직 그 알지? 그 따로따로 넣는 거 그것만 좀 그 이상가죽 생각해줘 오케이 좋았습니다 흠 그래도 다행인 거는 꼴찌는 면할 수 있겠다 흠 아 우리 우승팀이야 아 그냥 팀왕을 가졌어 나 화이팅 화이팅 우리 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 흠 지금 첫날 TNS랑 지금 TNS랑 얼마나 다한지 알아? 흠 흠 많이 다르긴 해 흠 근데 일단은 진짜 말을 많이 해 일단 흠 지금 이 상태로 그 1일차 TNS는 3일차는 뜨잖아 3일차가 100 대 0으로 이겨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근데 반말하길 잘했던 거 같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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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없지 난 내가 형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와 근데 이거 연습 끝나고서 아 침착맨님 이러면 연습 끝나면 다시 그렇게 해야되는 거 아니야? 아 언제까지 하려고? 연습 끝나면 언제까지? 야 이거 봐봐 언제까지 하려고 비즈니스 관계 아니야? 친구하자 대회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적으로 하는 거지 아 내가 슬쩍 한번 던져봤는데 경건이가 캔슬 하더라고 알지? 어저껜가 그저껜가 아니 현이 형 뭐 그거 하고 가야 돼 이거 약간 뜸 들이고 가야 돼 이거 뒤풀이 게임 할 때는 서로 이제 반말 풀고 이제 뜸을 들여야 다음에 만났을 때 안 왔을 때 그치 그치 일단 우리 팀 나는 실제로 만나면 안 되겠다 레지셀기 많이 안 돼 아 나 질문 있는데 질문 감독아 나 질문 있는데 어 오늘 그 쌀튜브 보면서 이제 아이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봤는데 그래갖고 일단 너는 이제 추천해줬던 게 이제 부패 물량이 좋다고 그랬는데 어 그 그냥 초반에 도란의 방패 가는 게 맞는 거 같거든 아 근데 그 그거 하나 정해줘 너가 만약에 응 만화 챔피언을 할 때는 부패를 가져 아 어 근데 세트 같은 거 할 때는 방패를 가져 알겠지 응 알겠어 응 부패가 잘못됐나 약간 왜 이렇게 잘 죽지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아냐아냐 그 부패랑은 상관없는 거 같아 함수야 아 오케이 그러면 피지컬 문제였구나 하하하하 아 그렇지 아이템 탓하면 안 되지 아니 씨 이렇게 까발려주는 그렇게 대회 전에 알아야돼 대회 전에 대회 전에 물어볼 건 다 물어봐 일단 팩트로 말해주니까 바로 szyb힐치 Unidos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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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ählt 구rok 저쪽에팀도 레디 됐다고 합니다 고고 고고 어 오케이 내가 게임시장 누르면 되네 음 두릅게 밴은 똑같이 해주면 돼 모르가나 킨들애들 말자 모르가나 야 근데 이게 이긴 게 진짜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우리는 저 3벤을 저쪽 팀 상대로 안 뽑았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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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도 있어 그것도 있지 아하 그냥 우리가 실현하는 거 변했잖아 저쪽 팀이 자신 있는 거 다 풀어줬지 반대로 생각해야 돼 저쪽도 징크스 변했어 아하 반대로도 좀 생각해야 돼 징크스 변은 좀 뜬 거 없어 징크스 좀 더게 페타클 본 거라니까 맞아 맞아 페타클 봤어 그거 에이 징크스 맛 좀 볼래? 하하하하하 와 세트뱀 바로 바뀌었죠? 세트뱀 바로 바뀌었죠? 세트뱀 무조건 변해야지 아 지금 우리 서포트 입꼬리 상승 중이죠 원래 저렇게 못하는 게 이상하다 아 징크스 오히려 세트가 모래주머니였는데 세트가 저렇게... 어 말자야 세트가 저렇게 밴을 먹을 줄 몰랐다 근데 안 좋잖아 전제 밴 당하는 나 빤드 노트를 매우나 다 잘하니까 병건이가 처음에 세트할 때 좀 의아했거든? 근데 보니까 존나 잘해 맞아 맞아 근데 이번 판만 진짜 빈말 야 영원히 칼을 쏘다 와 나도 된다 하겠다 너무 뿌듯해 나 빵테 먹... 빵테 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엘씨나 엘씨랑 빵테 줬으면 좋겠어 나 뭐 채택하지? 엘씨 엘씨... 아니 잠깐만 엘씨 한 번 먹자 엘씨 먹자 엘씨 빵테 설마 가져가겠어? 아니야 빵테 가져와도 상관없어 이거는 저의 코치 그 러브 코치 있어요 응... 왜 그래... 쪼멀 님도 계심 어... 쪼멀 코치도 옛날에 있었고 블랭크 코치도 있었는데 블랭크 님도 있는데 근데 엘씨를 밴을 안 했지? 엘씨가 징크스보다 더 빡칠 텐데 그냥 징크스를 제일 잘 다루니까 그랬던 것 같아 으음... 아니 근데 내가 지금 다섯 명 다 케어해 주잖아 지금 하하... 그래... 어 이거 똑같네 자 이거... 이거 전판에 당해봤으니까 함수야 마오카이로 한 번 더 어? 그대로 안 나오? 오케이 마오카이 한 번 더 엘씨볼봐 내가 알려줬지 그 타워 맞았을 때 더블루 쓰라고 응 자 마오카이가 그리고 이번에 착취 들지 말고 여진 들어 응 알겠어 어 마오카이 먹으면 돼 EPU로 지금 이거는 미드 루쉐라는 강이다 마오카이 그리고... 서폿을... 판테온 먹자 여기서 판테온 상대 사장님 긴장시킬게요 오케이 상대 살짝 압박할게요 상대 레넥콘 약간 압박주기 미드 올은 레넥콘을 들어? 지금만 줄 수 있는 압박 루쉬안 올라가 응 지금만 줄 수 있는 압박 좋아 이거 올은 뒤에서 오는 거 구웅 내가 뒤로 그 판테온 방패로 막으면 막혀? 어 제가 브라움 브라움 야 브라움 해봐 브라움 해봐 어 바람픽 해봐 오우와... 올은 막는 거 알지? 어 뒤에서 오는 거 어... 한번 애쉬 브라움 연습해보자 내가 강제이니씨 하나 넣어줄 테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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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 한번 연습해봐 강제이니씨 딴가? 변거라 변거라 한타 할 때 방패 절대 쓰지 마 오른 궁 나타나기 전에 아 알았어 그러기만 하면 한타 이겨 아 알았어 나 나만 지켜줘 나만 지켜줘 나한테만 타 근데 오른 궁이 딴 데로 와서 나 없는 데로 날아가면? 아니 그냥 애쉬 옆에만 있어서 방패만 들어주면 돼 아 알았어 어 그냥 누가 맞든 간에 상관없이 애쉬만 지켜 다른 사람들 그냥 남이라고 생각해 알았어 어 다 남이야 다 남이야 애쉬만 가주게 지금 이거 약간 미드 딜부담감이 올라가는데? 응 미드 센 거 해야 돼 이러면 근데 우리 이러면은 빵테랑 세트에 비해서 뭔가 타... 그... 타겟팅하는 CC가 많이 없어지긴 해 이거 자 이 조합의 핵심이 우리 연습하는 거야 알겠지? 팀 5 맞추는 거야 이 조합은 그 다음 밴은 뭐지? 한 판 이겼으니까 더 이상 이길 필요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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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이거 이즈리얼 밴 해줘 이즈리얼 이즈리얼 밴 너만 손해지 마 병관아 이거 궁 쓸 때 최대 사거리로 궁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들어오면서 W로... W로 이동하면서 이제 어 이거 근접... 근접기라 생각해 근접기 아 붙었을 때 사람들은 붙었을 때 어 붙었을 때 스플래쉬로 맞춘다고 생각해 근접 스플래쉬로 최대 사거리로 쓰지 마 알았어 자 우리 이거 노틸러스 밴 하자 제가 밴 카드 두 개 뽑았어요 됐어요 좋아 좋아 노틸러스 밴 감히 내 의지를 꺾으려는 자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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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 자갈 망고 싶나고 한양이 자르반 이거 통했네 난 레오나가 더 싫은데 지금 굉장히 뿌듯하고 아니 노틸이 더 싫을 거야 널 확장 CC 맞으면 바로 사망이야 레오나는 정화로 풀 수라도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레오나 하면 정화 들게 그러면 자 어떤 거 밴 하지? 노틸러스 노틸 밴 자 정글을 조금만 조금만 세주가 보면 안 되나? 브람인데 미드를 다른 어떤 걸 지금 고민 중 지금 아 오케이 지금 AP AD 밸런스 맞춰야 돼서 지금 AP가 비해 AD가 비해 강 나왔다 세주 녹턴 해 세주 녹턴 세주 벌베 같은 거 핏 나 좋아 가자 핏 나 좋아 핏 세주 녹턴 좋다 세주 녹턴 안 좋아? 어 어 비싼 잡아? 독턴 안? 응 독턴 안 좋아 비싼까지 그리고 나 탈진가? 어 저마터로도 내 세나 있으니까 응 어 저마터라 엘씨 무조건 살려야 된다 이거 아 미안해 나 아 내가 무조건 엘씨 살릴게 그 헤드야 헤드야 응 그 이거 2판 불클 섞어야 돼 알았지 오케이 그 궁금한 거 오른 상대로 미드 주도권이 어떻게 될까? 그 너가 그냥 계속 밀고 그냥 도망가 그냥 하던대로 해? 괜찮겠지? 하던대로 해 하던대로 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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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나 탈익 있네 자 얘들아 탈익 어떤 챔피언인지 알지 궁 떨어지면 바로 일단 후퇴해 싸우지 말고 오케이 무적이니까 다 갔다 해야돼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그러면 이거는 저희 치간 바로 올려야 되지 않아? 어 치간 가야돼 치간 필수야 이번판 세나 릴리아 아니 세나 레니톤 탈익 있으니까 치간 가야돼 딸을 나 1코 올리고 침발 다음에 그로 가야돼 그러면? 어 너 1코 올린 다음에 치간 칼 사고 녹턴도 1코 올리고 치간 칼 무조건 사 응 마오카 있는 덤불죽기 사고 오케이 그리고 쫀더가 이거 피삐길까 피삐길 루전해서 피삐길 흡혈 흡혈 오케이 오케이 마오카 여진 들었어 이번판? 여진 어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응 피해맛을 들까 좀비와드를 들까 피해맛을 들까 피해맛 필요할까? 피해맛 솔직히 딱히 어 좀비와드에 궁사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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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혹시 잘 풀려서 극엄 올리면은 치아 다 먹을 수 있다 이거 나 어차피 순 가야될 것 같은데 응 정화 안 들었어? 정화? 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정화도 필요 없는데 정화만 정화만 화이팅 하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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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리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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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어 우리 3판 2선인가? 원래 보통 스크림 2판 하던데 그렇 보통 2판이 2판 다 이겨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2선에서 말을 많이 합시다 말을 많이 하고 오케이 의견을 많이 나눠서 좋아 그냥 3판 오케이 다 같이 얘기해서 다 같이 결론 내리면 돼 오케이 난 한타 싸운 것만 좀 볼게 그러면 이번엔 오케이 크래쉬 이번에도 와드 내가 받을게 오케이 크래쉬 풀림 그냥 전판이랑 똑같아 타분은 알지? 화이팅 계속 버틸게 내가 암만 죽어도 멘탈은 안 나갈 거야 임벨 위치 임벨 위치 임벨 위치 아 이거 쫀드가 이거 세나 Q 빠졌을 때 좀 1조건 침해할 수 있어 알아둔 세나 Q 빠졌을 때 1조건 침해 미니언 생산까지 30총 침해해야 된다는 거지? 선택 알아서 판단해 근데 저쪽 상대로는 무조건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우리 그 캐릭터 일러스트만 봐도 추워 그니까 너무 너무 추워 지금 다 팔아 다 팔아 지금 얼어 죽을 것 같아 지금 레드 먹을게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마오카이 마오카이 도와줘 오케이 당신은 마오카이가 아닙니다 릴리야 릴리야 칼날부리 먹을래 칼날부리 먹을래 뻔하다 뻔하다 이거 안할게 그냥 응 응 이거 세즈 동선 위로 풀 거지? 그러면 어?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냥 풀캠 돌대 위쪽 바위계는 안 먹을 거고 다시 집 갔다가 다시 바텀 쪽으로 올 거야 근데 버버드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버프버프 듣고 오기 아 검은용어 금지 어? 이거 별로 들어올 수도 있어 마나? 응 안 들어오놨잖아 내가 모르게 했어야겠네 내가 모르게 했어야겠네 근데 저쪽 먼저 왔지? 어? 어 먼저 왔어 저기 칼날부리 보이잖아 아까 아 나 칼날부리 하고 실수했네 레넥톤 드론에 밀고 막 잘가요 저쪽이 저쪽이 우리도 따라간다 우리가 선이 랩 선이 랩 저쪽이 랩 나 들어왔을게 나 들어왔을게 레넥톤 사라지면 그거 마임 좀 해줘 그거 레넥톤 있어 릴리아 우리 블루 먹고 오케이 지금 두꺼이 먹고 있어 뒤쪽이다 오케이 내려가 봐줘 봐줘 저기 봐줘 오케이 릴리아 빠졌어 우리 턴 우리 턴 우리 턴 바로 보여요 나 지금 상대 블루 가볼거야 이런거 평탄에 터지면 좋아 상대 블루로 뛰고 있어 오른 목턴 혹시 그거 압박 가능해? 음 이제 가능해 이제 가능해 라인 조금만 밀어줘 오케이 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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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 있나? 싸워도 돼 이제 텔 있어 갈게 텔 오케이 텔 탑 천천히 어 텔 맞췄어 묻췄어 기절 텔 끊겼어 나이스 나이스 나 블록은 거 없게 해주라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아 좀 봐 뒤에서 텔 탈걸 미드에 누가 텔 탔어 이거 쎄나? 척 오른 미드 다이브 백포는 괜찮아 오케이 빠져 나이스 빠져 빠져 나 바이게 먹을게 내가 정비해 정비해 바이게 먹을게 정비해 오른치 가자 집집집집집 이쪽이 치하자마자 어 오케이 좋아 그리고 펀드위가 잘 안하고 있으니까 요거 가면 되겠다 좋아 바타 무조건 이겨 나 지금 BF야 나 지크 비터 갈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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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 정화도 있어 미드 직간다 미드 직간다 오케이 지금 우리 밀린 라인 바타 한 번 더 봐도 돼 세나 풀 없어 한 번 가볼게 메리톤 뇌절중 세나 풀 8분 세나 풀 8분까지 없어 어 8분이 13초까지 없어 세나 오케이 오케이 밀지마 밀지마 바로 와 바로 달려 오케이 메리톤 완전 딸피야 나 여기 와자 하는거 아니냐 물론 올필은 없고 와도 돼 와도 돼 들어와 오케이 간다 들어와 근데 이거 오른텔 있어 난 텔 없고 오른텔 있어 약간 애매하잖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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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멀다 아까워 여기 이게 아까워 까비까비 잡다가 바로 올게 또 융 가자 융 보자 이제 라인 밀어 라인 밀어 알았어 우리 라인 땡기는 라인이야 라인 밀어 땡겨 용먹을거야 그냥 땡겨줘 오케이 아니다 아니다 그냥 그거 있어봐 천천히 돌아서 갈게 상벌이로 돌아갈게 오케이 어차피 밀린 라인이야 어차피 밀린 라인이야 오케이 여기 오케이 탑 조심 탑 갔다 어 탑 왔어 이제는 침착하게 할게 어 침착하게 하고 안달려주면 돼 있어요 밀렸어 갱 흘렸어 오케이 갱 흘렸어 잘했어 상대 방탐도 지금 생각하고 있지 나 생각하고 있지 쟤네 무빙 뒤로 빼잖아 우리 지금 프리징 중 프리징 중 지금 미드 약간 신났어 미드 약간 미드 뒤로 욕먹어 미드 뒤로 욕먹어 미드 뒤로 욕먹어 미드 뒤로 욕먹어 나 이거 갈게 용 도와줄까 어 밀어줘 일단 라인을 밀어줘 오름 궁 뺐어 오름 궁 뺐어 오름 궁 뺐어 나이스 좋아 아 미사장 힘드네 와 무빙 좋아 우리 빅라임 형성 중 가이브 왕 잡힙니다 다텀 다텀 오케이 나 집 가야 돼 나이스 나이스 가야 돼 피가 없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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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지금 미드는 계속 미드끼리 놀고 있어 그냥 이 피 없어 이제 빙은 없어 정글 돌거야 케노스 이제 잘 가 레넥톤 잘 가 레넥톤 잘 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미친 미친 2차원수 미친 2차원수 와 예 배우니까 달라지네 배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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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네 여기 정글 여기 정글 여기 정글 탑은 쌀튜브입니다 탑은 쌀튜브요 저기 뭐야 텔탑 상대 레넥톤 탔어요 상대 레넥톤 탔어요 상대 레넥톤 탔고 저기 와도 아직 안 지워지는 중 개꿀 내 텔은 아직 3분 남았어 응 상대 정글 야 이거 피화를 다 박아놓으니까 이게 다 본다 나 지금 템 굉장히 센 템이야 오케이 미드는 집에 갔다옴 미드는 집에 갔다옴 거주일 세너 계속 라인 밀고 있어 포티캡 고마워 이제 미드 궁 있어서 먼저 이지익 같은 거 할 수 있어 황스 잘가오는 데크콜 잘가오는 데크콜 와 이거 좀 황스 나 이제 블루 쪽으로 갈거야 그림이 상해지는데 미드가 반망하고 탑이 아파갖네 레넥톤 집갔어 저기 탑 정글이 제일 잘하잖아 우리 블루 뭐야 시야 한번 봐주라 백갔을 수도 있겠다 오케이 오른 올라간다 우리 쪽 블루에 메사 쏴 어 메사 쏴 오른 올라가고 있음 오른 올라가고 있음 전령보나? 어디 가나? 개딱지 살아있는 거 보이지? 나 6렙 때문에 들어갈 거야 정글 댕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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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땡큐 이거 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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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자 안돼 안돼 리뉴아있다 정글 쪽에 리뉴아있다 야 일단 이거 개딱지 먹을텐데 개딱지만 먹고 너 이거 미드 막아가지고 아 그래 미드 막아야겠다 미드 막아야겠다 나 조급해야지 않을게 나 지금 약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천천히 어 레넥톤 어디로 갑니다 레넥톤 밑에 내려갔어 살짝 어 이거 나야 이거 나 보는 거야 잠깐 빠질겠냐 잠깐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2대2 한번? 아니 아니 아니요 여기 탈입 봐 탈입 봐 굴려야 돼 굴려야 돼 굴려야 돼 바위게 줘 그냥 바위게 줘 괜찮아 응 오케이 오케이 굴리자 다리클도 없어 탈이클도 없어 탈이클 뺐어 잠깐만 13분 38 오른 놓고 궁 있어? 정권 어? 구? 안 없어 나 조금씩 6렙 어 리뉴야 계속 위쪽 동글이야 오케이 오케이 살짝 전령 볼 수도 있겠다 고마워 레넥톤 다시 사라짐 바텀에 다이브를 치던지 뭔가 더 효과적인 뭔가를 뽑아내면 좋을 것 같아 어 일단 침 갔다 올게 오케이 오케이 레넥톤 완전 사라졌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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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미드 괜찮다 레넥톤 아예 안 보여 안 온다 우리 프리징 타볼게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6 찍고 와 레넥톤 4팀 탑해 여기 아마 절만 뺏기고 있을 거야 여기로 들어가 상대 블루 들어가 응 우리 침 도와줄게 나도 도와줄게 전령 막 폈어 상대에 나 상대 블루 쭉 아니면 따이브각 쨌던 것도 나쁘지 않아 따이브각 어 따이브각 쨌자 따이브각 쨌자 따이브각 쨌자 아 릴리야 따이브 중 잠깐만 이거 도와줄게 우리도 따이브보다 우리도 따이브보다 우리도 따이브는 거잖아 잠깐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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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썼어 궁 썼어 나 6 찍었어 바텀에서 궁 쓸게 어 우리 라임 밀어주고 가자 아 상체 잘 버텼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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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저기 무리했다 무리했다 저기 무리했다 동글 다 파는 중 타격 6렙인가? 자 보자 이거 가자 가자 오케이 천재 저기 천재 8위까지 8위까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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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했어 깔끔했어 깔끔하다 깔끔하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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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드럽긴 했거든 지더분하게 됐는데 미래겠다 할게 기가 매긴 이게 비가 조합이다 보여줬어 이게 비가 시너지다 보여줬어 비가 시너지 기가 매켰어 방금 우리 이것만 먹고 가기 하나 먹고 가자 하나 먹고 가자 하나 먹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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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넥톤 계속 탑 밀고 있어 나 싸워야지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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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야 상대 피야 상대 한 대 늑대 얘들아 얘들아 일리아 상대 늑대다 오른은 주도권 없어 오른은 피가 없어 피가 애초에 나 집 갈게 그냥 아 갈거야? 오케이 아니다 아니다 야 잠깐만 오른 저거 집 안 가고 개기면은 어떡할까 개기면 죽어야지 레넥톤 집 레넥톤 빠졌어 집 간듯 탈익 풀 몇 초 했지? 탈익 14 오른쪽에 빠졌어 오케이 오른 노태리 얘들아 탈익 13분 38초 13분 38초 우리 밑에니까 용 준비하자 용 이제 슬슬 준비해야돼 바텀에 출입하면 무조건 있음 바텀 딸 수 있어 바텀 싸우면 무조건 있음 바텀 싸우면 무조건 있음 정수 나왔어 나 졸랐어 지금 노평 궁 있냐? 아 없구나 근데 이거 먹어 놔야 돼 같이 가자 마오카이 텔 있어 마오카이 텔 있어 마오카이 텔 있어 너무 돌아가는데? 나이스 그럼 일단 용 먹을게 바텀 친구들 용 먹어 오케이 용 먹고 우리 라인 밀어주고 올라가자 여기 핑크 부분 오른이 저 라인 밀어주고 올라가자 용 안타 할 거 같아 용 안타 할 거 같아 나 라클 빨라 괜찮아 나 다시 내려갈게 나 타래 우리 올라가 우리가 더 합격 빨라 나 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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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나 치고 있는데 같이 쳐줘 빨리 가자 확실한 욕이 좋아 확실한 욕이 좋아 그렇지 차라리 타워 버리고 어차피 타워 1차에 한 대나 왔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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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다시 탑으로 보기 바로 탑으로 난 바로 탑으로 볼게 오케이 아 미드 절대 사려 어 레넥톤 탑에서 사라짐 레넥톤 탑 부시 우리 블루 우리 블루 내 돈 응 오케이 집갖도 올게 애들아 곧 미드야 찾아야 어디 어디인지 오케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 등 쓸걸, 어떤 수업하게 잘하는거 아니야? 아 이거 버튼을 그냥 이겨버렸던데? 얘들아, 잘하고 스페이스 인지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딱 동글링 할거야, 동글링 할거야, 동글링 할거야. 야, 우리 점프 카리스마 예술인데? 좋은데? 일단, 네덕콘이 살짝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만 인지해. 오른 내려온다, 오른 내려온다. 오른 내려온다, 흘려줘, 흘려줘. 그거 흘리면 미드 나가야네. 한번 흘려줘. 우리 폭을 거의 다 뜯었어. 랭톤 미드네. 탑 밀게. 궁도 빠짐, 궁도 빠짐. 나 이제 불러줘. 랭톤 탑 뽑기 중. 랭톤 탑 뽑기 중. 나 여기 와드 밭도 내려갈게. 릴리야, 위치는 모른다. 릴리야, 여기 있었어, 릴리야. 역시 하나도 없어, 조심해. 오케이, 빠지고 있어. 오케이. 핑크 하나 박아줄게. 릴리야, 우리 아랫 정글. 우리 아랫 정글, 오케이. 우리 아랫 정글, 오케이. 확인. 이제 올라왔어. 이거 빼먹었다, 릴리야. 이거 빠자. 브라운 갔지, 이거 미드 가능? 어, 갈게. 가자, 가자. 나 그럼 미드 혼자 먹을게. 나이스. 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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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뺴. 뺴, 뺴, 뺴. 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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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뺴. 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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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뺴. 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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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뺴. 아, 이걸 못 봤다. 내가 궁이 바로 들어갔어야 됐다. 우리 근데 이거 너무 못 맞췄다, 다. 아깝다. 못 맞춘 것도 있고, 저 딴따라네. 그리고 내가 레넥톤 텔 타는 걸 얘기를 못 해줬어. 보질 못했어. 아니, 괜찮아. 이제 둘 다 없거든. 오른도 없고, 레넥도 없어. 좀 더 빨리 잡았으면 좋았어, 나는. 빨리, 빨리 지금 미드 갈게, 미드 커버. 내 힐이 오른보다 빨리 돌고, 마오카이 텔이 레넥보다 빨리 돌다. 이거 바텀 아무도 안 보여서 바텀 다 입어갔거든, 왠지? 맞아, 궁 이렇게 쓰지 말랬어. W로 붙인 다음에 썼어. 바텀 찍고 있어. 릴리아 뒤쪽이다. 오케이, 오카이! 나이스, 나이스. 미쳤다. 선배로 튀었어. 나이스! 저 사람 뭐야? 잘했다, 슈퍼플레이였어. 좋았다. 오케이, 레넥톤 빠지고 있어. 오케이, 이제 내가 미드 갈게. 다시 탁 가주라. 고마워. 오케이. 다 파츠 한 번 보고. 바텀 듀어 언제 올라갈래? 14분인데. 대포 좀 빨리 누가 먹어줘. 우리? 이제 바텀 이제 킬 그만 먹고 밀고 올라오자. 믿으러 갈게, 믿으러 갈게. 믿으러 갈게. 나 전령 보고 싶거든, 얘들아? 응. 오케이, 믿으러 갈게. 바텀 듀어가 미드에 있으면 전령 같은 거 다 먹을 수 있죠. 응, 오케이. 나는 좀 약해서 생각보다. 지금 적이 바텀 완전 말려서 엄청 약하거든. 응. 나 바위, 게딱지 볼게, 위쪽 게딱지 얘들아. 그쪽 봐줘, 같이. 그 전령도 챙길 수 있으면 챙기다가 바텀 올라왔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지금 바로 전령 달릴게. 응, 전령 칠 거야, 바로 칠 거야. 야, 이거 에이지만 있으면 든든해. 날단 미드 밀어. 적을 수 있어, 적을 수 있어. 상대 스테이 나 지금 아직, 바텀. 이 중에 아무도 없고, 바텀 조심해. 바텀 조심해. 바텀 조심해. 안 보여 지금. 내 손 내려온다. 괜찮아, 이거 에이지밀어. 괜찮아, 에이지밀어. 오케이, 커버할게. 오, 이거 해봤자 3대5야. 이거 차, 믿어 차. 오케이, 오케이. 네, 에이지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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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지밀어. 나이스, 에이지밀어. 나이스. 건령 바로 미드 풀어. 미드. 미드 풀어. 미드 불고. 미드 풀고 용 준비. 미드 풀고 용 준비. 바텀 달래. 바텀 파워 지킴. 달려서. 이거 좀 더 차야 돼, 마프카 위치. 텔 없어, 텔. 60초 남았어. 위치 모두 해줘. 텔. 탑가 탑가 먹을 수 있던데 용생이니까 귀환해 오케이 오케이 귀환하고 다시 와 제가 탑 커버할게 탑 커버 한 다음 집에 가야돼 그냥 가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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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용 버리려고 하면은 그냥 마오파이 거기서 같이 있어줘 우리 한 번 더 찍었어 이거 한 번 더 찍었어 좋아 바로 융축 달리자 나 궁 20초 질 수가 없어 우리 가자 렛톤 사라졌어 렛톤 사라졌어 핫톤 푸쉘 해놨어 이거 먹을 수 있어 마오카이도 빨리 밀고 내려와 이제 나이스 나이스 마오카이 지금부터 모든 라인을 최대한 빨리 밀어줘야돼 렛톤 집갔어 렛톤 집갔어 오케이 이거 무슨 경비 꺼 어 괜찮아 우리보다 갔다왔어 나 엄청 쎄 나 지금 엄청 쎄 나 믿음일꺼야 믿고 갈게 이거 렌즈 돌리면서 가자 어 잠깐 애쉬좀 보고 애쉬좀 보고 나 믿음일꺼 도와줘 어 가자 가자 여기 왔다 텔포 15초 텔포쿨 15초 13초 오케이 기다리자 텔 기다리자 우리 시간 좀 끌어 시간 좀 미드 밀면서 시간 좀 끌어 나도 궁 20초야 지금 오케이 텔 5초 텔 안 타도 돼 거의 다 왔어 나 텔 다 돌았으면 다시 탑 가 오케이 오케이 진짜 욕먹어 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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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카이 렌즈 오른 짧게 렌즈 내려온다 애쉬 숨었네 나 졸음상태 나 졸음상태 나 졸음상태 나 오즈로 썼어 잡았어 지금 릴리아랑 렌즈컨 묶고 있을게 응 상태를 죽었기 때문에 쓰지마 끝났다 애쉬 좋아 달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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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쉬 붙이면서 하면 힘들게 나 죽을게 나 죽을게 나 죽을게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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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을게 나 죽을게 야 얘들아 빼자 나 이거 내가 잘못 들어갔어 나 궁을 잘못 박았어 나 궁을 잘못 박았어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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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적 타이밍에 박았어 집도 안 갔다 오고 우리 너무 말려 들어갔다 너무 말려 들어갔다 어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까비까비 응 오케이 다시 침착하게 다시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나는 이제 바텀으로 갈게 텔포 2구 바론 1분 30초 아 내가 탈익궁 이펙트를 착각을 했어 미드 밀어놓고 턴 1차 턴 1차 턴 1차도 밀어내 밀어야 되거든 오케이 아직 유리해 이거 이 다음은 내셔거든 그러니까 턴 미드 쓰고 마오카이가 바텀 서줘 그래 그래 지금 나 바텀 갈게 지금 마오카이는 텔 있고 레네토는 없을 확률이 높아 그거 기억하고 여기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심중하게 생각하라고 나 궁 있어 응 일단 바텀 1차 깨 놨거든 아까 레넥톤 사라졌어 바텀에서 네 응 오른 오른 올라오고 있고 야 전령 보자 안 된다 바론인데 흠 어 이제 바론 나 혼자야 지금 나 혼자 지켜줘야 돼 응 지켜줄게 오케이 그럼 미드 나 아가야 지켜줘야 돼 아가야 아가야 쪼 나가야 나 지금 쪼 나가야 지금 이쪽 정글로 볼게 나 이거 내꺼 오케이 이것도 먹어 나 이제 정화 있어서 싸울 수 있어 나 정화 있어 마오카이 텐 있어 레넥톤 텐 미드 싸우면 이거 미드 싸우면 이거 미드 지금 싸워도 돼 봐도 돼 방금 이럴때 그냥 팍 박았으면 돼 내가 내려오고 있을 때 나 미듐일거야 나 미듐일거야 다시 오케이 오케이 여기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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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넥톤이야 오케이 오케이 깜짝이야 거기 릴리아 한 명이야 어 릴리아 있다 이거 미드에서 한번 걸어보자 이거 미드에서 한번 걸어보자 이거 미드에서 한번 갈게 얘들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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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사람이 패스 UD Live Emil drop king Perform 무쏘기 우선이 파이팅해 ticket 그럼 wae 해 유욕 저기 빌러드는 다 살아있어 보티마 죽은거야 저기 공지에 보티마 죽은거야 저기 좀 위험하긴 한데 사실 오면 싸워야되잖아 우리 궁 다 빠졌어 지금 우리 궁 다 빠졌어 위험해 사실 딸데도 오른 궁은 없어 빌려 궁 그 다음에 얘네 궁만 있어 야자 수면 걸린다 갓게 들어간다 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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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엘씨 엘씨 카이팅 중 잡았어 엘씨 잡았다 궁 있어 집 갔다오자 저쪽이 먼저 태어나 아닌거 같아 아닌거 같아 그거 자꾸 빼 여기까지 무적 뺐어 다론 살짝 오바했어 내가 잘못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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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룰랑까지 나와서 엄청 세거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쫀득이 좀 진정하자 어 쫀득이 세긴 한데 흥분했어 우리 너무 쫀득이 강한만 믿고 가면은 CC기 때문에 우리 물려서 아까처럼 터질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거 좀 지키자 오케이 오케이 지금 사실 갈까 먹을 거 많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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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리 거야 응 오케이 오케이 굳이 우리는 대판 싸울 필요가 없다 생각하자 오케이 녹턴이 한번 구우로 물어볼래 아니면 나 이거 해줄테니까 해줄테니까 저거 뭐야 대치구를 만들어줘 다운구도가 아니라 밀리야 저거 뭘래? 용 생기니까 이쪽부터 샤앗 샤샤샤 텔포 없고 나 텔포 없고 천천히 나 탑 막아 텔포가 없어 아 그럼 내가 탑 깟게 내가 탑 깟게 나 치가 다운돼 나 바텀 깟게 리드 막고 있어 리드 막아 나 바텀 깟게 이거 하나 먹고 탑 깟게 이거 한번 핫 레이그 먹고 오케이 레넥톤 조심하고 어 빨리 갈게 빨리 갈게 다는 중 오케이 다는 중 싸우자 우린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우리 밑으로 맞잖아 녹턴침다 얘들아 얘들아 구멍이 아껴봐 한 탑도 쓰자 오케이 믿었자 녹턴 탑으로 가줘 응 이거 용 쪽 나랑 변거냐 용 이랬다 용 쪽 나 간단하게 설명할게 용 쪽 이제 내가 탑 까면은 상대 텔 있는 사람도 날 따라올거야 응 근데 내가 불 끄고 텔 타면은 상대는 텔을 못 타 알았지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즉 오르니 날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야돼 어 오르니 날 볼 때까지 기다리래 어 오르니 날 볼 때까지 어 오케이 일단 우리 용 한타에서 용 한타에서 궁극기 쓰자 응 리드 밀고 리드 밀자 리드 밀자 올라와 미드 밀면서 대치하면은 탑으로 뭔가 하나 오겠지 당연히 오케이 안검 뚫리니까 아우카이 조심하고 응 오케이 아니면 여기서 이게 잡아도 돼 릴리아 바텀 있어 아무도 안 보여 아무도 안 보여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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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어 가고 있다가 궁 써봐 박혀 오케이 궁 썼어 빼자 빼자 빼 빼 빼 나 들어왔어 빼 빼 빼 어 어 와드 뽑다가 에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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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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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야 되는데 이거 까비 까비 괜찮아 괜찮아 이거 한번 내줘 자 이러면 얘는 텔 돌았을거야 이제 레넥톤 전면 없어 레넥톤 전면 없어 이제 레넥톤 전면 없어 이제 레넥톤 전면 없어 이제 레넥톤 전면 없대 전면 없대 그니까 미드 밀때 다같이 밀려야 돼 그쵸 우리 미드 많이 밀려있어 예언자의 렌즈를 돌렸는데 어떻게 내가 보였지 저 친구들은 그냥 온건가 예언자의 렌즈를 돌려도 본인이 보여 그리고 렌즈를 돌리면은 와드가 안보이니까 거기에 있겠지 사람이 지금 저기 바론 바론 띈거 같은데 와드가 엑스가 되잖아 지금 융 먹고 있거든 바론 쪽 띈거 같은데 내가 바론 밀떨어볼게 옥 아아 아냐 쎄주고 아 쎄주고 우리구나 쎄주고 썼어 바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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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건 줘 라인 밀어 라인 밀어 라인을 밀어놔야지 바론을 뺏겨도 잃을게 없어 일리야 원래 쎄 천천히 가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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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 미드에 라인 밀고 이런거 뺏기기 전에 미리 먹어두고 응 요즘 진정할 필요가 있어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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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들 왜 이렇게 싸움을 좋아해 혼자 하려고 해 어 싸움 안하고 이기는게 제일 잘 이기는거야 싸우지마 오케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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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다시 밀면서 말 일단 미드 다시 밀어놓자 미드 다시 밀어놓자 오케이 미드 밀고 미드 이거 잡겠는데 이거 나대는데 그런거 조금만 조심해 진짜 확실한거 아니면 상대 다 보이는 애 혼자 있어 혼자 나왔어 이런거 아닌 이상 오케이 레인톤 파터 오케이 아직 불리한 상황 아니야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아직 유리해 정글 차이가 좀 많이 나 랩차가 그리고 정글비드 정글차하면 랩차 많이 나 이거 메꿔야 돼 자 지금 바론이야 가드 올려 받아먹어 가드 올려야될 타이밍 최대한 조금 잃어 얻으려고 하지 조금 잃으려고 조금 잃으려고 알았지 여기 이런 데 피가 받고 우리 늘리면 여기 여기 네개 피가 받게 됐잖아 어디 어디 오케이 오케이 박자 미드 준다 1차 미드 준다 1차 진격 느리게 하기 진격 느리게 하기 어 조조조조 천천히 줘 천천히 줘 미드 안 민다 미드 안 민다 웨이브 하나 웨이브 하나 막아 이거 쟤 가라 보고 운다 릴리언다 얘들 바텀 온다 바텀 뺄 차례야 바텀 뺄 차례야 나 빠질게 일단 맨퓨 나 노린다 나 혼자야 나 지금 혼자야 응 애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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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빼 죽 빼 여기 서서 뭐해 여기 서서 얻을게 뭐야 여기까지 빼 그냥 어 오케이 오케이 정글법 다 치웠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거 지킬 필요가 없어 그냥 타워에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옳은 텔 있어 거기 다이브가 잡힐 수도 있어 다이브가 잡힐다 싶으면 바로 치워 그냥 응 그냥 막으면 돼 가드 올려 가드 올리고 누워 그냥 그냥 최대한 막아 네? 좀 미드 간다 얘들아 오케이 여기 몇명 없다 벌써 바로는 끝나가 벌써 9시야 오케이 오케이 가드 잘 올렸어 오케이 미드 막을게 여기 레넥톤이랑 다 없긴 한데 싸움 보러 댈 것 같아 이거는 스텔 있지 않아? 그냥 자리 오른은 텔 있어 난 텔 없고 오케이 오케이 마오카이 너무 많이 맞아 빼자 집 가자 집 가자 우리 둘이서 막을 수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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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이제 한 명 보자 이거 와서 마오카이를 자르든 그 오른을 자르든 맹손을 자르든 하자 응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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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탑은 지켰어 나 지금 바텀 뺐어 바텀 빠져 바텀 빠져 오케이 됐어 이제 해야지 이제 해도 돼 이제 해도 돼 아이고 좀 늦게 빠졌다 내가 오케이 내가 에쉬 찍힐게 에쉬 지금 좀 애매하지 않아 바론 빠지고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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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 빠졌어 이제 오케이 억제기 하나도 안 나갔어 우리 오케이 나 왔어 뒤 아 궁 들어왔다 Running 탈이 나 까쪽 쎄나 잡았어 쎄나 잡았어 오케이 무리했다 저쪽 저쪽 무리했어 오케이 오른 조심해 오른 조심해 오른 조심 빼는 중 조심조심 리시 좋았다 좋았다 맞으러 올려주겠다 잘 막았어 잘 막 다시 미드 받아먹고 이득 최소화했어 잘 버텨 이제 우리 턴이야 용 50초 미드 밀자 텔포 있어 탑 밀다가 갈게 오케이 오케이 용 생긴다 아니다 바텀으로 가 마오카이 바텀으로 가 오케이 마오카이 바텀 왜냐면은 내가 궁텔 궁을 할 수 있어 아 오케이 갈게 올라갈게 딱 거기까지만 밀어 이거까지만 밀어 위험한가 얘들아 용이다 오케이 근데 방금 전에 상대 궁 상대 궁 많이 빠졌을거야 탈익궁도 빠졌고 탈익궁은 안와 지금은 안와 미드 밀자 미드 오케이 나도 갈게 내려와 다운다 다운다 릴리아 그거 포커싱 세나보다 릴리아 죽어줘야돼 내가 물어 진짜 물어야돼 오케이 누굴 물까 이거 세나보다 릴리아가 더 세다 오케이 아 이거 좀 애매하다 이거 자 물어도 됨 물어도 됨 물어도 됨 오케이 가가가가 무조건 가져 안가면 나 죽어 이거 공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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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오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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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궁 이거 안 내용 빠져x4 tryna cultures 그래서 스타라스 acting 현대사 이거 챙길 거 다 챙겼어, 지금. 오케이. 이거 피드백 하자, 우리. 아, 알겠지. 쥐지치고, 퍼즈 나오면 돼. 쥐지치고 전체수로. 서렌 쳐도 되고. 그리고 우리 치감카랑 갔음. 잘했어, 우리 게임 잘했어. 근데 내가 너무 레졸 실패했다. 바로 노도에서 거기서 다 망했다. 진짜 나 때문에 좋았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너무 좋았다, 이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좋아. 자, 근데 우리 고질병 또 나왔어. 이 판에서 근데, 알지 다들? 이상가족 계속 나오더라. 응. 아, 이상가족. 어. 이거 디코 올릴게. 응, 오케이. 자, 자. 근데 내가 지금 우리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우리가 못해서 진 게 아니야, 다들 알지? 알지, 알지. 이거 연습 픽이고, 상대는 지금 주로 픽이야. 우리는 다 서브 픽이고, 알지? 맞아, 맞아. 어, 그래서 그렇게 주목될 필요 없고 지금 상대 팀은 일단 대척법이 다 나왔어. 그냥 타릭 밴하면 끝나, 여기서는. 응. 응. 어, 4, 5 밴에서 그냥 타릭만 넣으면 되는 거고. 자, 일단 알려줄게. 잠깐만. 아, 오케이. 일단 러버 꽁 얹게 같이. 일단 초반에 이거 다 잘했어. 이거 바텀. 음. 나는 일단 브라움 애쉬로도 이렇게 해서 라인점 킬 나오는 게 너무 대견스러워. 이거 진짜. 너무 잘했어. 어. 어. 너무 좋았고, 이런 거. 음. 자, 여기서도 불러주는 거. 세주하니 콜 아주 좋았어. 가주는 것도 좋고. 근데 여기서 하나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변건이가 스펠 체크 아주 잘했어. 근데 말로 해주고 적는 거는 여유 있는 사람이 해주라. 아, 알겠어. 오케이? 어. 그 타이핑 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 같아. 어. 좀 걸려. 어. 그래서 어. 그 생각해두다가 이제 이 상황 끝나고 집에 갔을 때 있잖아, 변건아. 집 갔을 때 우리 팀한테 말해줘. 야, 얘 풀업 쓰니까 그것 좀 재줘. 내가 시간을 알아. 그럼 시간 말해주면 될 거 같아. 알지? 어. 오케이? 이거 역할 해주고 이런 거 콜 아주 잘했어. 합류해 주는 거 좋고. 근데 이거 텔 있잖아. 한수야. 응. 라인이 이렇게 박혀있을 때 텔 타는 거는 자사량이야. 아, 진짜 이건 너무 큰 실수였어. 지금 레네톤한테 끊어졌다고 고맙다고 해. 응. 응. 너무 고마운 사람이야, 레네톤이 지금. 응. 나였으면 이거 그냥 보내고 지금 라인 다 태웠어, 그냥. 아, 그러니까. 어. 이런 텔은 절대 타면 안 돼, 알겠지? 오케이. 라인이 미뤄져 있을 때만 타는 거야. 이렇게 라인이 있을 때는 타면 안 돼, 오케이? 응. 알겠어. 응. 여기 한타 잘했고. 용 먹어주는 거 있잖아. 용 이거 5도 갈렸거든? 그 한양이가 계속 와달라고 해. 미러 라인 밀고. 응. 근데 한양이가 이거 너가 말했는데 못 들었잖아 애들이. 크게 말해. 더. 응. 두 번 더 말해. 응. 안 오면, 야 쫀드가 좀 쳐오라고 이렇게 말해. 응. 예를 들어서야. 전등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야. 응. 응. 지금 먹다가 죽을 뻔했어 지금 너. 알지? 응. 정글이. 응. 결과론적으로 먹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결과론적으로 먹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릴리아 여기 안 있고 걸어가다가 어? 세존이 피 없네? 큐 돌리고 광타 개꿀 이러면 어쩔 건데. 잣 되는 거지 뭐. 어. 너 틀어도 되는 거야. 범인 되는 거지? 어어. 아무튼 이런 거 콜 잘 해줘야 돼. 먹을 때. 이거 다 들어주고 그리고 바텀도. 바텀이 중요해 욕먹을 때는 알았지. 이때 갈렸어. 땡기라는 거랑 밀라는 거랑. 응. 정글이 밀라고 그러고. 미는 게 정답이야.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땡기는 콜이 나왔으면 저기 강가 쪽 부시 있잖아. 저기 들어가서 호기심 청구켜야 돼. 여기서 아마 콜 나와서 그런 거야. 이게. 쳤던 게 릴리아가 탑이었어. 응. 여기서부터 그냥 스킬 쓰면서 밀었어야 돼. 응. 맞잖아. 어. 그게 제일 베스트고. 응. 만약에 릴리아가 안 보이면 그 러브말드로 하면 되지. 근데 지금 보이지? 응. 어. 지금 아까 내가 말한 대로 해주면 좋아. 응. 알았어. 자 그럼 구분 떼고 이거 잠깐만. 빅헤드가 더 굴리자 콜 나왔을 때 해야 될 거. 여기 말해줄래? 응. 잠깐만 나 이거. 방송 화면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어.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들 초반 유리한 거 인지했으니까. 응. 빅헤드가 이거 좀 더 굴려보자 콜 나왔거든. 응. 이제 우리가 해둘게. 응. 우리 결국에 하긴 했는데. 이거 한양. 한양이랑 병건이 바로. 응. 뭉쳐가지고 깊은 시야 먹기. 응. 이걸 바로 해줘야 돼. 빠르게. 응. 그리고 이거 깊은 시야 먹으면서. 이거 쫀더기는. 형대의 블루 쪽 깊은 시야? 어. 형대의 블루 쪽 깊은 시야? 어. 블루 쪽 깊은 시야. 응. 이거 병건이. 빵테 처음 봤을 때. 응. 이거 내가 했던 거 기억나나? 이거 삼거리 통제하는 거. 어. 삼거리 통제하는 거. 어. 그거랑 똑같이. 저 깊은 전 걸 통제하고. 두까비 앞에 늑대 앞에. 어. 그치. 그치. 두까비 앞에 늑대 앞에. 그렇게 하고. 미드 바텀 통제. 그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바텀 다이브를 한 번 했잖아. 중간에. 응. 이제. 저기 통제 한 번 시작하게 되면은. 그런 다이브 가게 되게 자주 나와. 응. 그걸 자주 할 수가 있어. 이번 판은 한 번 했는데. 다음 판은 두 번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리고 카정도 좋은 선택. 이거 반대로 도는 거. 아까 배운 거지. 이거 아주 잘했어. 정글. 그리고 와달라 한 것도 좋고. 자. 여기서. 릴리아 줄겠지 얘들아. 응. 독턴이 잡았지. 지금 바텀 보이지. 이거 다이브 했지. 여기서. 어. 잘했어. 근데 좀 이상하게 했어. 아니. 잘했어 이거. 베스트였어. 나 진짜 이거 너무. 눈물 흘릴 뻔했다. 어. 잘했어 이거. 이런 거 해줘야 돼. 지금. 완전 타이밍이야. 오늘. 우리. 어제 우리였잖아. 봐봐. 상황 내가 재현해줄게. 어. 다이브 할까? 어. 다이브 해도 돼? 어. 다이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 다이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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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만이야. 며칠 전만이. 지금. 완벽하잖아. 골든타이밍 지켰잖아. 아주 칭찬해. 어. 어. 오케이. 세나타리 여기 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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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하게. 알겠지? 오켓. 그걸 좋아하고요. 먹자면 때리자. 어. 그리고 한양이 욕 먹을 때. 이번에 바론 때 나왔거든. 내가 자꾸 그 상황에 나왔는데. 바론 때도 그 상황이 나와서 그래가지구. 삼대유 한타 졌잖아. 대충 처음부터 여기. 일단 그 때 할게 이거는. 그리고 한양이 욕 먹을 때 Q 쓰면 안돼? 어. 어 육행 나가.. 어. 자. 일단. 탈 못맞추고. 틀 빠지면 빠진 식. 여기는. 니빛. 3인 갱 좋았거든? 근데 여기서 봐봐 중요 스킬 하나 빠졌지? 자 중요 스킬 하나 더 빠졌어 자 이어서 너가 못 맞췄어? 나도 못 맞춘다 이러면 바로 빼야돼 알겠지 아 플래스 진짜 냈었다 근데 저거는 저 그냥 뺏어야 되니까 중요 스킬 생기니까 빠졌잖아 게다가 너네가 너네인건 제일 단단한 탱커야 부실골 마인드는 주요 스킬을 3개나 썼으니까 무조건 잡아야 된다 우리가 투자한게 너무 많아 무아무아무아 소화기라도 얻어야 돼 그러니까 부실골인거야 부실골인거야 이거는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게 일단 우리가 주요 스킬 3개 써서 오른을 쫓아낼 수가 있잖아 그게 이득이야 오른을 쫓아낸걸로 그냥 만져 오른이 강 여기서 릴리아가 큰거 같아 집에 보낸게 이득이다 이게 일차적인 요인이야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세나나 릴리아 같은 이었으면 오케인데 오른 탱커한테 3개 쓰는거는 진짜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해철이 앞마당 털로 그래서 CG탱크 한 부대를 강한거야 지금 그정도로 투자가 많았어 과투자 강 너무 이쁘게 나왔지 상대팀한테 이게 잡았긴 했는데 맞지 맞지 어 여기서 릴리아가 원래 못 컸는데 여기서 다 킬 파밍 그치 그치 와 너무 아프더라 자 이제 이산가족 또 나와요 여기서 자 원디라 한가지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용을 치고 있을 때 그 잠깐만 봐봐 미대 미는거 아주 잘했어 오른 보이고 레인턴 보이고 7만원 조건이 있어 자 여기서 여기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 니가 제일 안전한 자리는 안이야 왜냐 상대팀이 뒤를 잡을 사람이 1도 없어 왜냐 시야가 있지만 다 걸어서 오잖아 미대 보였지 그래서 너가 안에 있어야 여기가 제일 최적한 자리인데 여기 있잖아 나 죽여주세요 야 이거는 레이가 제일 최적인데 나 죽여주세요 이거야 이제 여기서 한양이와 다음에 콜 해주는거지 이거 오면 싸울거야 응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약속을 만들어야 될게 우리가 용 먹을 때 좀 빼서 먹어 무조건 용을 살짝 빼서 먹어라 어 이게 용을 무조건 있는 자리에서 버스트해서 그냥 바로 먹고 뺄거 아니면 무조건 빼 무조건 이건 그냥 생각하지마 무조건 빼 무조건 빼면은 이거 쫀더기가 저기 용 아래쪽에 부시있지 응 저기 서서 딜을 할 수가 있거든 아 용을 빼면은 어 근데 지금 용 구덩이 안에 있으면은 아니 거기 말고 그 그 오른쪽 부시 어 거기? 어 거기 거기 지금 마우스 커서 있는데 어 용 구덩이 안에 있으면은 저기 원딜이 딜하기 힘들어 포리션더 잡기가 힘들어 애초에 어 음 그래서 뺏어 먹어야 돼 특히 우리가 원딜 위중 팀이니까 응 알았어 어 여기서 뺏어 먹는다고? 이 쪽으로? 빼먹어야지 이거 애초가 포지션 지금 유리한데 우리 그 유도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여기 안쪽에서 우리 5대5 때문에 이기긴 한데 빼도 쟤네들 어차피 들어오잖아 어? 아니 그니까 그 들어오는데 뭔가 포지션 많이 갈리니까 내 얘기는 이제 자나 때에서는 이제 얘들이 그냥 우르르 온단 말이야 이게 응 만약에 챌린저였으면 애쉬가 존나 카이팅하면서 뒤로 빠지면서 하겠지 여기서 응 근데 나는 뭔가 그 3일차 봤는데 그냥 우르르 몰려와 그냥 한번에 얘네들이 응 그래서 내가 이 조합을 선호하는 거고 이게 응 그래서 딜러가 최대한 후방 포지션 잡아주는 게 난 좋다고 봤거든 3일 동안 응 천혜의 요새 들어가라고? 어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애쉬가 여기서 딜을 하잖아 응 내 경험상 자 구라움 세주 여기서 놀고 있고 녹턴 안에서 놀고 있고 애쉬 여기서 고립돼 있어 응 딱 그런 상황이 많이 나왔어요 그 10번 하면 9번이 그렇게 나왔단 말이야 응 어 그래서 내가 추천한 거는 이거긴 한데 응 이것도 한번 연습해보면 좋지 오케이 오케이 그냥 좌우로 나를 물어 죽이려고 들어오는 애들이 저렇게 쌍방으로 포진되어 있으면 안쪽에 들어와도 결국은 나한테 들어오는데 아니지 아니지 봐봐 구덩이 안으로 들어와서 요새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 아니야? 구덩이가 이렇게 요새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 그냥 원딜이 지금 상대방이 있으면서 제일 앞에 있으니까 그치? 왜 옛날에 전쟁할 때 성을 만드는 줄 알아? 진짜 배수의 진으로 그냥 나 죽으면 끝나는데 배수의 진으로 싸워서 하자는 거지? 그니까 근데 어디서 하든 너 죽으면 끝나 아니 그니까 이거를 상대방이 그니까 쫀득이는 이게 상대방이 저 안에까지 들어왔다고 가정하고 이 안에서는 피하기 힘드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저 감독이는 못 들어온다 이거야 이 앞에 떡대들을 다 뚫고 못 온다는 거야 뒤로 암살자가 들어오는 게 아닌 이상 지금 얘들이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어 지금 없잖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어 차라리 얘기대로 하자 그게 맞는 거 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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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게 그렇게 자 19 50 근데 여기서 일단 원래 이게 여기 한타에서 일단 서렌을 쳤어야 됐어 게임이 터졌어 지금 응 파리한테 당했어 응 그래도 감동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망했는데도 기죽지 않고 이제 뭐를 하려고 한다는 거지 지금 응 봐봐 자 릴리아 보였지 여기서 아쉬웠던 게 변건이 이거 반대로 도는 거 얘기했잖아 내가 지금 1차 OZ가 탑 1차란 말이야 응 이걸 깨주면 이제 조금이라도 따라가야죠 우리가 미드를 먼저 밀 수 있는 주도권이 있으니까 음 오히려 위로 가야되는데 응 마오카이를 살려주러 걸어가 봤자 어차피 상황 끝나있어요 이미 응 바로 그냥 판단해서 여기 여기 봐주는 게 좋아요 이쪽 다같이 세명이 이렇게 우르르 올라가야되 올라가야되 알겠지 그리고 이이십 이런식으로 개 애쉬군 어 여기 애쉬군 이니시 좋았어 응 텔도 좋았고 응 이거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이거 응 여기서 한양이 어 한양이 뒤로 들어간거 되게 좋았어 음 이거 한양이 프릿이 아니었으면 제가 못잡는건데 저렇게 우리가 미리 주도권 했을때는 저런식으로 깊은 정글에서 근데 여기서 각오모도 하고 모든걸 다 자 여기서 왜 바론이 실패했는지 알아? 자 이렇게 다 잡았지 이럴때는 헤드가 중요해 지금 놀고 있잖아 응 그치 미리 쳐?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얘기 해야돼? 이득공고 이득공고 뭐할까? 뭘로 굴릴까? 이런 얘기 뭐라고? 뭐라고? 냅두고 바론 뛰어 뭐할까 뭐할지 물어볼거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가 뭐냐면 여기서 두명이 죽었지 응 세네나탈이 이게 30초란 말이야 응 파워를 바로 깨고 바론에서 낚시를 하자가 좋아 아 아 상대는 지금 시야를 먹을 사람이 죽었어 응 아 살이 그치 근데 쟨의 세명이 우리 다섯명 상태 이렇게 좋아 응 그럼 어떻게 하겠어 여기서 응 응 바로 여기 세명이 이쪽 무빙 하는게 아니고 바로 바론을 뛰어야지 오브젝트가 위에 있잖아 응 그치 근데 지금 어벙벙 지금 뭐 타다가 지금 마오카이는 꿀렴 해먹어 녹턴은 돌아가 세주안이는 혼자쳐 애쉬는 뭐 여기 이산가족도 이거 뭐야 무슨 형태야 이거 응 포지션 레전드야 진짜 이거 다들 다 같이 모으셔서 이거 바론 가야지 응 만약에 처음부터 같이 쳤잖아 지금 이게 바론 피가 훨씬 빠지거나 더 지금 세주안이 혼자서 쳐가지고 반 피는 지금 30%지 응 아 그러네 이게 겁나 중요해 오브젝트 먹을 때 음 음 알겠지 마오카이는 여기서 뭐하고 있어 얘들하고 쎄쎄쎄 하고 있어 지금 응 같이 맞아줘 탱커잖아 응 그리고 패시브 피업 돌리면 되고 응 응 싸울거면 싸우자고 말해 지금 마오카이 왜 안 쳐줘 이거 계속 쳐줘야지 응 봐봐 바론 피가 만약에 처음부터 쳤으면 난 2천이라고 생각해 응 그럼 우리가 먹을만해 근데 4천이지 응 4천이면 상대방이 이쪽까지 올 때 거의 못 먹어 버스트가 안돼 왜냐 딜이 안나오는 조합이니까 응 아 이때 한 이야기가 말해 오면 싸우자고 했어 응 근데 지금 또 따로 온거 피가 없네 오늘 싸우면 했는데 자 큰머리 바론 치고 있고 탱커 2명 졸고 있고 탱커 잡힌 사람 뒤에 있고 엘지면 치고 있고 아 팀 합이 어때 피가 맥히네 피가 맥히네 피가 맥히네 축구로 따지면 크로스를 올렸는데 골대 쪽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코너키 쪽으로 그냥 자살 크로스 했다니까 지금 다 따로 놀고 있어 지금 이거 콜 잘 맞춰야 돼 알겠지 응 한타 끝났을 때 놀고 있는 사람이 오더 잘해줘야 된다 응 오케이 오케이 아 또 그리고 여기 한타에서 문제점 자 레인의 통 엘지 세조니 혼자 지켜 응 나머지 어디 갔어 녹턴 여기 울고 있네 맞춰서 응 이런 거 중요해 이거 저 칼이 안 박힐 것 같아서 제일 물었는데 쟤도 빨라서 못 쫓고 못 쫓고 그냥 절로 갈 걸 그랬어 어 자수 싸움에서는 그냥 같은 팀 지키는 게 제일 베스트야 흠 응 녹턴하면 습관적으로 딜러 물어서 좀 잘못한 것 같아 이번 한판 동안 계속 응 응 맞아 맞아 그리고 그리고 21 21 바론 콜 나왔을 때 제코 리그고 아 그리고 이거 바론 칠 때 세주환이 계속 바론에 붙어 있어야 돼 세주환이 할 때는 응 세주환이는 정글 몹파인데 2를 계속 쓸 수가 있거든 쿨타임이 없어 응 근데 이거 좀 뒤로 돌려보면 세주환이가 막 어 이거 어떻게 할까 살짝 왔다갔다 하는데 저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론 계속 치고 있으면 돼 우리의 근접 챔피언도 많잖아 응 그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내가 말했듯이 혼자서서 피가 없었고 꿀려먹고 싶었어 어 맞아 꿀려먹었어 나 이래서 이게 다 연결된다는 거야 알겠지 아 그러네 스노우볼이 존나 커졌어 지금 이거 하나 때문에 응 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응 어 한타에서 브라우니 시너지 더 쓸 필요 있음 브라우니 시너지가 뭔지 알아 너네 그 한 대씩 툭툭 치면은 그 스턴 모양이 생기고 네 대 치면은 스턴 그렇지 지금 내가 짠 조합이 근접이 네 명이고 원딜이 한 명이잖아 응 그래서 이게 개싸움 나오면 우리가 훨씬 좋단 말이야 스턴이 계속 멀리니까 응 응 나중에 대회에서 이거 조합 쓸 수도 있으니까 그거 인지해두면 좋아 다들 오케이 오케이 내가 상대 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애쉬 무는 애한테 박아야되지 불 끄고 어 맞지 맞지 지금은 쿠폰이 제일 큰 게 아니잖아 응 저는 이제 불크를 계속 해주면서 방어력을 깎아줘야돼 레헤톤이랑 방어력 깎고 깎은 거 애쉬가 녹이고 이렇게 응 지금 솔직히 우리 뭉치면 릴리아 5인공 맞는 거 아닌 이상 절대 안 줘 무적하면 돼요 지금 그렇지 그렇지 지금 축구로 따지면 독일팀이라고 하면 돼 국가대표로 응 절대 안 뚫려 응 내가 뭐 할라 했네 응 뭐 할라 하면 안 됐었는데 빅헤드 주도적인 운영콜 너무 좋은 응 음 23분 뭔 얘기했지 내가 안 적었는데 나를 기억이 안 나네 이거 그냥 그거 아닌가 아 이거 궁탈궁 설명한 아 맞아맞아 아 맞아맞아 아 맞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 맞다 내가 좀 어떤 느낌으로 쓰는지 알려줄게 이게 너가 먼저 그러면 안 돼 응 자 지금 녹턴은 스컬즈야 응 알지 어 너는 지금 배틀크루저 한 대에 스컬즈 혼자서 꿇어박은 거야 여기서 유리 대포 응 어 너가 어떻게 해야되냐면 계속 밀어 그냥 응 타워를 쟤네가 싸움을 걸 때까지 응 자 지금 타워 밀 수 있잖아 응 봐봐 아 마오카이 아 근데 마오카이 이거 잠깐만 어 자 라인 밀었지 함수야 응 응 여기서 자 이산가족 알지 응 그 본데랑 붙어있어 본데랑 오케이 오케이 본데랑 붙어있어 응 응 됐어 그럼 됐어 알아들으면 됐어 다음에 잘 할까 보니까 함수는 한번 말해주면 다음에 기억해서 잘 알아들어 괜찮아 어 미드 먼저 미는 게 중요해 알지 응 오케이 응 자 일단 죽었지 얘들아 응 응 이미 죽은 거 봤지 응 힐 타지 말고 일단 타워 밀어야 되고 너네가 해야 될 거는 레드샤를 먹어야 돼 왜냐 어차피 용싸움 절대 못 이겨 응 시아라도 먹어놔 여기를 바로 레드로 달려야돼 응 바로 레드로 달려야돼 어 줄건 줘 응 이게 줄건 줘고 애매한게 줄건 줘는 하면 안돼 알겠지 응 어 대체 수싸움 하는 게임이야 이거 절대 못 이겨 4대5 근데 기적적으로 생활했네 여기서 레드 만약에 다 이제 한 명 죽었으니까 이제 버리고 이제 레드로 달리면은 와드를 하고 바로 집으로 가는거지 어 시아서 돌려야지 다시 그렇지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저쪽이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뚫으면서 오잖아 보통 서포즈 어 뚫으면서 오는 렌즈를 쓰잖아 여기서 어 근데 너는 다시 채워온 시야를 다시 박을 수 있어 근데 상대는 뭐지 렌즈가 없으니까 아 아 그게 턴이구나 턴 어 그리고 그 상태에서 캐리들은 집 갈 필요 없어 템 나오는거 아니면은 아 어 어 엑시가스 텐 애들 라인 라인에 보여주면은 어 어 쟤네들 정글 안에서 낚시하고 있나 막 이런 의심이 들어가지고 함부로 못 들어오거든 아 상대가 들어오는 것도 다 모여야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만큼 턴이 오래 걸려 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올라갈 수 올라가면 좋은 게 자 정글법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걸 어 딜러들이 어 성장을 하겠지 강화해서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야 어 자 이렇게 지고 25 25 잠깐만 세조안이 1대1 지도본데 아 이거 아 참 그 말 안해도 알지 이제 응 응 어 뺏으려는 시도는 좋았는데 응 응 응 그냥 랩차도 너무 많이 나 응 어 랩차로 랩차고 이거 세조는 어 아깝긴 했네 원래 좀 스마트틀이 되게 힘들어 아 세조는 이제 강타랑 연계할만한 스킬이 2인데 음 이게 1을 평타를 내 때를 박아야지 1을 터뜨릴 수가 있잖아 응 그래가지고 강타가 되게 힘들어 응 자 빅헤드 가드 올려 콜 좋은 어 이런식으로 핑크 박으면서 이제 가드 올리라고 콜 나왔지 응 이거 되게 좋아 응 불열때는 항상 이렇게 가드 올려줘야돼 핑크박으면서 응 응 응 대신에 이제 상대가 이제 우리가 박은 핑크 아드의 박 보이면은 우리가 뭐 할건지 그것까지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적혀있는데 자 여기서 릴리아가 까불잖아 맞지? 맞지? 네 이럴때 싸울건지 뭐 망을건지 그거 콜을 하나로 정해 응 자 지금 또 뭐야 봐봐 딜로 두명 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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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응 이것만 고치면 좋아 미드를 막을거면 상대가 안 왔지 혼자 먹게 내두고 응 같이 이거를 자를까려고 보던가 녹턴이랑 브라움이 응 어 아니면 시야를 같이 먹어줘야돼 지금 브라움이 혼자 시야 못 먹잖아 와드가 있는데 응 응 그거를 말해줘야돼 응 알겠지 응 자 27 세주가 미드 보이는게 말이 안됨 응 말안되는 플레이래 이거 응 말안되는 플레이래 이거 왜그런거 같애? 이거? 응 모르겠어 어차피 미네니까 차라리 한쪽만이라도 완벽하게 막자 이런거 아닌가 맞지 자 지금 우리가 하고있는 챔피언 뭐야 독턴이지 응 응 우리 강제인이 쎄 안 쎄? 쎄 쎄 너네 둘이 말을 맞춰서 어? 지금 집가잖아 응 걸어서 내가 궁 끄면 얘들이 텔로 합류를 못해 맞지 응 그럼 3대5 싸움을 여기서 할 수 있어 응 응 너네가 지금 하고있는가 뭐야 그냥 어? 우리 파밍만 하자 응 뭐 하려고 하지마 바론 끝날때까지 버텨 응 바론은 공격력하고 방어력을 올려주는 버프가 아니고 미니언이 강화되는 버프야 응 상대가 쎄지는게 아니야 그래서 수싸움을 하면 5위로 좋아 알겠지 응 1, 1, 4 하면 그냥 0, 0, 5 했어야 되네 그치 걸 수 있는 각 대놓고 지금 잡아달라고 지금 하잖아 세나가 지금 어 1, 4에다가 마오카이가 가서 한 번에 콱 물어야 되는 응 그렇지 너무 괘씸하자 그럼 괘씸해 죽겠어 지금 라인전에서 그렇게 진타같은 세나가 맞냐? 아니잖아 응 이런거 다 콜 해줘야 돼 알겠지 응 알았어 자 29 자 29 29가 뭐냐 미드는 미드 미는 콜할때 시야 더 봐야돼 바텀쪽 부시로 기울어서 자 미드 어 얘기해 얘기해 아 말해둬 말해둬 나는 이제 서포트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미드는 꾸준히 미드를 같이 밀자고 그러고 정글은 와드를 지우자 시야를 먹자고 그래 그러면은 이게 다 서순 어 그럼 미드가 먼저라고 생각해서 미드를 가면은 끝났어 그래서 정글한테 또 붙으려고 하면은 라인이 다시 와 그럼 다시 미드로 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셋이 말을 맞춰서 미드를 밀고 다 같이 들어가던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쪽은 미드를 절고 이쪽은 해서 내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렇게 돼 그래서 필요한 와드가 뭐였을까 여기서 미드 빈 다음에 일단 이거 한양이랑 병건이가 미드 도와줘서 미드를 밀었어 어 그럼 이제 그리고 저쪽 강가 앞쪽으로 이제 해야 돼 아니지 왕십님 와드를 박아야지 어 왕십님 와드를 받고 왕십님 와드를 받고 왕십님 와드를 받고 상대가 미드에 안와 그러면 쟤네가 용쪽에 있겠지 생각을 해봐 어 미드에 없어 그럼 용에 있겠지 쟤네 포지션 봐봐 어 그럼 이제 저기 용쪽으로 들어갈 자신이 없으면 탑쪽으로 가는거야 어 탑쪽으로 가라고? 어 그럼 용은 그냥 주고? 줘야지 자신 없으면 자신 없으면 어 자신 있으면 들어가고 자신 없으면 용 탑가고 음 그래서 저 레드 먹고 상대 레드 정글 먹고 탑을 밀든가 뭐 이렇게 한다 숨긴가 그치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중요했던거는 이거 쫀득이가 미드 도와달라고 콜했을 때 세 명이 다 같이 가서 이걸 믿는 걸 도와주고 왕십님을 받고 왕십님을 받고 그 다음에 쟤네가 미드에 안 보여 그럼 용에 있겠지 그럼 탑으로 가고 자신 있으면 아니 자신 없으면 자신 있으면 용 가고 좀 더 단순화 시키면은 1번 1번 미드에 다 같이 모여서 밀고 왕십님까지는 도착해 그치? 다 같이 왕십님까지는 십자 미드포탑 앞 미드포탑 앞에 갈리는 데 있지 사거리 이거 왠색 보이지 이거야 이거 첫번째 목적이 왕십님까지 가서 찍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뭉쳐서 시야를 잡으러 가 어차피 원디도 할 거 없지 그치 그니까 같이 가서 시야를 잡는데 용쪽에 잡을 거면 용쪽에 잡고 아니면은 반대쪽을 잡아서 그 중요 그 정글에 두세개 박으면은 다 보이는 자리 있거든 거기다가 박어 그리고 다시 미드로 가서 밀어 그치? 아니면은 숨어있던가 그치 그치 좋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기출 변형이거든 자 우리 조합을 생각해 봐봐 자 첫번째까지는 동일해 왕십님 와드를 받고 이 암흑시야를 어떻게 뚫어야 될 거 같아? 이 더 깊이? 어 여기를 뚫을 수 있어 왜냐? 미드를 밀었잖아 어 어떻게 뚫어야 될 거 같아? 이거 난 모르겠는데 저 안에까지 못 들어가잖아 힌트가 챔피언이야 챔피언 챔피언 메 애쉬 메 그래 그리고 애쉬 메와 산삼 어 그치 그렇게 생각해야지 야 애쉬가 여기서 2를 쭈루룩 날리면 시야가 다 보여 어 어 얘들은 미드 받아 먹잖아 어 그럼 산삼을 존나 난리로 부시했다가 그러면 얘들 시야를 그냥 뚫을 수 있다고 알았지 어 인원수가 딸리고 여기 시야 먹으러 가면 무조건 뚫리게 돼있어 여기가 응 알겠지 응 그거 생각했으면 좋겠어 애쉬랑 마오카이 했을 때 응 오케이 자 수고했다 다들 한판 더하나본디 한판 더해? 한판 더해? 한판 더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마오카이 형님 응 넵 탐수야 방송 보고있지 아직 응 보고있어 자 템트리 정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그럼 포일리즈 자 나도 자 나도 자 아 그리고 나 물어보고있어 딸아 나 그 중후반부터 랩차가 왜이렇게 많이 난거지? 킬파맹 너가 지금 킬만들을 보고 따라가잖아 지금 킬만들을 따라가서? 그니까 니가 오브젠트를 먹었어 먹는거 아주 좋아 근데 캠프 살아있는걸 다 안먹어 미안 내가 먹었어 그거 근데 그게 왜 그런줄 알아? 오브젠트를 먹는데 니 혼자 피 다 빠지고 팀이 안도와줘서 아 정글이 끝까지 못하고 계속 집갔다오고 집갔다오고 이래가지고 했구나 어 그러니까 정글랩차가 안하는거지 그것도 있고 이제 릴리아 킬파맹 킬강우치 너무 많이 먹었어 아 저 10킬 넘어갔어 맞아 잠깐만 템트리 아 템트리 얘기하고 있었지 지금 응 잠시만 자 우선 첫템으로 부패를 샀잖아 응 덤불조끼를 샀지 응 덤불조끼는 왜 사는거야 이게 치감을 막으려고 사는거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보조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이제 이거 다음템이 가시가보시지 않아? 응 올리는게 별로 효율이 안좋아 그래서 어떤템을 사냐 밤이 불씨를 가 밤이 불씨 근데 여기서 추가로 또 서브 아이템을 사면 어떻게돼 빙하의 장막을 샀어 응 그럼 어떻게돼 다이소 사장님이야 지금 별로더라고 그치 그럼 여기서 썸파를 올려야 돼 태양도구마 그래 어? 그 다음에 그 빙하의 장막을 사는거야 음 이템은 또 뭐가 될거 같애 빙하의 장막 다음에? 어 빙하의 장막 다음에는 얼건 가는게 더 나은거 같은데 얼씸이나 얼건 좋아 응 정답이야 그것도 어? 네 그 다음에 어 그럼 또 월을 사야될거 같애 다음템으로 그 다음에 정령 가야될거 같애 빙하의 장막보다 정령 먼저 갔어야 돼 그렇지 응 앞으로 게임 이렇게 응 이템 살 때 응 얼건도 아닌거 같고 얼씨니까 이제 빙하의 장막도 말고 선파간 다음에 정령을 가야될거 같애 상대도 AP 둘 AD 둘일거라 너무 AD 방어만 올리는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지 모든 챔피언에 이거를 투입하는게 좋아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응 좋아좋아 자 줄쓰고 우리팀 아 한 명 안들어왔구나 텔같은거 인지해주고 탑은 디테일이 좋다 미드도 포함이야 예쏘 예쏘 예압 나도 토일로 이슈즈 나도 갔다올게 아냐 괜찮아 사파미드야 사파미드 저기 사파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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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밴픽 제대로 하면 우리 무조건 이겨 다 풀어줬잖아 우리 아 근데 나 탈익의 무서움을 오늘 처음 느꼈어 내가 들어가는 챔프하니까 탈익 나오니까 너무 짜증나는거야 진짜 아 그 내가 전에도 탈익하고 상대를 했었는데 음 저 왔어요 저 왔어요 탈익한테 다 터졌어 그래가지고 탈익을 배냈어 전에도 음 우리가 탈익 궁 쓸 때 빠지고 이게 안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터져 그냥 탈익이 잘했어 네 지금 MCG해도 돼? 옵초보 자리 하나 남냐 아 옵초보 못 잡았다 소리 소리 아 잠깐 나 방송 볼게 방송? 나 어차피 방송으로 보고있어 아 오케오케 아 자 실행해도 될거 같아? 네 네 남아요 자자 그 피드백 했던거 다 기억해놓고 우리팀 알지? 응 지금 우리팀 정글이 오브젝트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 이거 오브젝트 먹을 때 좀 다같이 도와주고 이거 쫀득이 이거 라인 땡기는 걸로 이렇게 충분히 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라인 푸쉬하고 침착량이 깊은 샷 같이 먹으러 가주고 우리 싸다고 흥분하지 말자 흥분 너무 하지 말고 한나가 오브젝트 콜을 하면은 잘 들어줘야 될 거 같아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 한나가 한냥이가 욕먹어 하기 전에 앞뒤로 욕을 하나씩 붙이자 하하하하하 오케이 나 지금 욕먹어 씨발 이러면은 우리 가는거야 한나이 욕 잘해 한나이 폭언 잘해 한나이 폭언 잘해 욕부터 받고 시작 왜 폭언을 잘해 씨발 욕먹는다고 하면 이제 가는거야 우리가 오케이 마지막에 제발까지 한나이 전문이야 전문 자 이번 파항은 다들 자신있는거 지어줄테니까 자신있게 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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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픽 용으로 제대로 하나요 그러면? 자신있는게 없다고? 내가 자신있는게 뭐지? 내가 자신있는게 뭐지? 난 모르겠는데 너네들이 몰려도 돼 내가 아니까 아 오케이 미드 초가스 나도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자신있는거 어 초가스 나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통하네 TNS 뜻이 탈익 너무 싫어 탈익 너무 싫어 탈익 너무 싫어 탈익 너무 싫어 탈초가스 사기 아닌가? 절대 안 지는 빅 탈초가스 그거 계속 질걸? 그 재생의 바람에다 도란 방패에다가 부패 물량 아무리 인자 끼고서 체력 채우는거 사기 아닌가?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CS 먹으려다가 뒤에서 갱 오고 죽으면 바로 컷 응 큐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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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에 초반에까진 좋았으니까 그렇게 오케이 나 또 탈 엄청 갱가니까 조심합시다 잠깐만 밴은 빡 빡겜 밴 한번 할까 이거? 빡겜 밴 한번 하시죠 우리 기분좋게 이기고 오케이 오케이 봉인해제 탈익 릴리아 레이톤 짤라 그러면 이제 오케이 탈익 릴리아 레이톤 저기 이제 상체에 탈탈이 다 잘리는거야 이제 탈익 릴리아 짜일밴되면은 저건 어때요? 오른 괜찮아 오른 괜찮아 오른 괜찮아 버틸 수 있음? 오케이 먼저 탈익부터 탈익부터 배낼게 탈익 릴리아 염룡함이 릴리아 릴리아 레넥톤 나는 레넥톤이 와도 좋을 것 같아 좀 더 연습해보고 싶어서 차라리 지금 어때 맞는게 낫지 않을까 그래? 그러면 릴리아 자르자 응 그럼 꼭자님이 이제 안한다던데 탈익 같은거 구나 이런거 나올 수 있어 어차피 생거 할걸? 같은건지 그러면 어차피 우리 그 잠깐만 그 모루가나랑 그 모루가나 일단 꼭 자르다 모루가나 자르고 모루가나 자르고 모루가나 저기 모루가나 안한대 어? 아아 안해? 그럼 대단한거 낫네 그러면 여기서 다 풀어도 될거 같은데 뭘 해도 이겨가지고 릴리아 자르자 릴리아 맞아 릴리아 릴리아 릴리아는 잘라는게 맞는거 같아 킨드도 잘라줘 킨드 볼일 없으니까 우리 오케이 저희 킨드하는 사람 있어 아 킨드 하더라 정글이 어 보혜가? 와 뭐지? 정글이 잘하는 사람 있어 내가 방순으로 들어갔는데 킨드도 연습하고 있더라고 나머지 팀 다 해 킨드 와 뭐지? 킨드가 좋나보다 지금 악어팀은 악어님이야 킨드를 그건 좀 이상한거 무서운데 이상해 자 세트 나왔고 이번판 다른 원딜 해보자 우리 지금 오케이 케이틀린 한 번만 연습해볼래? 이번에 오케이 케이틀린이 없어 가렌 픽하고 얘기해줘도 될거 같은데 내가 얘기해줄게 서순 바꾸면 되지 않나? 아 아 일단 케이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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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까지 하면 너무 머리 아파 지금 음 이 픽을 여기서 이제 노틸레오나 판테온 뭐할래 뭐 연습하고 싶어 나 음 아 일단 노틸러스 한번 가자 줄여피 한번 보자 여기서 노틸러스 어 세트 상대로 괜찮나? 아 이게 세트가 지금 노틸러스? 노틸러스 나 한타했어 노틸러스야 노틸러스 오케이 네 은근 노틸러스가 잘 통하는게 목장실이 있어가지고 이게 음 또렉이들이 아무것도 못하더라고 맞아 누우면은 그냥 바로 벌떡 일으켜가지고 패자 음 음 진짜 웃기 웃기다 그거 그래부전 나왔다 어 그브 와 미신 저 페이크 같은데 저러고 누누 고를 것 같다 오 진짜 그브하네 천국 나왔다 뭐지 챔피언 없나 뭐지 챔피언 없나 뭐 미드 팀어 3피언 없나 런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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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블을 한다고 누구 아니야 탑 런블 음 팀어 뭐지 탑 런블 미드 세트 팀어가 런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탑을 이번에는 어 마오카이 한판만 아니다 잠깐만 이거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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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아 오른 자 정글에서 정글이랑 미드에서 이게 나와야 되거든 원딜 일단 밴을 애쉬 밴하자 애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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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 상대원들 뭐 나오면 빡셀 것 같아요 라인전 세나 세나 좀 나중에 후방 후방 가서 좀 궁이 응 궁 셔틀만 해도 좋아서 이거 세나 밴하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케이 겁쟁이 냄새가 나지? 겁쟁이 냄새 세나 밴 정글 할 수 있는 챔피언 지금 다 말해봐봐 좋아 나도 더 이상 정글 분립해요 자르반 제일드 트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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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鄙 자크 트런들 볼리베어네 지금 엘릭스 10% 와 볼리베어 가자 미드는 딜러 나오겠네 응 헤드.. 헤드.. 헤드랑 쫀득이 역할 등용 알지? 극딜 어 극딜이야 어떤 걸 하더라도 오케이 근데 저게 미드럼블이야 탐럼블이야 탐럼블이야 웬만하면 탐럼블이지 미드럼블 안할 거 같은데 미드.. 미드 뭐하지? 잠깐만 세트 탑 세트인가? 미드 세트 연습하긴 하더라 어 스왑인가 보다 그러면 뭘로 해야 되지? 음.. 잠깐만 어.. 조이 잠깐만 조이 올려올래 조이? 조이는 없어 그러면 일단 방 깨져 어차피 후피하면 되니까 미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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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건너 조이랑.. 미드 딜.. 딜 센 것 중에서 뭐뭐 할 줄 알지? 뭐.. 피즈 좋았던 것 같아요 피즈는 딜이 세진 않고 암살이 좋네 암살이 좋네 니코 럭스 뭐.. 뭐.. 삔드라는 저번에 비룸 좀 별로였고 잠시만 쭉 볼게 니코.. 럭스.. 룰루는 딜 안 나오지? 말좌하 딜 좀 애매하지 그치? 어 어 어 어 어 에코더 오리아나 할 줄 알고 어 제라스 할 줄 알고 조이 직스 할 줄 알고 초가스 할 줄 알고 어 어 사지는 할 줄 아는데 쓸려면 좀 더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어 트페 빵테온 피즈 신드라 신드라 지금 조금 할 줄 알아 조금 많이 나내고 직스 한번 해봐 직스 직스 오케이 직스 잘해 직스 그냥 옛날에 위드로 풀래 갔을 때 직스로 갔어 아 직대가 직세가 이거 사거리 길고 살 수 있는 챔피언이 있는 게 좋거든 스킬만 존나 뿌린 되는 거 아냐 직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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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월드 리션 잡으면 존나 풀려 그래요 자 왔다 나 그것도 할 줄 알아 뭐 색상 상태 온 정글 도 괜찮아 오케이 알겠어 사일러스 에코도 생각해도 깨우고 오케이 이게 할 수는 다 있는데 딱 집어주면은 한 하루면은 속성 완성 해볼 수 있어 어 지금 봐봐 직스 캐틀이야 자 구도가 없을 것 같아 생각해봐 직스가 직스가 포킹으로 딜 좀 까놓은 다음에 오르니 이니시 열자 이니시 열어줄 게 뭐가 있어 지금 이니시 열지마 그냥 존나 패 그니까 상대가 뭐여 상대가 뭐가 있냐고 지금 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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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콜라이저 세트랑 브라움이야 어 진짜 럼블 궁에 얘기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저거는 진짜 지면 안 되는 좁이야 알겠지 얘들아 만약에 세트가 궁을 써 그냥 펴져 뭉쳐있지 말고 아예 경고해 아예 경고해야 하나도 없지 그냥 궁 블링에 기획을 버리고 딜 존나 넣으면 자주들 사거리 짧아서 못 따라와 직스인 케이틀이 있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걸 수도 있어 만약에 우리가 존나 잘 컸어 그럼 싸움 걸어 노트루스 볼립에 오르니 알겠지 나 이거 방금 쟤 저 조합으로 한다하는거 클립으로 봤어 럼블 궁 깔고 이스보드 궁 궁 궁 세트 궁 그냥 뒤에서 궁극기 있으면 아이스가 이기는 조합이다 이렇게 해서 뽑아준거야 지금 포치가 네. 한 파디만 할게요. 그거 당하면 멍청이야 얘들아 알겠지 응, 그렇게 하고 이해했지? 우리 사울이 존나 길어 럼블 궁 감았고 우리가 먼저 들어가면 절대 안 돼 우리 먼저 들어가면 절대 안 돼 이번 판에서 럼블 궁 존나 5초 동안 맞고 있고 윗스포츠 궁 다 깔리면 지금 솔랭 세 판씩 해야 돼, 다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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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블 궁 절대 당하지 마 이번 판은 이번 판은 왕십리와도 되게 중요한 조합이고 이거 쫀득이는 브라움 퀴 빠지면 1조 권 뺏어도 돼 응, 오케이 이거 지면 연장 군무야, 우리? 아, 연장 군무야 자, 당하는 순간 나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피드백했던 거 다 사라지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냥 물리지만 마, 내가 피 존나 까줄게, 진짜 오케이 오케이, 직스 처음 본다 너 좀 시끄러울 수 있어, 챔프 자, 럼블하고 미포 궁 켜지는 순간 바로 도망가, 알겠지? 훑어지면 끝나는 거야, 쟤네리 총 끝나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자, 5분 그리고 이번 판 첫 템으로 적응력 투구 가세요, 적응력 투구 응 응, 나랑, 나랑 볼리래요? 오케이 아, 나도 적응력 투구 첫 템으로 가? 아니, 너는 AD, 방팀, 닌탑 가, 닌탑 닌탑에 그냥 방팀 올리면 돼, 럼블 어차피 솔에 피어서 나중에 가면 딜 안 나오니까 AP, 템트링, 이상코에 하나만 섞고 다 방팀 올려, 그냥 오케이 그리고 상대 리스포츠가 있으니까 란드윈 가면 좋다 오케이, 란드윈 치감에, 치감 안 가도 돼 오케이 오케이 다시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출리, 출리, 화이팅 출리, 출리, 화이팅 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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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초반에는 확실히 좋았으니까 초반은 그, 했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 볼배한테 요청이 있어 응 블루 좀 블루 달라고? 볼배한테 요청이 있어, 블루 좀 블루 달래? 블루, 어, 됐어 그리고,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먼저 들어가면 안 좋을 것 같아 음, 나, 나, 그거 할게 파이팅 당하다가 두께 봐도 돼 하, 하기 싫은 거 참을게요 폭킹, 폭킹하다가 어, 우리가 먼저 들어가면 저기 궁 다 맞거든? 그니까 폭킹 딜로 좀 깔짝깔짝 까고 딸피일 때 싸워보자 오케이 오케이 최고는 폭킹 다 넣어서 아예 쫓아버리고 그냥 오벨에서 생기는 거 맞아 오케이 아, 그만하자 이거 안 되겠다 이 새끼들 왜 이래 이거 하면 딱이야 응 승관사의 협곡 갑자기 나 엽법 팔게 맞게 Rangers 난 와드 맞고 크리핀 Metro 크리핀 타임 크리핀에다가 와드 해 주고 어, 오케이 나 이거, 나무에도 와드 하나 해줘 뭐와드.か.런 부를 왔게 런블러 왔다 런블러 왔다 우리 와드다 우와드나 앵 surnamed 런블러 우리 레드에다 맞은건가 응 오케이, 오케이 렌즈로 바꿔서 한번 돌리려면 근데 렌즈 바꿔도 35초 후에 할 수 있어가지고 칼부 안 돼 칼부 시야 딸까? 오 좀 막네 오케이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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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담 이번에 세트 올라오는데 우리 칼부에다 와드 했어 그냥 어디서부터 가요? 레드? 우리 내려가자 우리 칼부에다 와드 했어 블루에다 와드 하나만 해주라 블루에다가 블루에다가 와드? 어떡해? 이거 먹고 가? 그냥 가 그냥 가 나 와드 없어 긴장했네 괜찮아 괜찮아 저기도 블루시작이야 승대 블루시작 오케이 스크림인데 이거 쪼랐어 일단 쪼라 인베 때문에 살짝 손해본거 가정해 어 그냥 계속 그분 피해다녀야 돼 천천히 천천히 저쪽도 마나 안쓰고 오지 않았나? 응 저기야 저기 텀블러야 저기 텀블러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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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한데 이거 상대한테 양해 구하고 다시 하기 좀 하자 그래그래 아 이건 아닌가? 아 연습안돼 연습안돼 양해 구하고 이거 퍼즈 그냥 안걸고 그냥 나가면 돼 나가자고 말해야 돼요 빠르게 느낌을 안해 저희 실수로 태만 사서 느낌 가능? 이런거 게임 할 필요가 없어요 나와야돼 나와야돼 오케이 대신 죽어드립 정신차릴게 상대팀도 도움 안되고 우리팀도 도움 안되 다 나와달라고 해주라 오케이 나갈게요 어 나 더블킬을 먹음 나감 킬 먹기 대회에서 이러면 안돼 알지? 아이 지금 텀사라고도 얘기해줘 얘들아 나 혹시 나도 확인할게 시작하자마자 우리 쪽 칼라볼이 시야 뺏길 뻔 했으니까 다음판에는 바로 그 시야부터 확인하고 갑시다 오케이 퍼즈 안걸고 나왔지 다들 그래 그냥 나왔어 그냥 나왔어 응 다들 지금 피곤해 맞아 맞아 아예 이거 비공개로 다시 팔까요? 아 비공개하면 안돼 이거 아 퍼즈를 못하는구나 퍼즈를 못해 응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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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방송 11시간 반 되네 그래야 퍼즈 할 수 있어 아 이거 오히려 좋아 대회 때 이랬다고 생각해봐 오히려 좋아 오 오 오 오 오 오 자 안되나? 풀렸을 때 나아졌어요 이제 어 일단 물어보고 있어 지금 비공개로 봐가지고 응 일단 초대할게 안되면 말고 그냥 시작하자 오케이 오케이 우리 2팀이야 2팀 응 자리가 없어 내가 나가 있을게 응 자리가 없어 내가 나가 있을게 어 나도 나가야겠다 어 나도 나가야겠다 루덴 루덴? 내가 좀 마나 막 쓰는거 좋아해서 아 그래? 그러면 대천사도 초반에 좀 많이 약할거야 그러면 아 그럼 루덴 가면 루덴 가 하긴 팀게임이니까 어 너가 지금 딜 올려줘야돼 어 블루 시간대마다 먹고 루덴 가서 아이템 띄어서 너가 지금 딜량 1등 나와야되는 조합이야 캣딜이야 음 오케이 야 우리팀 올라가 일단 초대 좀 라인 잠깐만 오케이 다 초대할게 오케이 오케이 자 한 명 우리팀 누구지? 나 나 나 나 나 일단 이들은 시작하자 레디 레디라고 말해주자 레디인가 헉 흠 어 잠깐만 그 함수 그 룬트 고민했어? 이번판에? 응 어 내가 알려줄게 그 챔피언 뭐였지? 오른 오른? 오른은 그 잠깐만 오른이면 여진 들고 응 여진 철거 재생의 바람 여진 철거 재생의 바람 과잉 성장 과잉 성장 그 다음에 영감 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영감 쪽으로 가서 비스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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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신발 신발 고조로는 그 쿨감 마저 마저 들면 돼 쿨감 마저 마저 들고 다시 다시 여진 철거 그 다음에 재생의 바람 광이 성장 응 오케이 템트리 내가 말했지 이거 응응 적응형 투구 적응형 투구 아 템트리를 변경해줄게 적응형 투구 가지 말고 그냥 심연에 가면 올리면 돼 심연에 가면 심연에 가면 심연에 가면? 오케이 카탈리사크 1,100원짜리 그거 뭔지 알릴 체력을 다 올려줬어 오케이 들어 먼저 갖고 방탱 올리면 돼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상대 cc 별로 없으니까 닌타배지 좋다 이번판 오케이 됐어 물론 난 마관신 난 닌탑 딜러들은 닌탑 안 사도 돼 물론 난 광전사 참수 닌탑 닌탑 볼리베어 닌탑 오케이 어 나는 그 뭐지 그 럼블 상대인데 닌탑 올려? 어? 음 근데 닌탑 올려도 럼블 상대로 별로 안 아플걸 오르니면? 뭐라고 하면서요? 어 그 럼블 상대인데 닌탑 가나? 진짜요 어떻게 하냐면 응 너는 똥신을 가지고 있다가 응 어? 그리고 심혈에 가면 올린 다음에 닌탑을 사면 돼 알겠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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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됐어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자 시야 확인하고 템 사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화이팅 화이팅 케틀 앞에다 뒤로 오지게 깔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거 침치당량이 같이 다니는 거 집중해주고 그리고 이거 이거 템 눌러서 정글 꿀 계속해주고 아 숨겼어 아 이거 브라운이 나 물로 들어오면은 그냥 미포 찍어버려 응 응 미포 찍어버리라고 알았어 들어가는 중 이거 이거 템 눌러서 오른쪽 팀 순서 바꿔 놔야 돼 미리 다들 알았어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분 환영합니다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응 문의한 상상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나 렌즈로 바꿔 올게 아니 아 왜 또 계속 튕겨 미치겠네 미니언이랑 같이 걸어가겠다 골뱅 어디 갈 거야 아 아니 이거 블리치때문에 혼자 가면 안 돼 그렇게 혼자 가면 안 돼 빼 빼 빼 빼 빼 빼 집 갔다가 그냥 정보 파할게 오케이 이러면 와드 하나 박아줘야 되는데 이러면 다른 게 없는데 아 또 튕겼어 아 미치겠네 어 이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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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디스크 오버레이단 다 껐는데 계속 튕겨 어 그부까지 왔어 3명 왔어 아 뭐 또 튕겼네 또 튕겼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해 이거 또 양이 구해야 되나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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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해 구해 양해 구해 빨리 양해 구해 빨리 양해 구해 빨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와 계속 튕겨 또 튕겨 또 튕겼대 이거 이거 그거 무한접속보 걸린 것 같은데 안 고쳐지는 거 네 계속 못 고쳐요 그 블리츠 쓰고 있어 그거? 블리츠 꺼는데 너 안 켜지 다시 그 다시 가야 돼 다시 가야 돼 오버레이도 다 끄고 다 껐는데도 안 켜져 크룸도 다 끄고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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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퍼즐 되게끔 저걸로 파야겠다 아 진짜 미안하다 상대팀한테 뭐 어떡하니 아니 이거 클레넨트 버그인데 어떻게 클레넨트 버그는 어쩔 수 없어 응 너무 그 대신 이거 어때? 레드 쪽 안 지키 안 지켜주기 응 아 레드 드림 레드 드림 우리 레드? 아니 100점에 너네는 그 거의 노예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아니 아니 상대편이 계속 뚫었잖아 두 번 연속 뚫었는데 흠 흠 월페이퍼 엔진도 껐어 제가 클레넨트가 아니고 그게 이슈요 침도 껐어 굿 카이프 껐어 다 껐네 이니세이프 뭐야 이거 이니세이프 뭐죠 그거 은행 그런거 아 메세지 끌렸어요? 아 진짜 너무 미안하다 봐드려야겠다 다 제접해봐 롤 끄고 오케이 아니 10년땐 게임인데 버그가 왜 이렇게 많아 10년되서 10년된 게임이라 하하하하 10년된 게임 그러니까 종이배에다가 계속 뭐 붙이고 붙이고 하잖아 10년동안 그래서 항공모함을 만든거야 종이배로 항공모함을? 어 붙이고 붙이다 보니까 계속 막 장갑 덧대고 막 계속 해야지 그러니까 뭐가 고장나는 거는 되게 복잡해 아아 아 나도 잠깐만 나 노트북 밑에 아이스팩 좀 다시 갈아야 돼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어이구 이게 바로 수냉쿨링이지 아 나 템은 그냥 원래 가던대로 갈게 응 우리 오른쪽이지 오른쪽 오른쪽 아 맞다 지금 그리고 함수가 지금 다운그레이드되어있는게 노트북으로 게임하고있어 어? 다운그레이드가 된다고 이게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거야? 뭐 와 아이스팩 밑에 노트북 밑에 깔아놓고 하고 있어 아니 노트북 키도 안 눌리던데? 얇아가지고 잘 봐가지고 지난번에 화요일날에 막 계속 뭐 버버벅거려가지고 아 아 강철 팬티를 입고있어? 아니 대회 날에는 그래도 컴퓨터 들고 올거야 어 그러니까 아니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근데 프로 스크림에서도 이렇게 버그있으면 당연히 믿게임해야죠 그거는 서로에 대한 매너야 연습이 서로 안되는데 그걸 왜해요 미안합니다 클라이 쫀드가 아래로 이거 상관없잖아 한나 아래로 야 이거 상관없잖아 이거 터너먼트 자리 비워주셨는데 한분이 일부러 우리 자리 맞추라고 한나 안으로 다시 자리를 맞추자 이거 탑, 정글, 미드, 온딜, 서폿으로 나도 나간다 이제 서폿만 왔다갔다 하면 돼요 어 메로 메로 이제 저쪽 관전 한 분 오시고 어 맞췄는데 메라님이 나가셨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병근이 한번만 살짝 나와줄래요 내가 초대할게 이거 응 초대 아 내가 나가야겠다 나갔다가 들어와줘야 될 것 같아 어 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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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가자 이제 진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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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고 진짜고 진짜 제대로 화이팅 이랬는데 밴 실수해서 고르는 거 밴하면은 어 여기서 엎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엎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더이상 롤은 할 수 없고 어몽어스로 가야되겠고 네 진짜로 리얼 누가 임포스터야 어몽어스 가면 제가 캐리하실 것 같습니다 다들 팀편 알지? 마오카이 오케이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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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른였구나 미안해 아 오른였구나 미안해 내가 임포 잡았다 그 일 날 뻔했어 그 일 날 뻔했어 뭐였어 내가 잡았다 감독이 임포였어 감독이 임포였어 그 자체를 할 뻔했다 진짜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라서 이거 체크한거야 조용히 있을게 미안해 나 임포가 아니야 하하하하 이어 보자 거리만 주면 돼 우리 파이팅! 나 테이트 고르는건데 나 지금 긴장돼 직스 어디있어 이거 맞죠? 쥐돌이 어 그거 쥐돌이 맞아 쥐돌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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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블리 쥐돌이래 왜냐면 럼블리 나한테 궁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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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응 이거 아까전에 용 안쪽에 있으면 응 이건 용 안쪽에 있으면 안되죠 감독님 감독님 감독 감독 뭐해 차 차? 도가 응? 감독 자네 이번에도 들어가? 우리 게임시키고 잔다고? 들어가면 안될거 같은데 이번에는 들어가면 진짜 감독 토일렛 이슈야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긴하다 강독님 인터넷 쫀드기가 이것도 안에서 들어가서 싸워야 돼? 아니 그거 믿을 밀고 먼저 시야 뚫으면 돼 그리고 럼블 궁을 너무 우수하지마 럼블 궁에 속박 없어 왜냐면 떨어지면 옆으로 살짝만 피해 욕먹을때 어떡해 용먹을 때 안에서 들어가서 싸워 이것도? 어? 칙섬 어울름 볼륨 배우 노트루스 인허시 있잖아 한명만하고 나머지 두명은 지켜 근데 이거는 안을 들어갈 필요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퍼플팀이야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우리가 먼저 잡을 수 있어 블루팀일 때만 안으로 들어가 볼리비어나 노틀루스 둘째 하나가 일단 그 뭐냐 솔라리 사주면 좋아 런블쿵 다 씹을 수 있다 그걸로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한양이 처음에 시합하기로 갈 때 같이 가서 꼭 얘기해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그거 이번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섯 명 다 뭉축해 줄 수도 있어 심리 파악 아 근데 그 부분 상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피해당하는 거 알고 모르겠다 아 그 부분 별로 안 무서워 킬 먹어야 했어야지 레드 먹고 카정 돌아왔을 때 아 어떻게 되겠지 뭐 아 어떻게 되겠지 이게 그러면 와드를 강이랑 수비적으로 박으면서 게임을 해 그러면은 내가 라클이 오지께 빠르잖아 그지? 너가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빨리 가질 수 있다고 평소보다 더 오케이 오케이 그냥 초반에 좀 사릴게 오케이 렛츠는 어차피 라인에서 상대팀이랑 얼굴을 안 마주쳐 미니언니랑만 놀아 이거 그냥 우리 레드에다가 와드 박아놓고 그냥 정버프 할게 그리고 상대 강가 쪽까지 안 들어가고 이건 가지 말고 여기 쪽에 있다가 거기 가지마 오케이 와 저걸 깨네 나 찍 갔다 올게 나 찍 갔다 올게 이거 리캠 안 되나? 10번 리캠 고 리캠 고 레드 갈 거야? 아니 아니 정버프 할 거 같아 오케이 마줌팔 하나 득 여기서 리캠하면 싸대기마저도 무조야 저기 조합이 계속 바텀 버리는 바텀 바로 가게 해주는데 차라리 이거 먹고 바로 레드 껴버려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안 먹으면 상대 레드? 어 일단 우리 레드 주인공 저기 그냥 혼자서 먹나 봐 계속 아 그냥 혼자서 먹나 봐 그러면 그거라서 그거 칼납을 시작인가? 칼납을 시작인가? 응 정글이 너무 심오해 이제 정글 포지션 위에 그러니까 동선 말해주면서 가 말만 해주면서 가 이제 어디 갈 거야 이렇게 어 런블 나타났다 런블이랑 우리 애들 창대 레드 런블를 거기 상대 레드 띠어 상대 레드 띠어 상대 레드 띠어 상대 레드 띠어 오케이 오케이 3미드 좀 조심해야 돼 현재 오케이 나 와드 덕크 심지어 우리 레드 먹고 갱 갈 수 있거든 응 들어가자 오케이 까비 나이스 나 주도권 있어 좀 땡길 수 있으면 땡겨줘 파톱? 안 오케이 밀어넣으면 땡길 수 있어 어 수호자 빼고 수호자 뺐고 최대 아래쪽에서 버티고 있거든 뜨겁다 라인 너무 안 빗게 이번엔 살짝 위험하니까 이거 땡기는 라인이야 근데 나 이제 갈게 너 위치 보이냐 이러면은? 보였어 보였어 반대로 돌아갔어 보였었지 뭐 짜증나게 털리고 어디 바이게 노릴거야? 어 아랫바이게 막탕 얹혀서 응 고 먹어 아랫바이게 먼저 올 수 있지 버텀? 어 직스 라인 밀고 아랫바이게 볼게 오케이 미드는 시간 좀만 더 줘 한 번 밀어 넣었어서 이번 거 받아 먹으려고 살짝 땡겼거든 CS 차이 많이 난다 나 간다 이제 아랫바이게 어 왔다 세트 왔다 가자 나 갈게 그부 멀어 그부 멀어 아 이기나 이거 브라운 브라운 나이스 나이스 좋고 아 내가 덫을 좀 더 잘 깔았어야 했는데 내가 덫을 너무 못 깐다 오늘 잘했어 잘했어 한 번 계속 당기는 중 한 번 계속 당기는 중 프리징 하자 위쪽에 살짝 얼굴 비추고 와드만 해줄게 바텀 프리징 중 응 그럼 캠 와도 뭐 뭐다? 밀도 뭐다 이거 여기서 당투 나갔어 바텀 내려온다 바텀 내려온다 정글 정글 바텀 내려와 빼자 빼자 그부 바텀 쪽이래 얘들아 그부 바텀? 그부 바텀? 요거 쳤어 다시 위쪽에 붙을게 이거 먹어줘 밀어오면 밀고 가? 밀고 가자 개다시 먹혀있는 거 보이지? 여기다 와드 해줄게 응 우리 템 없어서 3대2는 힘들어 우리 템 없어서 3대2는 힘들어 미드 집 탐이야 미드 집 탐이야 우리도 집 우리 집 영글도 같이 집 탐다거나 하면 돼 갔다가 이쪽 갈 거니까 어 핑 찍은 거 와드 핑 찍은 거 와드야 오케이 영건 이거 미드로 달려가지고 이쪽이나 이쪽에 핑어 하나 박아줄 수 있어? 알았어 좋아 우리 미드 주도권 있다면 전자에 그냥 미드 한번 찔러줘 여기 미드 한번 찔러줘 알았어 미드 한번 찔러줘 그부 왔다 그부 왔다 그부 왔다 나 못 봐줘 나 못 봐줘 그냥 가 오 세트 좀 양아치야 챔프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이쪽에 치아 잡자 응 알았어 나 들어갈게 오케이 어차피 그부 못 올 거 같아 그부 내려가니까 나 안 갈게 여기 그부 지금 미드 쪽으로 가니까 위쪽 푸쉬로 무빙하지마 미드 정글 땡겨지는 라인 바텀 바텀 달려 응 나 바텀으로 갈게 브라운 풀 없어 브라운 풀 없어 오케이 그부 내려갔어 미드까지 진출했어 미드까지 진출했어 이제 오케이 지금 바텀 쪽 가는 중 블루 쪽 우리 블루 쪽 가는 중 아래에 게딱지 먹을 거야 라인 좀 밀어 미드 바텀 라인 들어 땡겨지니까 프리징 하자 오케이 어 미드 바텀 라인 좀 밀어줘 게딱지 먹을 거야 아 미드 라인 밀라고 알았어 미드 바텀 미드 바텀 어 어쩔 수 없어 쇼핑 괜찮아 어쩔 수 없어 괜찮아 우리도 쇼핑 됐어 왜 E를 썼지 궁을 썼어야 되는데 이거 부서 가자 뭐야 RQ 불이 안 들어오지 탑 CS 지웠어 올라가줄게 올라가줄게 우리도 올라가는 중 올라가줘 우리가 먼저야 나도 나도 이거 우리 우루야 저런 복귀털 쓴 거 생각해 그리고 럼블텔 있다는 거 생각해서 어 나 복귀털 썼어 아 이거 생각해야 돼 세트도 집 한 번도 안 갔어 아직 세트 끊으려면 끌을 딱 끌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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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비기들 쪽 한 번 찔러볼게 오케이 뭐다 지금 지금 럼블 안 보여 만약에 우리가 용치면 럼블 안 보여 지금 자 세트 집에 간 거 같아 이제 럼블 탑에 나타났어 응 근데 걸어서 간 거야 그거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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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드 직사 이거 지금부터 먹을 거야? 먹어야 되면 한 번 먹어 한 번 먹어도 돼 너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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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직사 이거 도망가자 달리는 중 달리는 중 달리는 중 근데 나 둘러들여 둘러들여 천천히 두부 바텀이야 탑에서 봐 아 가? 가자 가자 야따 아 피했다 까비 까비 괜찮아 괜찮아 나 미드 손해본 거 없고 차라리 용을 먹어 차라리 용을 먹어 그럼 용 가자 나 용 도와줄게 용이 오케이 바텀 쫓아냈어 완벽하게? 어 바텀 쫓아냈어 바텀 밀어넣기 브라움이 피가 없어가지고 싸워도 우리가 이겨 럼블 궁을 생각해야 돼 럼블 퇴를 생각해야 돼 근데 이거 봐봐 오잖아 럼블은 궁을 썼어 럼블이 나 궁으로 잡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이쪽 밑에 쪽을 못 와 살짝 빠지다 살짝 빠져봐 살짝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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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빼 다 빼 다 빼 다 빼야돼 다 빼야돼 절대 못 미어 탑 밀어 탑 밀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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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밀고 민드 밀고 탑 밀어 나 풀도 빠졌어 탑 쭉 밀어 오케이 탑 쭉 밀어 얼마나 죽었어 우리? 럼블블를 채 나 죽었어 나 죽었어 탑 밀면 돼 탑 밀면 이득이야 탑 밀면 이득이야 탑 더 밀어 더 밀어 코다 돈이야 계속 밀어 계속 밀어 계속 밀어 계속 밀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맞아 맞아 근데 솔직히 진짜 나쁘지 않아 괜찮아 오히려 좋아 우리가 원했던 분이 나왔어 서포트 한 명이야 어 서포트 한 명 죽은 거 괜찮아 괜찮아 딜로 안 죽었어 나 저만 빠졌어 아까 감독님도 14분 전에는 돈이 중요하다 근데 전령은 안 썼지만 어쨌든 탑을 밀어서 돈을 벌었다 CS차에 5 중에 나 나 또 죽었어 왕 내꺼 오케이 오케이 저거 어떻게 뛰어갔대? 우와 저거 어떻게 뛰어왔지? 바로 달렸나본데? 침착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실수가 많았어 지금 괜찮아 괜찮아 나 와드 받고 올게 응 혹시 탑 커버 아니다 탑 커버 아닌 것 같아 응 그냥 버틸게 탑은 신경쓰지 말고 무조건 버티캡 바텀 어디갔지? 직갔나보다 미드도 집간다 직탐이다 나 지금 오케이 자 오케이 아 안왔다 카톤 다시 왔어? 응 프리징 할게 나 이거 하나 먹을게 오케이 와드 있어? 와드 있어? 위드를 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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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로 생겼네 와드 있으면 전령에다가 하나 박아줘 나 지금 와드가 없어 세트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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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면 바로 박을게 세트쉽감 나 다시 또 아랫동선 전령 먹을 수도 있어 탑 주도권 쎄서 바텀 말라 주는 중 저기 바텀 말라 주는 중 이거 나 바텀 그냥 가볼테니까 쌀 준비하자 나 쿵 생겼어 여기 와드야? 여기 와드 못 나갔어 아예 오지도 못했어 맞아 오지도 못했어 저기 그래도 핑화 하나 박아줄게 여기는 핑화야 탑! 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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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저거 지우는 척해봐 병구아 이거 지우는 척해봐 그냥 오히려 홀릴게 좋지 너무 혼자야 근데 지금 전멸 빠졌어 아 궁극기 있거든? 아 이거 하지 빼자 빼자 오케오케 아 궁극기 스킬 알지? 아 궁극기 스킬 알지? 너무 뒤에 있었어 얘들아 이거 나이스 럼플 잡았어 나이스 럼플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아이랑 세트 여기 세트핑 찍은 돼 아 세트 내려오고 있대 얘들아 다시 탑 복귀할게 아 저거 그거 한 번 더 밟겠다 세트 와도 이겨 세트 와도 이겨 세트 와도 이겨? 오케이 이거 일단 케이젠 강하게 압박해 상대 쭉 뺐다 상대 보튜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지금 강하게 압박해 나 카눙 더 갈게 보석 있어 여기 위포 있어 노트루트 공격이 없지? 어 없어 세트 다시 미드 바텀에 궁 좀 써줄까? 바텀에? 음.. 아니야 근데 칼리브 먹고 있다 잘 먹고 있네 어쩔 수 없다 완전 밀자 이제 뭐 할까 정부 뭐 하고 싶어 아래 바에게 먹을 거고 밀자 그냥 바텀 다이브 힘들어서 상대도 올 수도 있어 런블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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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은 빨리 밀어 그냥 정글도 올게 그냥 직스 불러줄게 어 이제 먹어야 돼 잠깐만 위험해 보이거든 용 4 용 50초 집 갔다 오자 나 무대까지 나왔어 나 쎄 지금 직스 키우자 직스랑 케이트니 키우자 런블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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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하고 밀어 그브가 커버한다 런블라타 런블라타 오른패 있어 오른패 있어 근데 이거 용이라서 내려온 거거든 우리 지금 용 한타 할건지 판단해야 돼 어떡할래 용 주고 계속 성장할건지 라인 밀고 그브 미드 라인 밀고 싸우면 우리가 좋아 바텀이 말라가지고 에너지 그게 없어요 나 다시 탑 깔게 근데 이거 생각보다 지금 런블를 런블를 폭대를 잘 나와 내 생각엔 이거 그냥 옳은 옳은 돈 먹이자 바텀은 사려 사릴게 상대 정글 들어가 상대 정글 들어가 상대 정글 먹어 이렇게 할게 그냥 시야만 잡아넣어 여기 오른 밀어 사용 아니면 줘도 돼 이용까진 괜찮아 위쪽 갔어 미드 조심 미드 조심 오케이 채굴하고 뺨 야금야금 먹으면 야금야금 와드바라 그브 살짝 아랫동선이었어 가자 런블를 올라오고 있다 오케이 올라올게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빼라고 천천히 빼 오케이 오케이 올라왔어 올라왔어 나 미친놈처럼 돈 벌고 있다 지금 미친놈처럼 나도 후한크리치 한번 해볼게 이거 초반에 우리 말린거랑 다름없어 그냥 나 그냥 정글링하고 이거 말린거랑 다름없어 천천히 보자 이거 나 루덴 나오고 이제 스킬수 두배 차이긴 한데 킬수포 나온거 없고 반반이야 근데 바텀이 좀 강하게 압박 펴줬으면 좋겠어 이제 런블미드가 바텀이 어떻게 하냐면은 CS도 안먹고 엄청 사려서 물기가 힘들어 그냥 만약에 그브가 그 위에 보이면은 그냥 라인 끝까지 밀어둬 포탑 계속 채굴해 포탑을 빨리 깨주는게 좋을 것 같아 올라와야 될 것 같아 다시 런블를 올라옴 다시 런블를 올라옴 우리 투텔이라 바텀 위험할 수도 있어 라인은 내가 투텔 아니 그 바텀 그거는 내가 한번 지워볼게 와드는 아랫동선 여기 너무 들어왔다 여기 돌아서 가는 중 나 텔 갈까 텔 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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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야 안 가는게 좋아 ối 미드도 금방 올라갈 거야 근데 쟤가 용 챙길 건 없어, 여기서 적당히 놀고 가겠지? 응 지금 쟤네 싸우고 싶어해? 싸우면 안 돼요 오른 최대한 미드 밀어줘 미드 밀어줘 아직 애들 올라오지 않아? 올라오잖아 올라왔네 올라왔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이런 거 한 번만 더 있으면 그냥 더블 던지면 바로 깨져 이제 오케이 오케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미드는 거랑 다름없어 아니 직수 포탑 미는 게 좋아 직수 포탑 미는 거 좋으니까 그냥 우리 지금은 좀 먹고 쓰니까 한타 살짝 피하면서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이제 1차 깼거든? 이제 1차 깼거든? 이제 미드 라인 밀고 움직이면서 우리가 시약을 자각하면 돼 괜찮아 포탑 역사랑 캐틀랑은 왜 이상가족 됐지? 누구랑? 나 미드가 됐어 그러게 그러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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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쪽 시야 맞았어 용 쪽 시야 먹었어 오케이 나 미드 갈게 아 근데 직수가 미드 미는 게 좋아서 내가 밑에 갔어야 했나? 미드 한 번 갈게 나도 아니야 근데 저거 피 진짜 조금 나와서 너가 대로 한 방이야 저거 너가 저거 한 방이야 너가 저거 한 방이야 이거 옆에 있어 지금 이거 내가 먹을게 세트가 미드네 귀여워 세트가 미드야 지금 럼블 안 보여 그래도 바텀 좀 조심해 전령 봐야 되는데 전령 롤포타민 게임 전령 쪽 보고 있어 위쪽에 셋 위쪽에 셋 위쪽에 셋 근데 우리 럼블 때문에 지금 좀 상대방 싸워나? 럼블이 저기 보인다 어 올라간다 다 있다 위에 다 있다 바텀 깨버릴게 바텀 깨버릴게 그냥 바텀 깨버릴게 그냥 우리 이제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미드 그냥 그래서 반반하고 있어 반반하고 있어 온다 온다 나도 미드 갈게 곧 1 나 텔 있어 텔 있어 바텀 2차 친다 나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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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한 번 와줘야 될 것 같은데 라인 세트가 살짝 옆으로 빠졌어 지스 직가 지스 직가 이제 어 세트 간다 세트 간다 세트 내려간다 세트 빠진다 세트 내려간다 나 텔 타할게 텔 타할게 나 텔 타할게 나 텔 타는 못 빠질거야 응 오케이 싸울라 싸울라 직수 풍 있네 나 오른 궁 써 오케이 썼어 그렇지 여기 봐줘야 돼 세트 봐줘야 돼 세트 봐줘야 돼 세트 아이고 음 우리 토킹을 더 넣고 싸웠어야 되는데 토킹을 더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니까 괜찮아 우리 포탑 많이 밀었어 미드 1차 주자 직수하고 수상 안되나? 힘들겠다 수상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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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인지해 다시 인지해 우리 먼저 들어가면 안 돼 오케이 먼저 들어가면 안 돼 수상할 수 있으면 하고 우리 와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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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초식이 안 썼어도 못 잡았어 그래? 아 이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미드 안 밀렸어 용 나왔어 대신 용 먹겠다 솔라니 빨리 가줄게 솔라니 빨리 가줄게 응 용이 지금 시야 아무것도 오히려 좋아 용 용 용 용 어떻게 할까? 먹을까 말까 우리 일단 미드 밀어라 KT는 미드 밀어 KT는 미드 밀고 아래쪽으로 무빙해 키워보이지? 핑크카드 보이지? 그쪽으로 무빙하면서 우리 용 안 먹기로 했으니까 이리로 올 필요 없고 미드 밀자 용 이건 먹어야 돼 세 번째 건 어 그러니까 미드 아 먹을 거야? 어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내려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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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려갈게 미드 밀고 가자 저희도 궁 다 빠지긴 했어 우리 궁 다 빠졌지 근데 나 나 나 나 문 쳤어 어 애들 모인다 나 궁 15초 야 일단 직사 이거 먹어둬 해리야 일단 이거 풀로 먹어 풀로 먹어 풀로 먹어야지 초킬에 난사하지 간다 가자 우리도 들어가자 시합 오면서 시합 오면서 시합 보면서 포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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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썼어 오른? 아니 눈 썼고 포킹 더 포킹 더 포킹 더 포킹 더 포킹 기타공 널들고 콜맹 빠져 나 빠져 나 빠져야 돼 공 맞지마 공 맞지마 공 포킹 앞으로도 맞지마 공이 안 나갔지 천천히 천천히 싸 보자 우리 궁극기 빠지는 거 다 보고 어 왜 이렇게 빠져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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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세트를 볼 순 없잖아 그 세트가 들어온 거 나한테서 좀 떼어내줘야 될 거 같은데 세트가 그냥 투박투박 들어와 버려 그냥 내가 W로 깔았어야 되는데 더 포킹 더 포킹 진짜 피 많이 깠을 때 우리 포킹 조합이야 포킹 포킹 조합 들어갈 필요가 없어 지금 그러면 애들이 먼저 들어오면 오른 궁 쓸까 응응 어 오케이 오케이 오른이 그냥 아니 오른 궁 쓰는 거는 나쁘지 않았는데 찐다 찐다 오른 궁 쓴 거에 오른 궁 쓴 거에 그거 호응하려고 이제 앞으로 나간 거 같거든 이거 한번 이거 밖에 다 볼 거 없을 거 같은데 저 시스템 볼 수 있어? 근데 나 혼자서 이게 내가 세트를 이걸 해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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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뛰 들어가자 같이 지익스 궁 있어 궁 있어 지금? 나도 궁은 있거든 아 늦었어 집에 막았어 집 가는 거 막았어 집 가는 거 막았어 집 가는 거 막았어 잡어 이런 거 있잖아 뒤 잡아 뒤 잡아 나이스 뒤 잡아 나 킬 나 킬 오케이 오케이 야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미드 밀자 미드 미드 밀자 미드 차 타올게 탑 1차 깨고 오케이 내가 탑 깔게 내가 탑 깔게 내가 탑 깔게 오케이 오케이 탑 깔 아까 기억해 기억해 저거 뭐야 얘네가 운영하면은 우리가 모습 안 보여줍니다 한쪽을 뚫는 거야 응 오영영 기억하셔 오영영 응 일단 가드 올리는 거 좋고 가드는 올려야 돼 그래도 가드는 올려 가드 따라 와드 지금 정식 한타는 우리 좀 안 돼 힘들어 성장 차이 마 성장 차이 사파 한타 런블를 바텀으로 왔으니까 바텀 막을게 어 미드에서 한 명 죽어있고 바텀 하나 상 미드 정글 성장 차이 다 심해 그니까 그냥 상타이 생각하지 말고 야금야금 옆에서 돌려 깎아먹어 오케이 오케이 돌려 깎자 나 이거 늑대 먹고 미드 먹을게 지금은 이제 먹을 거 없어 저기 오케이 오케이 미드에서 이제 스킬 내가 존나 쓰면서 존나 막을 거야 진짜 어 존나 막을 거야 어 이제 그리고 직스 템 좀만 나오면 수성 수성 썩 가능이야 괜찮아 이 사람 누워 누워 버텨 그리고 지금 가드 올리고 최소한의 시향은 뚫고 말아서 어 미안하다 어 런블 아프네 괜찮아 안 보이는데 나 여기까지는 다 간다 바텀으로 다 간다 바텀 브라움 내려온다 바텀에 리포도 내려온다 이거 이거 캣틀 옆으로 가 그거 일단 줘 어 오케이 만약에 다 버리면 우리 미드 밀어 그냥 미드 밀어 그냥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나 직 갈 거야 나 고연포 살 거야 고연포 살 건데 오케이 오케이 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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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고 런블 런블 브라운드 애들 미드로 간다 애들 미드로 간다 미드로 와 미드로 다 와서 막자 그거 막고 세트 세트 혼자 오기 정글 레드 쟤 나도 이거 잘 안 들어가 있겠냐 먹어 먹어 먹고 막아 런블 혼자 떨어져 있어 내 궁으로 좀 지울게 잘하고 있어 천천히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플로우 스타터 오케이 오케이 저거 치킨다 먹어도 되지 않나? 천천히 쉬어 런블 또 와 있어 어 싸우고 물자 물자 런블 바텀 빼자 빼자 어 빼야될거 같은데 다 올라와 런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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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 끊었어 아이고 끝났어? 런블 택 끊었대 택 끊었대 끊은거야? 끊었다고 말해줘 아이고 아이고 너무 쎈데? 진짜 제가 저 1데스로 지켰어 우리 일단 다이용도 맞기 힘들어 이거 이거 한 명 가고 볼베 볼베 내가 가? 얼마나 남았지? 거의 다 끝났다 어 거의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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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끝났어 포탑 한 개 줬다 한 개 용 1개 줬다 용은 먹어야 돼 용은 먹어야 돼 바텀에서 런블 사라졌어 자 50번 먹어진 번만 쫀드가 집 갔다 오자 집 갔다 오자 아이씨 못 먹었네 난 텔 있고 나는 탑으로 갈게 용은 45초 집 갔다가 미드 밀고 가보자 나 프리랑 힐 다 있어 근데 이거 5대5 한타 우리 성립 안 되는 거 알아 얘들아? 2코어 나와 2코어 나와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사용이니까 해야 돼 불용이라 하시면 끝날 거 같아 그냥 미드 밀자 미드 밀고 병건이랑 나랑 같이 살짝 들어가자 같이 살짝 살짝 들어가자 근데 이거 빨리 가야 돼 15초야 응 가자 가자 이거 미드 밀고 갈 때가 아니야 어? 세트만 떼줄게 도망가고 상대 스킬을 빼 파이킹하면서 포킹 포킹 한마리 들어가지 말고 나도 가고 있어 나도 가고 있어 그냥 뭉쳐있으면서 여기 넓은 쪽을 먹어 넓은 쪽을 먹어 동소에 그냥 만들게 한 만들고 미드 밀린다 미드 밀린다 미드 밀린다 미드 밀린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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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먹나? 설마? 지금 먹고 있어 가자 가자 들어가자 나도 가게 나도 가게 쿠킹 넣자 쿠킹 넣자 쿠킹 넣자 쿠킹 넣자 맘으로 꺼낸 세트가? 옳은 콩? 한타 유리해 한타 유리해 한타 유리해 한타 유리해 할만해 할만해 세트 생각해 세트 생각하고 세트 생각해 세트 생각하고 하아 음 못 싸운 건 아니야 이거 힘의 차이로 졌어 아 너무 아쉽다 까비 까비 근데 누구를 물으라고 하기에는 시야가 안 보이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까비 내가 이니쉬를 안 하니까 싸움이 벌어지는데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예 아냐 이거는 줄 수 없었어 일단 럼블 10필 준 게 좀 큰 거 같아 내가 좀 더 버텼어야 되는데 끝까지 막아보자 끝까지 막아보자 끝까지 막아보자 막아보자 우리 조금이라도 비벼보는 연습을 하자고 이번에 그러려면은 이런 거 다 줘야 돼 그냥 내주고 너네 그냥 탑미드 다텀에서 오는 거 CS만 받아먹어야 돼 계속 막 즉스로 계속 수성하고 응 이거 음 처음에 프리징 할 게 아니라 그냥 쭉 밀어가지고 우리가 좀 돌아다녔어야 되는데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까비까비 까비까비 우리를 줘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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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가도 올리고 조심조심 바론 조심조심 바론 줘 바론 주고 라인 못 막아 못 막아 못 막아 바론 주고 바론 줄 때 아래로 뚫자 우리 정글 뚫자 우리 정글 뚫자 우리 정글 뚫자 우리 정글 뚫자 중각성 중각성 미드 밀어놓고 해야 되는데 미드 밀어놓고 미드 밀렸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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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여줄게 내가 막는 곳 보여줄게 궁 던져 궁 던져 오케이 궁 던졌어 미드 막아 오케이 초베진이 바로 터라 이미 얘들아 밀어라 1분에 한 번씩 타 벙찌네 밭도 밀어야 돼? 밭도 밀어놓고 밭도 밀어놓고 밭도 밀어놓고 밭도 밀어놓고 밭도 밀어놓고 밭도 밀어놓고 더 밀어놓고 시간 최대한 벌게 응 이제 슬슬 집에 갈 준비하고 애들 미드 온다 집에 가고 넘볼 탑 좋아 상대 바론을 먹었는데 많이 너무 멀리 있네 그치 바론을 그치 그거야 잘 밀었어 런블를 다 먹었어 런블를 다 먹었어 런블를 볼까 런블를 볼까 런블를 볼까 런블를 볼까 나 저기로 오겠지 또 런블를 밑으로 밑으로 땅불팩 파서와 런블를 앞에서 개깃게 유혹쪽으로 유혹해봐 상수야 유혹해 오케이 유혹 중 날 잡아보세요 보여줘 나는 유비다 하나 더 궁 바구 준비해 궁 바구 준비해 궁 들어가 들어가 고고고 어 핀다 빠져 빠져 다 왔다 위에 다 왔다 빠지자 이거 주자 그브 여기 그브 다시 미드 맞고 그브 조심 그브 조심 런블를 빠져있어 런블를 빠져있어 런블를 빠져있어 아라 런블를車 그브 도리를 런블를 캐릭터링 흰 그블립 형 고고고 약 중 그블를 공격 그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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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칠 수 있어 멘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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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못 모르게 막아 못 모르게 막아 저 새끼들 뭐야 이 소리 나오게 이런 식으로 투투 직스랑 케이틀이고 투투 투투 그냥 투투 급우 올라온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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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상태도 뭔가 억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을 거야 피촌 깠어 피촌 깠어 피촌 깠어 피촌 깠어 피촌 피하고 역광 가 오른 궁 15초 여기 와드 있어 여기 와드 있어 주워야 돼 피가 막을게 나 집 갔다 온다 나 집 갔다 온다 나 집 갔다 온다 한 명씩씩 갔다 오자 더 줄 것도 없어 괜찮아 더 줄 것도 없어 한 명씩 오른 궁 생김 탑 위로 올라갈게 탑 막으로 오겠다 미드 또 왔어 미드 또 왔어 밑 탑배로 갈게 오케이 탑 갈게 어 이거 물어야 되겠다 아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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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천천히 나 갈게 이제 그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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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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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번만 나이스 나이스 다 빠져들었다 애자 잡으면 될 것 같아 주차가 주차가 방심하지마 따라갈 때 오케이 오케이 잠깐이 와 저 용루 용 용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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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장로 봐 라인 최대한 비우고 장로 봐 아 나 더 들어가지 말걸 그랬다 목버트 목버트 미드 쪽 조금 밀면서 장로 보자 근데 좀 늦은 것 같긴 해 근데 사실 오케이 장로 장로 주면 조금 힘들걸 근데 흠흠 가자 가자 가보자 가보자 데려가자 그래도 야 한잔 해 한잔 해 영약 한잔 해 영약? 알았어 한잔 해 한잔 해 나 3포까지 나왔어 나 텔포 있어 미드 와야 돼 미드 빨리 와야 돼 미드 빨리 와야 돼 미드 갈게 미드 갈게 미드 갈게 미드 빌어다 미드 빌어다 미드 그냥 가야 돼 거기까지만 밀고 그냥 가 응 오른 공 20초 18초 브라우미 방패 빠지면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상대에도 궁없고 우리도 궁없다 아 얘들아 와드부터 그냥 굴로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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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좋아 좋아 무한 폭킹 모드 무한 폭킹 모드 폭킹 좀만 더 많이 하자 폭킹 좀만 더 많이 하자 바로 들어가서 싸우는구나 앞으로 럭은 궁가리면 바로 그쪽 피하고 케이틀이랑 직스 지금 플랫이 있어 이거 되게 커 반응 잘하고 오케이 플랫이 있다 중독끼는 거의 서로 상대가 별로 없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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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넣고 있어 럭은 궁은 또 깔다 하고 물수도 있어 우리 또 이상화 좀 이상화 좀 뭉쳐와 이상화 죽이야 뭐 캡틀 직접 캡틀 아래로 돼 아래로 내려와 오케이 넓은 곳으로 오래 넓은 곳으로 와 오케이 나 불을 빠질때 빠짐 무한이야 무한 높은 사람 맞아 위조심 위조심 와 살짝 빠져 살짝 빠져 에고 벚은빛 문구가 빠져 오른쪽 궁극기 우는 궁극기 지금 상대 나이스 좋아 이상화 됐었는데 낙수 나를 왜 소리지 두어 빠져 빠져 럼블 럼블 봐! 나이스! 딘네만 지켜! 딘네만! 딘네만 지켜! 딘네만 지켜! 럼블 잡아! 아아... 아, 우리 안 돼? 아, 우리 안 돼? 아, 우리 안 돼? 집 갔다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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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많이 아픈데? 2대2 교환이야!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상황에서 2대2 교환을 어떻게 할 수 없겠어! 어, 갈까요? 아, 근데 너무 스트린데 이거는? 어, 좀... 야, 일단 미안해! 그냥 집 가! 미안해! 미안해! 집 가! 안 될 것 같아! 아니, 럼블 온다, 이거! 오케이! 아, 필요해요! 그냥! 필요해요, 그냥! 쉽는데? 오우! 아까웠어, 아까웠어! 야, 안 돼, 이거! 야, 왜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다시 막아보자, 다시 막아보자! 할 수 있어! 가도 올리자! 바로 내다, 장로 내! 일단 그냥 걷어내기만 하자, 라인! 라인 걷어내고 바로! 바로! 바로? 바로 가도 안 돼, 이거! 한타가! 장로라서! 절대 안 되지! 그냥 발은 줘야 돼! 시간을 끌어! 시간을 끌어! 아, 와드 같은 거 해! 오케이, 우리 수성 좋으니까 시간 끌자! 오케이! 쭉 밀어놔! 쭉 밀어놔! 나 포어템 하나 더 나왔어! 이거 나 좀 먹을게, 돌베야! 후방 가면은 오르니 템 업그레이드 해주니까 버티면 승산 있지 않을까? 어, 어, 맞아, 맞아! 그걸로 골드 많이 회복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궁 좀 잘 쓰고 오케이, 오케이! 나 초시개도 있어! 나 근데 풀이 없다! 조심해야되나? 잘 지켜줘! 가라! 제발 바론 스틸! 궁극기 mantra PT. Na k 카 맞아! 들어와! 돌아와! 어디가! 돌아와! 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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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킹해! 뭐해 오른! 오른 죽었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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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빠져! 장로야 하지 말자! 장로야 장로야! 이거 우리 미니언 세지니까 미니언 세지니까 늘 기가져 방금 장로로 기지는 거 봤지? 개무서워 그만해! 우리 미니언 소원해! 우리 미니언 개쎄! 미니언으로 그냥 이거 직스 수성해! 우리 쌍둥이만 지켜! 쌍둥이만 지켜! 아 나 뭐 한 거야? 저 장로 몇 시냐 이거? 뭐 한 거냐면 사망했어! 나 근데 세기네 나 엄청 쎄! 우와! 직스 봐!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아! 그냥 이렇게! 싸우자! 싸우자! 그냥 이렇게! 미니언서 안 죽을 자신 있어? 나도 지금 엄청 쎄 지금! 잘 누웠어 지금! 어? 직간다! 잘 누웠어! 저런 거 한 번씩 끊어줘! 직스랑 퀴즈들 모르고 해! 나만 잘리질 말았어야 하는데! 어! 잠깐! 불함 지금 못 갔는데 쟤? 혼자서? 혼자 고립됐는데? 미드 조심! 미드! 미드! 넘어갔어! 넘어갔어! 막자! 막자! 넘어갔어! 오케이! 다시 밀어! 다시 밀어! 근데! 근데 버텼어! 놀랍게! 이거 먹어가지고! 놀랍게 버텼어! 직스! 지금 이제 직스 스킬 하나하나가 굉장히 아프게 들어갈 거야! 근데 근데 더 좋은 소식 있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 풀템 아니야! 풀템이야? 오케이! 오케이! 더 무서워질 수 있어! 풀템 나온다? 나랑 눈도 못 마주쳐! 맞았지? 그리고... 나도 풀템 아직 아니야! 우리 졸랐어 지금! 나 아직 초식에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테이닝 할 거 하기엔 너무 못할 것 없긴 한데! 근데 이거 진짜 할만해! 이거 진짜 할만해! 진짜! 가론 뺏으면서 할만해졌어! 잠깐만! 우리 생각해! 먼저 물면 안 돼! 포킹해! 오케이! 절대 먼저 물면 안 돼!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오케이 오케이! 오른측에 조심하고! 오케이! 난 무조건 이제 캐틀만 지킬게! 그리고... 포탑! 포탑 3초 칸 나! 나한테 걸리면 포탑! 애들 바탑 밀러 오는 듯! 막아! 막아! 우리 슈퍼미니언! 슈퍼미니언! 우리 미니언이 상대 미니언 묻었어! 미니언! 미니언! 장로 이제 커졌어! 장로 꺼졌어! 오케이! 장로 꺼졌대! 여러분! 장로 들고 저희한테 물리셨는데 오신다고요? 근데 참고로 저기 레벨 되게 높아! 그러면 위험하다! 레벨에 비벼질 때까지 버텨야 되겠다! 야 이거 럼블 18렙이다 얘들아! 이거... 안 맞는다는 마인드로 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봐 럼블를 궁만 안 맞으면 되잖아! 궁만 안 맞으면 되잖아! 궁만 안 맞으면 돼! 털도 짧아! 그리고 모여서 궁을 쓰게끔 유도하고 빠져버렸어! 이번 라인 지우고 싶! 그렇지! 그냥 바로 빠져! 그냥 바로 빠져! 그렇지! 안 맞으면 출발해 눈이 없어! 안 맞으면 출발해 눈이 없어! 괜찮아! 좋아! 좋아! 내일 아침까지 해! 이렇게! 오케이! 잘 때까지 해! 꽉 썼게 hackers! Dude 저쪽 쏟아지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정신력으로 버텨! 정신력으로 미쳐! 그래 industrial 불이 없다 backstory! 지금거 Saying Ask ta Dieccs Burning I tem 자 직스 혼자 소송하고 있어. 가 가 가. 제 기장 다 알게 되었습니다. 괜찮이나? 업체기까지는 내준다. 그 다음은 안 준다. 당연해 당연하지. 당연하지. 빵망이 폭탄은 절대 못 건드려. 직스가 있어. 상대팀 미니언 못 먹은 지 좀 됨. 근데 이거 진짜 좋은 소식이 상대가 직스 물 수 있는 게 세트랑 플레이스 쓰고 건드는 거 말고는 없어. 우리 쪽 정글을 먹어야지. 우리 쪽 정글을 먹을 수 있어. 우리 쪽 정글을 먹잖아. 나 이쪽 걸어줘. 절대 직스만 안 주면 나 바텀 밀게. 나 바텀 밀게. 바텀 살짝만 밀고 다시 캐튼한테 갈게. 좋아 좋아. 함수야 함수야. 치고랜드 집중해. 집중해. 알았지? 우리 측면 안 돼. 좆나 버텨. 장로 47초니까 최대한 정비하고 와. 나인 최대한 밀고. 한 자식 해. 물력 한 자식 해. 물력 살 돈도 없네. 지금부터 가야 돼. 지금부터 가야 돼. 오케이. 상대 텔러 근데 이거 그냥 밀어버리면 가자 가자. 나 따라와. 오케이. 상대 미드 텔 탔다. 상대 미드 텔 탔다. 미드 텔 탔어. 미드 텔 탔어. 미드 텔 탔어. 미드부터 가면 안 되냐? 그래. 미드 미면서 내려와야 돼. 미드 미면서 내려와야 돼. 어차피 저거 치는 거 좀 오래 걸려. 장로야 장로 장로. 조심해 조심해. 좁은 기회부터 런블를 공격해. 이리로 내려와. 직스 쪽으로 와. 직스 위험해 직스 위험해. 너무 떨어져 있어. 직스 안 나와. 직스 주변으로 가. 직스 주변으로 가. 인들이 나한테 오세요. 지금 잠깐만. 우리가 가. 여기 쉬는 것 같아. 저기 쉬는 것 같아. 가자 가자. 지금 쳤다 벌써 쳤다 가자. 미트 미렸으니까 가자. 야 빼! 야 싸우면 안 돼. 오! 빼! 빼! 압력하게 왔어! 일로와 일로와 어우 캐틀 캐틀 빨리 빠져 야 야 20초야 케이틀린 아 까비 아니 뭐야 나왔들 왜이러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왜그러냐면은 미드를 너무 한 이게 이상적인거 다 밀고 내려가는건데 시간이 없으면 적당히 밀고 다 와야지 아 그랬어야 되나? 치아가 없잖아 나 혼자 치아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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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배운대로 그게 된거지 계속 라인을 밀고 내려가고 근데 우리 약간 가드 올리는거 살짝 느낌 알았잖아 근데 오히려 좋아 근데 회초리 많이 맞을거 같애 회초리 많이 맞을거 같애 잘 비볐네 와 딜 높다 끝난다 직스딜이 오질거 같은데 뻥딜 뻥딜 와우 야 아니 캐릭터 때렸으니까 다 찐일이지 뭐 뻥딜이었어 아깝다 아깝다 다들 종아리좀 걷자 내가 제일 많이 더 걷어야 될거 같은데 무릎 꿇고 있어야 되겠어 난 무릎 꿇고 있어야 되겠어 나도 뇌절 개만이야 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아깝다 아깝다 지금 쌓일 표정 왜이렇게 안좋지 사실 직스가 안먹었으면은 그냥 진작이 끝났어 진작이 끝났지 아 아 근데 직스로 딜 잘 넣었네 응 성장만 하면 잘할 수 있다는 포텐셜 보여줬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우리 혼날 차려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우리 혼날 차려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우리 혼날 차려야 이거 직스로 딜러는게 아니라 아닌가 뭐냐 들어 놓은 것보다 직스 위주로 궁조합회로 좋을거 같은데 음 직스를 잘해서 뭐 직스 잘해봤니 이런거 이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거 강 중후반 이후에는 어차피 우리 가드에 잘 어울린거니까 딱히 깊게 볼 필요 없을거 같고 초반만 좀 보면 될거 같은데 초반은 마지막 한타만 보면 될거 같아 마지막 한타만 응 중후반이 아쉬웠어 내가 그 응 일단 그 게임 시작하기 전에 코딩을 다 해줬지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응 일단 천천히 볼게 응 탑 죽은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이거 어차피 상대가 잘하는 탑이니까 이해해 그 정도는 응 응 좀만 숙련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거 버티는 것도 어 그거 아쉽고 살짝 자 첫번째 용이야 이거 아 근데 이거 왜 관전버거 걸렸지 아무튼 근데 이번판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응 자 MVP는 일단 지금 정글이야 응 정글이 MVP인 이유가 뭔지 알아? 말을 할 오더를 내릴 때 정글이 맞는 맘만 계속 하는데 나머지가 다 틀린만 해 지금 쿠사리를 존나 넣어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응 정글말 들었으면 이 게임은 이겼어 근데 오케이 오케이 알지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졌어 우리 팀이 어 응 그래서 그것 좀 아쉬웠고 정글 진짜 잘했어 이 상태로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정글이 지금 이 판 제일 잘했어 응 아무튼 첫번째 용 이거 응 자 여기서 럼블 텔콜 그거 인게임에서 피드백 했는데 어 그거 텔콜 먼저 미리 말해주면 좋겠어 먼저 텔이 빠졌고 상대만 텔이 있어 근데 지금 우리팀이 그걸 모르지 이거를 응 어 우리팀이 그걸 모르니까 좀 그 인지를 시켜줘야 돼 응 아니면 적어도 텔만으로도 이게 그 끊어주던가 응 응 알겠지 이거 응 어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 이거 어 한양이가 용 칠때마다 이거 오면 싸울거야? 이런 이걸로 좀 대화를 열었으면 좋겠는데 아 응 이게 파생될 수가 있잖아 왔을 때 싸울거야? 어 어 럼블 텔이 있는데 이거 싸우면 안되지 이런 식으로 이게 저런 식으로 파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팀원들이 원하면은 맞춰줘야 팀원들이 원하면은 여기 지금 뭐 보이는 것 같아 지금 이거 응 이산가족 응 이 장면 또 나왔지 지금 응 응 이거 상황 알려줄게 어 여기 노텔러스랑 캣틀을 같이 밀었잖아 응 지금 지금 둘이 바로 치고 있어야 돼 지금 미드에 어차피 늦었지 이거 막으러 가기 어 자 캣틀이 지금 봐봐 미프 보였지 응 오리 치고 있지 직스 여기 있고 어 지금 이거 버리고 바로 올라가 줘야 돼 지금 먹으면 안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어 탑 갱각이 나오는데 지금 작골 먹고 있는 상황이 안 똑같아 이게 음 알겠지 여기서 그냥 바로 버리고 용이 제일 우선순으로 이거 해주면 되는 거야 아 지금 물욕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거는 음 오케이 알겠지 어 그래서 이거 늦게 갔다가 지금 봐봐 여기서 먼저 지금 원래 직스도 같이 쳐주고 있어야 되는데 어 계속 세트 견제하고 있잖아 여기서 응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빼야지 어 칠거면 근데 여기서 텔 콜 텔 콜도 좀 안된게 아쉬워 이게 음 그래서 여기 텔 한 번 때문에 좀 힘들었고 음 음 자 일단 버리자는 콜 아주 좋았어 다 버리고 가는 거 음 이런 판단 나와주면 좋아 음 오케이 자 다음 여기 탑 왜 죽었지 자 탑 여기 있잖아 응 봐봐 여기 밑 자 런블이 여기 보였지 아 지금부터 이런 상황이 나오면 자 봐봐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 런블이 타까지 오는 시간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돼 아 응 오케이 자 내가 지금 계산해볼게 런블이 지금 안 보인다 응 자 지금 이게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겠지 슬금슬금슬금슬금 자 오르니 갑자기 선 넘네 슬금슬금슬금슬금 와 안와 여기를 와 응 런블이 올 시간을 계속 걸어준 거야 응 안 보이면 막 사라지자마자 이거를 때릴 생각을 하면 안 돼 왜냐 뒤를 잡힐 수 있으니까 시야가 있는게 아니잖아 시야가 있으면 응 쳐도 돼 여기서부터 보이니까 뺄 수 있잖아 응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빼잖아 그러면 죽어 안 죽어 죽어 죽지 그렇지 그거 생각해도 시야 없을 때 어 응 시야 없을 때 너무 이거 그거 뭐지 뭐라고 하냐 고질병 있잖아 그거 돌연사 이거 좀 많이 나오는 거 같아 게임할 때 응응 자 아 여기가 여기가 오더를 했대 여기서 밀려고 응 저기 뭐야 용칠 때 용칠 때만 용칠 때 밀려고 하잖아 그 런블이 바탕이 왔을 때 응 런블이 오는 걸 체크하고 이제 안 보이면 빠지라는 거지 응 여기서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전령 먹었다고 이게 떴잖아 얘들아 응 여기서 무조건 그러면 어디다 풀 거 같아 전령을 저기 세 칸 남았는데 탑 탑 탑이지 응 그러면 일단 헤드는 헤드가 할 일이 뭐냐면 형 전령을 먹었잖아 지금 탑에 보이지 응 너는 이걸 도우로 내려가줘 도우로 갔어야 돼 어 이게 네 역할이야 지금 그 다음에 케이틀린, 누틀루스 뭐 해야 돼 난 올라가야 돼 왜 올라가 라인 밀어야지 응 다이브가 아 다이브 라인을 스킬 쓰면서 계속 밀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볼리비 어디 가야 돼 지금 응 나중에는 볼리비 아래로 내려가 응 어 볼리비 아래로는 상거리 쪽 시야 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라인 밀고 응 상황 봐서 다이브 혹은 밀어 타워 알겠지 그리고 또 다이브 잘 되는 조합이야 노틀러스 확정 궁에 볼리비 뭐야 이거 볼리비어가 타워 무력화가 있어 알지 응 그 직스까지 만약에 봐봐 지금부터 라인 밀었어 쭉쭉 민다 쭉쭉 민다 볼리비어 지금 여기 있고 직스가 여기 있어 응 탑에 전령 걸었네 탑에 두 명 보이지 응 그럼 볼리비어 둘이 합쳐서 이제 여기 뒤 잡아 응 응 미포 불함 여기 갇혀 있잖아 응 계속 밀어줘 이거를 이게 다이브가 힘든 건 알지만 응 이게 전령이 깔아졌을 땐 이 행동을 해줘야 교환이 나오는 거야 응 응 이러면 탑만 억울해 응 어 이런 거 라인 밀 때 있잖아 전령이 먹혔으면 라인 밀어주고 다이브 걸 본다 이것만 머릿속에 있어줘 응 이때 그 볼리비어가 그 하자고 했는데 내가 뺐어 어 이때도 콜 좀 라인을 좀 빨리 밀어놨어요 내가 볼리비어 궁 그 무력화가 몰랐어 어 이 중에 제일 최악의 사건이 제일 나왔어 무틸러스 혼자 있고 원딜 프리징 하고 있고 응 정글 여기서 있고 응 다 너무 멀어져가지고 응 너무 멀리 있었어 이게 응 이게 저쪽이 성장을 못하기에 무작정 프리징 하는 건 안 좋다는 게 이번 경기로 인해서 알게 됐으니까 다음에 주의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응 일단 라이브 위주로 한번 생각해볼게 이제 자 그 전령 먹었을 때야 응 전령 안 먹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안 좋아 정글 위치 먼저 보고 하는 게 좋아 응 응 응 자 이거 또 안 아 버그 걸렸네 자 여기서 1분 남았으니까 다들 모여서 용 보자는 콜 했잖아 여기서 기억나는 게 아 자 그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미드를 밀어야 됩니다 응 자 미드 밀고 바텀도 밀고 오른쪽 내려왔지 응 응 지금 이게 서로 갈렸어 바텀은 자기네들이 센데 싸우고 싶어 응 근데 지금 상체는 자기네들이 약하니까 내가 하기가 싫어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통화 대통화 대화로 대통화 센 사람 말 들어야 되나 그거를 한 명이 이제 정해줘야 돼 응 뭐를 할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대로 그냥 항의만 하고 할 거야 그냥 응 응 애초에 용을 처음부터 오브제트 삼았으면 먼저 움직였으니까 우리가 지금 응 봐봐 여기 정글 먹고 이제 오른 내려오잖아 응 이런 거 살짝 뭐 오른 궁 땡겨서 봐도 되는 거고 궁이 지금 없거든 응 응 시야를 미드에 밀었지 같이 이제 탱커들 앞장 쓰면 이게 뚫을 수 있단 말이야 시야를 응 뚫다운 거 아니면 바로 탑으로 가든가 뚫을 줄 하나 그 이제 완벽한 이제 그 오더가 필요해 자 이제 다 바텀 보이지? 응 바텀 잘 뺏고 여기서 미드 밀고 응 자 탑 이거 시야 잘 뚫었고 응 응 자 이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다 제자리에 갔으니까 응 우리 팀이 센 곳을 가지 지금 바텀 제일 세잖아 응 지금 우리 불굴 이기고 있어 지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응 알겠지 응 이겨 자 얘들 집 가고 자 이러면 1차 오브제트가 뭐야 우리가 지금 응 1차 오브젝트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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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오지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어 라인을 바꿔? 응 쎈 바텀이 올라오는 게 좋지 않나? 밀고 싶은데 일단 바텀에 힘을 실어주면 좋거든 바텀이랑 미드에 우리 바텀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볼리베어 좀 멀리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어 어 낚였어 여기 어 낚인 거 응 먼저 한 거 살짝 아쉽게 그 할 때 응 같이 동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응 어 아무리 안 보이더라도 우리 수싸움 유리할 때 싸우자 응 오케이 응 응 응 자 여기서도 좀 갈린 게 응 포커싱이 여기서는 응 응 보이잖아 바로 그냥 다 줄게 그냥 여기 쓰고 그냥 바로 다 빼면 돼 여기서 그냥 응 응 어 아 나 이거 안 보여서 지금 빠르게 바르네 여기서 그리고 올은 딜러들 죽었는데 응 여기 혼자 싸우는 거 진짜 안 좋은 판단이야 이런 거 응 타워 라인 클리어 궁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서는 응 알겠지 자 미드 미드 미는 거 판단 좋았고 지금 바텀이 다 보이니까 응 직스 할 때 근데 그 CS 먹을 때 W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타워 밀 수 있는 타워 깨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 깼으면 더 순조롭게 운영 들어갔을 것 같아 이거 여기서 응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진짜 대망의 한타가 이제 곧 나올 것 같거든 응 잠깐만 여기 타워 깼으면 우리 만약에 아까 그 말했던 여기 왕심리 와도 박히고 우리가 치아 먹기도 수월했겠지 여기서 응 오케이 자 여기서 지금 뭐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응 미드 겟 저쪽 전령 쪽 이제 들어가야 돼 그리고 헤드야 여기 이럴 때 있잖아 직스가 직스여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보면 미드 네가 말했잖아 W 한방만 쓰면 끝난다고 응 응 반반 라인이니까 그냥 합류해줘서 같이 W만 쓰고 나와도 돼 맞아 진짜 피가 적게 나왔고 바텀이 세서 그냥 쉽게 깨겠지 이 생각 좀 안일하게 했어 근데 그게 수싸움이 맞춰지면 얘네들도 이제 라인을 커버 그 막을 수가 있잖아 응 그래서 직스가 Q 그냥 대놓고 전차처럼 불도저처럼 밀어 밀어 들어와야 돼 이거를 응 그래서 밀어주고 이제 왕심리 와도 박고 이제 넌 내려가면 편하지 왜냐 왕심리 와도 박고 있으니까 상대 동선이 다 보여 여기는 어 알겠지 오케이 이럴 때 합류해주는 판단 좋아 어차피 바텀은 반반 라인이어서 이거는 안 가도 그만 가도 그만이야 응 그래서 헤드가 여기서 콜을 했어 응 자 보면 바텀 밀고 있으니까 여기 싸우지마 응 올은 지금 못 나가잖아 지금 여기 상태에서 올은 이럴 때 탑을 가지 말고 돌아서 미드에 합류해줘 왜냐 1차 타워가 살아있으니까 응 알겠지 이제 나가봤자 죽잖아 안 묶었으니까 지금 어 그래서 그냥 뭉쳐서 지금 미드에 합류할 때 만약 올은 여기 있어 봐 그럼 미드 타도 깼겠지 여기서 우리가 응 좋아 여기서 텔 타주는 판단 아주 좋았어 근데 텔 탈 때 직스니까 라인 타주는 게 좋아 웬만하면 이런 디테일보다는 오케이 응 응 여기서도 아 응 응 일단 한타 보고 응 자 어때 지금 방금 봤어? 다시 모여줄게 응 응 자 한타 봐봐 문제점을 찾아봐 여기서 응 탱커가 바깥쪽으로 빠지고 일단 문제점 찾아봐 일단 문제점 찾아봐 이니시를 먼저 걸어야한다? 우리가 너무 더 빨리 포킹도 없고 응 없었고 빨려 들어간 것도 있고 딱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응 쫀득이 많이 맞아 제일 중요한 스킬 빠졌어 안 빠졌어 지금 다 빠졌지 지금 아 아 옥틸 궁이랑 오른 궁을 써서 상대 플래시를 뺐어 응 상대가 거리가 멀어져 안 멀어져 지금 멀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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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졌지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따라갈 거야 못 따라갈 거야 너네들이 지금 미스포츈이라고 생각해봐 세트랑 응 와주면 좋아 안좋아 여기서 좋아 좋네 킬각 딱 나오네 만약에 여기서 딱 멈추고 자 봐봐 티가 이 정도 있잖아 응 넘분은 집을 가야해 지금 응 응 응 여기서 멈추고 너네가 지금 이 시야를 여기서 돌리고 한번 집 갔다 와 일분 남았잖아 회색 오리실에 응 응 그러면 상황이 좋아서 시야를 먼저 잡아놨으니까 응 응 좋지 응 그리고 우리가 이게 말했잖아 우리가 지금 버티면 좋은 조합이야 응 응 그래서 이렇게 다 썼는데 교전을 해줄 필요가 없어 응 응 좋게 알겠지 응 좋게 그냥 궁 썼으면 만약에 상대가 풀 뺐어 그냥 그냥 풀어줘 그냥 풀어줘 나 다음에 잡아 그냥 응 너 다음에 뒤져서 이 마인드로 하면 돼 응 알겠지 알았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솔직히 이 조합이 미드 1차 타워가 나가면 안 되는 조합이야 왜냐 캐틀 더 탁탁탁탁탁 직승 Q2 누가 밀어 상대팀이 그러면? 다이브를 할거야? 응 오타지 응 아주 쉬워 조합이 응 음 음 오히려 쉬워 그러네 밀릴 수가 없네 그리고 그 맞다 케이틀린 더 이렇게 라인 막을 때 있잖아 얘들이 밀러 왔어 응 덫을 이렇게 일자로 깔아주면 좋을 것 같아 다음부터는 음 일자로? 앞에 그 수평으로? 아 그냥 진입을 못하게 아 내가 케이틀린 숙련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생각을 좀 못하는 것 같아 덫을 그냥 덫 남아 돌면 한타에서 어차피 싸울 때 하나는 돌거든 응 네가 지금 원하는 초식에 빠졌을 때 덫가는 거랑 텔 썼을 때 덫가는 거 그런 거 한타 할 때 도니까 어차피 하나는 응 그냥 이렇게 남으면 좀 깔아두는 게 좋아 응 알겠지? 응 자 용 20초 이때 콜 어떻게 나왔어 삼룡이니까 지금 그 병건이가 막 자고 있잖아 응 내가 말했지 삼룡부터는 막아야 된다고 이거는 어떻게 돼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미드 밀고 내려와서 시야를 따야 돼 오륜이랑 블루베이가 지금 같이 있어야 돼 왜냐 이 시야를 먼저 보고 아 근데 이거 내가 잘못 들어서 포기하자는 줄 알고 오륜한테 올라가라고 오다 잘못했어 아 그래서 잠깐 저기서 어리버리 한 몇초 타가지고 시간낭비를 조심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려왔다고 치자 응 그럼 4명이 할 일이 뭐냐면 자 지금 봐봐 만약에 캐틀, 노틸러스, 볼베, 오륜이 용에 뭉쳤어 여기 시야 먼저 먹어놨어 우리가 응 봐봐 그러면 얘들이 지금 봐봐 여기 있다고 쳐 우리가 다 응 세트 바텀에 있지 응 그럼 4대 4서나 지금 아직까지는 직수 올 때까지 시간 볼 수 있단 말이야 응 응 자 여기서 시야 다 뚫렸지 근데 여기서 다음에 뭐 해야돼 이거 쫄 필요 없어 지금 시야 이거 미드 미는 거 미드 미는 거 도와주지 볼리베이가 이쪽에 있으면 안되고 응 알겠지 내가 한단 말이야 미드를 먼저 밀고 내려가라고 응 지금 우리 지금 이번판에 너무 그 내정지가 와서 미드를 안 밀고 지금 이쪽으로 우위하는데 응 여기는 럼블한테 무슨 뜻인지 알아? 싸우면 좋아 나 여기 군 깔아주세요 응 나 지금 싸우나 지금 지지고 싶어요 군 깔아주세요 그렇지 이 말이야 이 길목을 응 여기가 넓어 여기가 넓어 여기가 넓어 여기가 넓어 두 배 차이야 길목이 응 럼블를 럼블리 궁을 어떻게 깔겠어 응 어? 응 그러면 일자로 이렇게 싹 깔면 그냥 조금만 무비해서 나오기만 하면 돼 이거는 응 근데 여기로 나오잖아 아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아 나 피 없다 얘들아 죽여줘 이거야 이거는 알겠지? 응 근데 만약에 잘 못 모였어 늦게 모였어 어 그러면 미드를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미드를 밀고 들어가야 돼? 미드 뭉쳐있으면 밀 수 밖에 없지 자 여기서 오케이 근데 일단 어떻게든 5대5 교전이 나왔다 여기서 응 봐봐 자 여기서 누가 먼저 해줄거야 여기서 이러면 이러면? 응 옳은 옳은 옳은이 궁 땡겼지? 응 자 그러면 딜러 포지션 어떻게 해야돼? 유일한 딜러 2명이잖아 응 다 붙어있지마 이거 둘이 응 응 어 자 세트 들어왔네 지금 응 어? 자 지금 상대가 이상적인 한타가 나온거야 이렇게 되면 응 어 만약에 자 여기서 노틸러스 역할이 뭐냐면 옳은이 먼저 걸잖아 응 그 후반에 나오게 했는데 응 들어오는 거를 너가 이제 평타만 쳐줘도 스턴이 돼 응 어 그렇게 해줘서 딜러를 지켜줘 볼리벼 지금 포지션 응 지금 봐봐 포지션이 어떻게 되어야되냐면 옳은 따로 있고 응 노틸캐틀 붙어있고 직스 볼베가 붙어있어야 돼 따로따로 직스 볼베 응 다 응 그 지켜준 사람이 있어야 돼 응 응 응 그리고 이거 이니시 걸었을 때 스킬 같은 거 써주고 이거 살짝 걸어다니기만 하더라 한타 때 응 세트가 잘 들어왔네 네 근데 이 한타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충분히 이겼다고 해 아직 미드타워도 살아있고 응 이것 때문에 미드타워도 나갔거든 응 그래서 나쁘지 않았던 거 같긴 해 여기서 응 응 응 그냥 잘 버텼어 후반까지 지금 우리 지금 응 줄 거 다 주고 응 여기서 봐봐 이런 한타 있지 응 이거를 아까 용 싸움에서 했으면 좋았을 거 같아 이렇게 여기서 따로 있는 거면 바로 걸어가지고 갈리잖아 응 어 cc 걸렸을 때 더 깔고 어 이렇게 응 그리고 이 상태에서 미드 밀었지 응 미드가 지금 10 한 2분쯤에 밀릴 게 지금 20분까지 살아있었던 거야 이게 응 아까 그 W만 깔았으면 어 어 살짝 아까워 자 이제 사용이잖아 응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요런 조합 구도가 나와 그냥 사용 같은 거 줘도 돼 응 장로만 안 나가면 된단 말인데 여기서는 응 어 응 알겠지 응 자 오른 혼자 있는 거 살짝 무섭고 1차 타워해서 응 이거 블루 시야를 먹어줘야 돼 뭐야 수비 시야 배웠지 우리 응 응 응 응 응 응 자 라인 배분하고 미드 이럴 때 있잖아 미드 지킬 때 더 깔아주면 좋아 이럴 때는 오케이 오케이 알겠지 자 이런 거 잘라주는 거 자 잘라주는 것도 있잖아 응 이거 텔 같은 거에 쫄지마 이거 텔 탔다고 지금 너무 우리 쫄았는데 응 페텔 같은 거에 더 깔면 바로 죽잖아 응 1 플러스 1이야 근데 밑에 쪽에 다 보여가지고 빼자 했었거든 어 여기서 죽으면 진짜 끝나니까 그래도 싸웠어야 됐나 자 저렇게 물었으면 호응해주는 게 좋겠네 호응해주고 그 다음 피드백을 하는 게 낫죠 우리가 그치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1분 남았지 사용 응 사용 사용 중요하긴 한데 응 그래서 콜을 그래서 사용 무조건 하자고 했는데 여기서 일단 변경이가 먼저 말해 응 이걸 사용 무조건 해야 되니까 응 막아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가 지금 응 미드로 해서 아래로 여기로 무빙을 하니까 지금 한타 대참사하고 응 여기 장로 나올 때도 응 계속 똑같이 플레이 장로 나올 때 바론 이거 잘 넘겼어 우리 팀 잘 맞고 응 한타 잘하고 봐봐 근데 후반 가니까 어떤 것 같아 우리 조합이 후반 가니까 솔직히 팀이 나와 옵젝 많이 안 뺏겼으면 이겼을 때 응 그치 우리 지금 글골도 만원 차이밖에 안 나 21대7인데 이거 타오도 이거 지금 다 6개나 밀렸는데 왜 차이가 안 나겠어 바텀이 그만큼 털었으니까 CS 100개 차이야 지금 응 알겠지 응 응 이게 그리고 내가 그 바텀에 계속 라인을 밀고 뭘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밀고 오드 한 박자씩 넣는 것 같아 응 앞으로는 그냥 버리고 바로 갈게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지금 자 이거 용 나왔는데 용 이제 상대 지금 미드 정글 죽어있지 우리 다 살아있고 응 이때 지금 탁 가는 게 아니고 모두가 지금 여기 시야를 들어줘야 돼 미드 밀면서 응 응 미드 밀었지 응 여기로 가면 안 돼 아까 그 용 한탄으로 똑같이 나오잖아 계속 여기로 다녀 우리가 지금 응 여기로 가야되는데 여기 핑허 깔고 응 알았지 음 이런 장면이 계속 나왔어 근데 응 보면 그냥 우리 맨날 항상 용 갈 때는 큰 데로 나가자 미드 저 큰 부시로 나가자 큰 부시로 오케이 항상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하지 이거? 이런 거? 응 그러면은 여기 우리 정글이 이제 타워가 없는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용 쪽으로 가야돼 근데 이제 라인이 밀려있어 응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굳이 정글을 점령하지 말고 대로변으로 갔다가 다 같이 4명이서 이쪽으로 뚫으면서 가면 된다는 거지? 그치 잠깐만 굳이 저 정글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어 자 알려줄게 이거 암흑 시야로 알려줄게 자 미드를 이렇게 믿었잖아 응 미넨이 이렇게 쫄쫄쫄쫄쫄쫄 이렇게 가겠지? 응 그럼 미드에 얘가 막을까 안 막을까? 맞겠지 나 막 한 명이 보이지 그러면 일단 서포터는 여기서 핑크를 일단 봐가지고 시야를 확보해 응 그 다음에 어 여기있다 핑크 여기 핑크 잘해보이지? 응 어 여기서 이제 자 탱커들이 앞장을 서줘요 응 그치 여기 이제 렌즈 돌리면서 여기 시야를 장악해 응 근데 얘들 지금 미드를 막고 있어 응 그럼 얘들이 나와 못 나와 4대 5잖아 응 어 그렇게 천천히 시야먹는거야 순서대로 응 응 알겠지? 응 그것만 지금 용 한타를 5번 했는데 한 번만 했잖아 이 게임 이겼어 응 응 우리 정글은 안 먹어도 되는거지? 우리 정글은 여길 먹을 필요가 없지 지금 그냥 대로변으로 가면 된다는거지 골목길로 가지 말고 그냥 대로변으로 가면 된다는거지 그냥 대로변으로 가면 돼요 아 그니까 이게 개념을 계속 잘못 알고 있는게 내가 계속 그러는거 같아 대로변으로 가면 되는데 천천히 이 골목길을 장악하면서 시야를 제거하면서 가야된다는 내가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한거 같아 우리가 잠깐 나는 보습 보여주기 싫어서 좀 골목으로 간거 같아 보습 보여주기 싫어서 이런거는 못했지 우리가 지금 오늘 게임하면서 다 했던거야 근데 응 응 우리가 오늘 지금 이거 잠깐 동안 까먹은건데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그 오더 갈리는 것 좀 그거 응 그 생각하는 시간동안 그 시간 다 지나가고 우리가 해야될 시간이 응 알겠죠 아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우리 근데 이거 내일한거는 한양이가 하고 응 그냥 놓치는 것만 내가 운영 보고 이렇게 하는것도 좋을거 같은데 그래그래그래 아니 그 오브젝트 먹을 때는 한양이가 하고 나머지는 그 대갈장군이 하는게 아니 대갈장군이래 대갈공명이 하는게 아 잠깐만 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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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가 이게 이거 팀전을 하면은 욕먹을 때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 이제 바텀에서 이제 먹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리를 잡고 그 우리 정글이 용을 먹어 그럼 이제 내가 올라가서 도와주잖아 그럼 보통 원딜이 남아가지고 나머지 그 상대 바텀 두 명을 상대하면서 라인을 쭉쭉쭉 밀고 늦게 합류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 그동안 오늘 말고 뭐 다른 날 뭐 내가 다른 사람하고 하든 그렇게 하면은 좀 약간 약간 늦은 이상가족이 되잖아 이제 원딜이 좀 늦게 올라가니까 그 대신 원딜이 두 명을 보고 있으니까 그거는 밀고 올라가도 되는거 아냐 아니지 그러면 그게 잡아봐 그 원딜이 올라갈 때 두 명을 보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걔네들이 힘쓰고 원딜을 밀어내면 어떻게 할거야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팍팍 밀면은 라인을 받아먹어야 되니까 타워에 자 라인 자 여기 그림판 알려줄게 내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돌 있고 여기 돌 있잖아 여기 강가 이렇게 갈 수 있고 여기 용이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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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 있고 지금 말하는게 자 부시 이거고 여기 타워 있어 타워 자 부시 그래서 원딜이 여기에 서있는데 바텀 듀오가 이렇게 서있을 때 타워 말하는 거잖아 그치 우리는 용을 치고 있잖아 세 명이서 맞아 이거? 아니 나는 방송이 늦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지금 이게 이런 상황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지금 쫀득이야 아 봐봐 쫀 상대 바텀이야 이게 두 명이 아 여기 어 근데 얘네 얘네 둘이 쫀득이를 밀어내 응 그럼 여기로 가서 여기로 밀어놨어 응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싸워먹히는거잖아 상대 미래가 이렇게 이렇게 오는데 응 그치? 응 그럼 어떻게 돼? 이게 3대4 싸움이 된다니까 이게? 이렇게 되버리네 음 아 밀어내로 대로변으로 올라가면? 이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응 민현이 이렇게 싸우고 있을거 아니야 지들길에 여기서 보면 응 근데 쫀득이가 미리 가서 이렇게 미리 합류를 이렇게 돼있어야 돼 네 명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야 용을 내가 같이 쳐가지고 빨리 먹고 나갔을텐데 그치? 그치 응 그러면은 원딜은 남아있고 서포터만 그 정글을 도와줄 때가 있잖아 욕먹을 때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언제 그렇게 하는거야? 그럼 그때는 정글이 다 있을 때 아니야? 정글이랑 모두 다 보이고 아니야 그때는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 우리가 키를 땄어 어 얘네들이 한 명이 죽었다 쳐 그럼 바텀은 1대1이지 어 우리는 3명이서 이제 용을 먹는거야 어 근데 아무리 와봤자 3대4 교전이 일어나 왜? 한 명이 죽었으니까 어 그럴 때 그렇게 하는거지 서포터이 도와주는거는 원딜은 거기서 파밍하면 돼 여기서 어 아니면은 정글이 뭐 딴 데 보여가지고 한타가 벌어져도 이제 뭐 합류가 그렇게 한다거나 그렇지 정글이 전령을 먹고 있으면 어 어 그렇게 하면 되지 아 서포터하고 정글이 둘이서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때 오늘은 한 번 해봤잖아 그거를 근데 다행인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게임하면서 눕는 애들 한 번은 못 봤는데 오늘 해보고 어떻게 대처할지 알 것 같아 이제 음 약간 이거 눕는 애들 한 번은 못 봤어가지고 그 라인전에서는 그것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 전령 먹었을 때 이제 밀고 다이고 하는거 응 응 그것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위드 정글이 바텀이랑 어 그러면 만약에 저쪽이 CS를 포기하면서까지 막 뒤로가 있었거든 그러면 그럴 때는 프리징을 해야 돼 아니면 그냥 오브젝트 먹을 때만 팍팍 밀어 이제 그거 하나 탑 상황은 없면서 어 탑에 전령이 풀렸잖아 방금 같은 상황이잖아요 어 그때는 팍팍 밀고 어 14분 전에는 우리가 탑이 터졌으면 바텀에서 속도를 내고 탑이 안 터졌으면 평소에 하던 때로 해도 돼 아 오케이 자 14분 전에는 돈이 플러스가 돼 응 알지 그거 먹는게 제일 중요해 바텀이 자 CS 100마리 차이도 나는데 돈까지 먹었다 그러면 어때 아주 좋아 이제 잃고 잃고 차이 나는 거지 원들끼리 어 알겠지 딱 그 느낌이야 탑이 손해본 만큼 우리도 이득을 봐줘야 돼 응 디나이보다 채굴이 개이득이다 상대가 빨리 밀면 나도 같이 빨리 밀어라 오케이 오케이 그냥 요번에 사실 타워 빨리 밀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긴 해 근데 그리고 나 캐틀 더 전개를 너무 못해 이거 이거 캐틀 더 전개를 너무 못해 너 캐틀 잘하잖아 아 모르겠어 캐틀 너무 지금 덫 연계하는 거에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응 괜찮아 괜찮아 그 연계만 안 연계 안 해도 되니까 응 그냥 그 미드에서 상대팀이 타워 밀려고 오잖아 응 일자로 덫만 깔아줘도 그게 캐틀이 사기피기인 이유야 응 알겠지 응 기회들이 오지를 못해 덫을 깔아줌 왜냐 전판 상대팀 조합 같은 거 보면 타워 칠 사람 누가 있어 지금 없어 진짜 없지 직스 캐틀 어떻게 뚫을 거야 못 뚫어 못 뚫지 못 뚫어 어 장로 죽어도 할만했잖아 게임이 왜 그런 줄 알아 계속 밀어내가지고 타워를 못 깨니까 쌍타 누가 깰 건데 상대팀 우리 쌍타가 나와 있었는데 만약에 1차 타워가 살아있어 그럼 1차 타워도 누가 깰 건데 없지 미드에 직스 캐틀 다 있습니다 어 그런 조합이었어 이게 우리 조합이 응 맞아 맞아 아니 아쉽다 미드 모여서 한번 줌 밀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한 번 더 하면 이길 수 있겠다 한 번 더 하면 이 조합으로 똑같이 하자고 하고 싶어 나는 지금 이 조합으로 연락하죠 근데 우리가 직스 미드를 쓰는 거는 처음이라서 약간 조금 헤맨 게 있어서 그렇지 연습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이 조합으로 그냥 시청자 다이아몬드 다 껴서 하잖아 우리가 이겨 음 음 그건 안 할래 다이아는 좀 그렇고 플렉까지만 아니냐면 너무 뒤적기 때문에 자식이랑 좀 가지라니까 얘들아 마지막 마지막에 근데 우리 갑자기 전체 내전해가지고 그니까 나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원디를 너무 안 봐 그니까 내가 자꾸 딱 가서 딱 이쁜 각이 보이면은 너무 물고 싶은데 그걸 못하면은 막 어용부용하다가 원딜 몇 번 쓰다가 스킬을 적지적소에 다 못쓰고 그냥 죽어버리더라고 어 근데 나는 그거에 좀 그 생각이 다른 게 볼 때는 잘 보거든 어 근데 오늘 게임 중에서 한 많이 했잖아 게임을 거기에 한 두세 판은 봤어 근데 판마다 다른가 봐 이게 어 언제 봐야 될지 언제 안 봐야 될지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어 음 우리 팀 이길 때 보면 그 계속 잘 지켜주고 잘 이니치를 걸어주잖아 어 근데 게임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살짝 흐트러지는 게 있더라고 아 근데 이번 판 조합이 서포터한테는 좀 기출변경이었어 사실은 음 음 롯티리 혼자서 좀 빡세기 빡셀 것 같긴 하더라 들어간 척하고 빼야 돼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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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거를 중반부터 알겠더라고 세트를 닷으로 띄어줘야 되는데 응 응 근데 세트가 이미 들어오면 어떻게 해? 이미 들어오면 그냥 콩 한번 해줘 그러면 스톤 그냥 세트 들어왔잖아 평타 콩 해주고 큐 쓰고 이슬로 걸어주고 그냥 원딜만 계속 지켜 아니 차라리 내가 피곤 같은 걸 연습할까? 차라리 세트가 근데 들어왔다는 건 각이 좋으니까 들어온 거잖아 그래서 슈욱 들어와서 딱 들어오고 합장 팡 하면은 내가 이렇게 속박을 팡 해도 응 이게 안되잖아 아니 아니지 너무 그거는 인도란타를 얘기해주는 거고 응 궁 들어왔잖아 응 우리가 용 싸움에서 세트 합장이 직스랑 캐트릭 동시에 걸려서 그렇잖아 응 근데 그게 세트 궁 떨어질 때는 그게 이제 스턴이 안 걸린단 말이야 이슬기 전에 응 그냥 궁 썼을 때 오른쪽 클릭 해두고 그냥 평타 그거 탁 하면 이제 딜러들이 도망칠 시간이 살짝 나와 어 어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야 어 옆에서 근데 왜 감독도 왜 합장이라고 그래? 어 합장이라 하길래 합장은 그냥 나만 쓰는 건데? 어 어 그러면 안명강태라고 할게 나는 응 근데 안명강타가 시식이니까 어 그것만 조심하면 되지 세트 같은 경우 많이 해봐서 알잖아 우리 팀도 어 좀 더 그 원딜을 지키는 플레이랑 들어왔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서 누가 세트가 들어오는 게 이제 뻔하면은 이제 그런 걸 어떻게 떼내야 하는지 생각을 해놔야지 내가 어 머리가 느리니까 그거를 미리 기입을 해놔야 되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네가 세트했을 때 반대로 입장을 생각해보면 들어갔는데 CC 걸리면 E를 바로 써 못써 근데 그거는 CC가 안 들어와 아 그래 안 들어와 여기는 좀 느려 그래서 E까지 쓰고 W 쓰기 전에 CC가 들어와 어 그렇지 그건 맞지 그래서 E가 팡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딜로스가 있어가지고 이게 CC가 바로 난데 그래서 세트가 상긴가 봐 어 어 그래 나도 세트가 살짝 고티어 픽인 것 같긴 해 지금 보니까 응 어 그래서 응 일단 다들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응 맞아 우리 차단에 비하면 진짜 많이 좋아졌어 진짜 스크린이 계속 지는 거야 이기면 또 이게 부정타 오히려 좋아 맞아 오히려 좋아 원래 이게 연승할 때 한 번씩 지는 게 있잖아 응 야 우리가 스크린때 다 이겼는데 대회에서 지면 말짱꽁이지 맞아 맞아 어 이게 승패가 로테이션이 돌아야 돼 맞아 오히려 말짱꽁이야 알지 지금 우리 패 패 승 패 패했지 응 이제 승 승 패 패 패 패 대회 당일날 승 승 하면 돼 알지 너무 극적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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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로테이션이 돌아야 된다고 승패가 거의 그냥 그거네 무당이네 이게 승률 50%의 이제 룰이라고 그런 게 있어 원래 그치 알았어 아무튼 내일 다시 잠깐만 내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핵심이 믿음일고 내려오고 믿음일고 내려오고 이산가족 하지 않고 이거 두 개네 믿음일고 내려오고 이산가족 안하고 같이 다니고 맞지 맞지 우리가 지금 첫날에 피드백이 뭐 있는 줄 알아? 코란에 판타오페 라인 안 밀어 겁나 다려 어 그 외에 등등등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믿음일고 오브젝트 그리고 이산가족 끝이야 얼마나 많이 들었어 지금 이 상태에서 맞지 맞지 아 이거 진짜 오늘 계속 피드백이 계속 나왔어 그치 믿음일고 이산가족 안하고 이거 맨날 이것만 나오잖아 지금 이게 이것만 고치면 돼 이제 끝났어 알지 믿음일고 오브젝트 믿음일고 오브젝트 믿음일고 오브젝트 그 저기 미드 쪽에서 들어가야 된다 블루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치 그치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동시에 근데 좀 한 한계 욕심을 조금 더 내가지고 좀 그렇게 하나봐 딴 것도 동시에 하면서 이렇게 투잡 느낌으로 욕심 개인 라인에서 욕심을 좀 난 좀 버려야겠어 응 약간 나 부탁하고 싶은게 그냥 저렇게 전판처럼 판빈이 너무 망한 거면은 내 입장에서는 그냥 바텀에서 무조건 그 메꿀 수 밖에 없어서 다이브 준비를 위해서 라인은 그냥 포탑 채보다 너가 할만큼 다하고 계속 압박하고 내가 계속 바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어차피 계속 봐줄 테니까 좀 더 프리징해서 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압박해 자 지금 서로한테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말해봐봐 서로한테 말하는 거? 어 원하는 거 원하는 거 원하는 거? 응 없어 나는 어 먼저 말씀하세요 개썸 조합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싸움 개싸움 조합이요? 예 그 예를 들어 어떤 거요? 개싸움 조합 소규모 교전 응 캣을 좀 티어 낮추고 빵테 같은 거 많이 하고 음 이거 우리가 되게 잘하는 거 이미 검증 됐으니까 아예 이쪽으로 스타일을 굳혀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나도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밴 당할 확률이 너무 확고해 지금 응 개싸움 조합 다치면 우리 뭐 할까 그러면 다른 개싸움 다른 개싸움 조합 우리 챔프 폭에서 다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거기서 응 내가 챔프 폭이 넓었잖아? 그냥 이제 나도 조합 짜기 편해 그냥 내가 하라는 거 하면 되니까 응 근데 우리 챔프 폭 뭐야 이게 이게 이제 탑은 무조건 탭 해야 돼 정글도 딜 탱 섞어서 해야 돼 미드가 딜 해주고 원 딜 딜 해주고 서폿이 탱이야 유틸 서폿 안 돼 응 오더 갈리는 거 정하자 어때요? 오케이 난 한양이 울러 따라가도 될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주도권 있을 때 없을 때 너무 간만에 차이가 주도권 간만에 차이가 큰 거 같아 응 그리고 정글이 보기가 쉬워 사실은 믿은 라인을 보면서 해야 돼서 어 헤드가 주도권 있으면 너가 적극적으로 하고 그거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아 그래? 항상 너가 무조건 하고 음 우리는 감언만 어때요? 감독님? 감독 어때? 이렇게 가는 거 항상 그러니까 핵심 오더를 정글에 해주면 좋은 아 근데 너무 부담이고 그거는 맞아 나도 그거 같아 그냥 헤드로 하던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따름만 줘 응? 내가 뭐 하자고 했을 때 막 텔이 없다 텔이 없어서 그리고 상대에 넘부른 텔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후기 깔끔하게 어 근데 집중력 떨어져서 안 들리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오로 할 때 진짜 그런 거 하나 붙여줘 욕까지 지금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나 욕한다 나 진짜 나 진짜 욕한다 응 얘들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응 몰라 우리 팀은 말을 해도 안 들어줘 응 어? 말은 똑바로 하고 있는데 안 들어주는 거야 지금 응 응 응 응 그게 지금 매 판마다 나오고 있어 응 오케이? 안 듣는 건지 안 들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집중해서 못 들을 수 있다고 저 근데 그거를 인지를 시켜줘야 돼 응 알겠지? 노이즈 캔슬링 돼 응 입은 됐으니까 이제 귀하면 되네 욕 한 번씩 붙여줘 그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욕 한 번씩 아니면은 그런 거 나는 솔직히 롤은 잘 모르겠는데 어 타 게임에서는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이름 부르면은 잘 들려 이름 이름 자기 이름 어 그러니까 나 용치고 있어 도와줘 하면 누가 갈지 잘 모르는데 응 준서가 병관아 용도 도와줘 이러면은 가게 되더라 맞아 어 가게 되더라 난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야 응 인정 근데 이게 냥이가 지금 적응하는 거에다가 여기 얹어가지고 오다까지 하면은 너무 그 머리 복잡하지 않을까 아 근데 지금 잘하고 있어 마지막 판에 진짜 잘했다니까 그니까 그거를 메인으로 자기가 해야 된다는 그게 붙어버리면 아 그러니까 메인은 아니야 메인은 아닌 거 같아 같이 같이 하고 왜냐면 지정하면서 이렇게 탁탁탁 하기가 지금 하는 것도 지금 막 집중력을 많이 소모하는데 아 메인이 아니고 그니까 지금 그냥 간단하게 숫자로 표기하면 빅헤드가 한 3 한양 3 나머지 뭐 몇이냐 6 2 2 2 2 1 이렇게 해줘 지금 그러면 싸움각이랑 오브젝트 각은 한양이가 많이 보자 나 그런거 잘 못 보거든 오케이 오케이 나는 그냥 그런거 많이 볼게 그러면은 싸움 끝나고 이득전환이랑 방어전환 이런 것만 볼게 이런 거 위주로 보고 싸운 각은 한량의 말부터 우리가 그거 들으면 반문 없이 그냥 바로 가자 싸우자 했으면 누군은 싸우고 하는 거 보니 다 같이 싸우고 지던지 다 같이 안 싸우고 저거 뭐야 사리던지 둘 중에 하나가 더 좋은 거야 최근 오더를 들어보면 그 라인 관리 다 생각하고 말하더라고 지금 정글이 그만큼 지금 발전이 겁나 많이 됐어요 지금 지금 이더리움을 또 싸웠으니까 코인 사세요 님들 근데 코인은 왜 이렇게 잘 알아? 피해자이니까요 또 코인 피해자야 리플? 이더리움 이더리움 아무튼 재테크 필요하지 다들 새벽까지 다들 고생했고 고생했습니다 지금 롤 피드백할 때는 한숨 한 번도 안 쉬다가 비트코인 얘기하니까 한숨 쉬네 진짜 힘들었나봐 많이 잃었나봐 내일 다들 시간 내일이 자유로운 시간인가? 내일 아무것도 다 모이는 시간이야 휴일이다 내가 지금 내일 이사 이슈 때문에 아침에 이사를 해야 되거든 지금 그래서 그전에 솔랭 듀오 같은 거나 연습하고 있다가 내가 한 적어도 6시에 연습 맞추려고 올게 다 세팅해놓고 응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어 어 일단 그렇게 할 거고 늦어지면 되니까 카톡으로 얘기해줄게 그거를 이제 그전에 일단 먼저 일어나 있는 사람은 이제 그거 연습하고 있으면 될 거 같아 솔랭 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게 팀 게임 하는 것처럼 듀오를 하잖아 듀오끼리만 그렇게 해봐 솔랭 팀원들이 아무리 질을 맞아도 듀오끼리만 그렇게 해봐 아 그럼 믿으러 안와도 우리는 둘이 꿋꿋하게 밀고 내려가고? 아니 이제 꿋꿋하게 밀린 게 아니고 우리 팀이 어디 있는지 보고 그거를 이제 밀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같이 다니기? 이산가족 그거 안 하기를 연습하기? 우선 어 솔랭에서는 이산가족 안 하기를 연습하면 될 거 같아 아 알았어 그리고 감독도 막 이사했는데 급하게 너무 오지마 응 그래 다 정리되면 왔어 그러면 우리 내일 다 같이 모이는 거는 6시고 그전에는 개인연습인가? 개인연습인가? 나는 쫀득이랑 같이 연습을 하면 되겠다 음 헤드만 시간되면 나랑 하자 어 헤드나 그 누구야 그 그 함수 함수도 함수도 같이 하자 이거 괜찮으면 우리 솔랭 할 때 다들 개인연습할 때 따로 개인 숙제 좀 내려도 될까? 어 내줘 이거 함수는 이거 상성별로 라인전 확실하게 좀 플랜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 그거 내가 짜줄게 답을 이제 내가 시간 날 때 어차피 챔피언 별로 없으니까 그걸 내가 짜줄게 그건 이제 도끼가 하고 그러면 이제 한양이는 이제 콜할 때 이제 마침 듀오하니까 콜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지금 잘하고 있어 그리고 주도적으로 갱킹각 계속 봐주기 응 그리고 헤드는 미드 갱각 콜해주기 이거 좀 나왔었지 오늘 갱각이 있는데 콜 안하는 거 응 나 약간 미드를 딸라는 생각을 잘 안하게 되는 거야 팀게임은 응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 한두 번은 좀 부를 필요가 있어 미드도 미드 갱각 나오면 콜해주고 응 그리고 오늘 가드 올리는 갓 같은 거 되게 한양이랑 같이 잘 봐줬거든 이제 그런 거 앞으로도 한양이랑 같이 리드해주기 가드 올리는 거 아 아 오케이 그리고 쫀득이는 오늘 배우듯이 지금까지 프리징 잘했거든 이게 그렇게 막 나쁜 게 아니야 이제 프리징이랑 푸시 같은 거 음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 각을 확실하게 보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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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번 연기 많이 배웠어 언제 프리징하고 언제 푸시하는 게 좋을지 어 잘한다 삭제했다 그리고 이거 변건이는 이거 걸기 전에 콜하고 응 그리고 이거 침착량이 뭉쳐서 돌아다니는 오케이 오케이 뭉치기 근데 우리 생계 대회 있잖아 4강전 소울우 팀 이기면 바로 결승 아니야? 맞아 맞지 그치 3판 2선인가? 3판 2선 그리고 3,4위전도 있어 오 무조건 월화를 다 해 이기든 지든 첫날 월일날 아 그렇구나 오케이 근데 요번에 소울우 님네 저는 진짜 바텀에서 반가람 날 거 같아 맞지? 맞지? 거기도 바텀 거기가 바텀을 볼 거라고? 거기도? 거기도 바텀 몰팡 조합이잖아 거기도 바텀을 보고 허허아 근데 우리 바텀이 더 세 왜 그래 맞아 모르겠어 그럼 우리 믿어도 세잖아 득이가 진짜 나는 딱 느꼈어 롤 챔피언 같아 키를 먹으면 진짜 본인이 강해져 인간이 자신감이 막 킬맞은 것만큼 막 뼛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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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 마인드야 쟤는 진짜 그냥 원 딜이 딱이야 쟤는 뼛속까지 왕자 마인드야 오 인간이 인간이 키를 원해 이거 쪼쌓기가 애쉬는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 근데 이거 캐틀은 확실히 숙련도가 떨어져 지금 그래서 이거 우리가 팀적으로 캐틀을 계속 할 거면은 개인 연습할 때 내가 좀 붙어줄게 응 캐틀을 좀 개조할 필요가 있어 그거 만약에 캐틀이 진짜 못하겠으면 그 다른 거를 찾아야 돼 근데 아 캐틀 캐틀 연습을 다시 해볼게 그게 안 되는 거면 차라리 그 미포를 일단 아 근데 뭔가 미포가 잘 안 맞는데 이게 딜 좀 해주는 게 좋긴 한데 이게 아냐 좀 근데 캐틀 잘하는데 잘해 잘하는 그냥 상체가 무너져서 뭐 원대로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못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일자 분만 쓰면 그냥 근데 쫑필 따는 거 보면 더 잘 꺼라 아니야 액틀을 제대로 못 넣고 있어 아 맞아 그러니까 더 잡을 수 더 잡을 수 있는데 내가 계속 흘려 덫을 오늘 좀 듣기 심했어 어제까지는 좀 괜찮은데 오늘 좀 많이 심했어 오늘 내가 지금까지 본 캐틀 진짜 감명 받은 게 더 진짜 잘 깔 때 있고 안 깔 때 있고 그거 판마다 달랐는데 내가 잘 본 캐틀은 그 쫀득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아 오케이 난 근데 애쉬가 너무 좋은 거 같다 개인적으로 그것도 그래 애쉬 애쉬는 원거리 이니쉬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 사기라고 생각 근데 이제 벤 당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 1평 예 벤도 벤인데 애쉬도 별로 그 우리가 이산가족 메타 때문에 음 혼자 고립되는 경우 고립되는 경우 많아 아니 근데 덕이가 한 3 정도만 침울해도 되는데 너무 많이 침울해 아니 이렇게까지 침울할 필요까진 없는데 침울한 거야 지금? 왜 침울해? 어 굉장히 그 자기에게 책임감이 좀 막중하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된다는 그게 있는 거 같아 다들 그렇게 침풍담이 지금 막중하지 그러면 덕이야 정글 갈래? 잘했어 아 갑자기 왜 그래 X가 지금 백종 패치 30% 됐는데 왜 그래 아니야 열심히 할게 싫쳐라 옳이 아 그냥 양의도 상당해 원딜 prom이 상당히 잘해 하 rockets 10천으로 아니야 열심히 할게 Tale 침울한 갑자기 힘이 났어 지금 선콘한 너가 쟤 자리를 어떻게 얻은 자리인지를 supportive 난 갑자기 힘이 났어 지금 어 그치 니가 글자 Nursing 어rate 계속 기억해 득이 맞아 득이 잘해 나 신분 상태에서 잘해 잘하지 잘했어 근데 이제 캐리 해야된다는 압박이 있으니까 더 잘해야되고 더 잘해야되고 그러니까 진짜 나보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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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있으면 내가 미드에 밀고 그냥 같이 다니는건 뭐가 있던데 이상기들이랑 전판 내가 아시는거는 나도 내가 그냥 더 확실하게 바텀 밀어 바텀 무조건 다이브해 이렇게 해서 다이브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런거를 내가 못했어 외군줄 알아? 본인도 살짝 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주는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해야되고 사실은 그래서 어려워 눈롤하는 눈롤하는 사람 상대하는 법을 연판을 통해서 확실히 좀 깨달은거 같아 같이 빠르게 밀어 요번에 여태까지 한게임이랑 좀 많이 달랐어가지고 많이 배운거 같아 이번판 대단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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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생각했을때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지않아 정글랑 원디를 수업을 했는데 원디를 원래 다이아 찍었는데 한양이가 지금 이 대회가 끝나고 정글 솔랭 돌리잖아? 너 지금 최고티어 찍을 수 있어 성장했어 근데 이거 끝나면 정글 안할거야 나 탑신병자야 정글 진짜 싫어해 그래도야 티어 비싸게 팔리고 싶지않아 안올리는거네 아 미장티어 했어 이거? 아냐아냐 아 오늘도 참 많았습니다 오늘 오늘 오늘이지 오늘은 다시 또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번 또 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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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는데 그래도 오늘 재밌어서 저는 재밌었습니다 뭐야 오늘 재밌었던 기억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세요 오늘 맞아 자 이 때 좋았던 기억 득이는 그 오늘 이긴거 다시 봐 그리고 기분 풀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긍정적으로 생각해 왜냐면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탑이 밀려가지고 크게 스노우볼이 글려진거니까 본인은 잘했으니까 나는 내가 연습을 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함수는 쫀득이가 플레 상대로 이걸 라인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엄청난거야 사실은 맞아 맞아 이것도 다 한 명씩 다 책임감을 갖고 있는거야 맞아 다들 힘든 부분이 하나씩은 있어 그리고 노트북이기 때문에 컨트롤하면 찢어버리지 그 근데 그 이제 질문 나도 이제 나도 질문하고 싶은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 럼블 상대로 심연에 가면 오더를 받았는데 사실 그때 약간 좀 머릿속에 궁금함이 있어가지고 끝나고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럼블이 이제 불로 지지는 데미지가 세는데 카탈리스크 가니까 더 빨리 녹는 것 같더라고 만약에 혹시 그 맞아 올리는 망토를 빨리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오면 그렇게 조금 내가 유동적으로 하면 어땠을까 해도 될까 아니 그러면 적응형 투구를 가면 좀 어땠을까 초반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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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이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응 시면에 가면 업그레이드가 돼요 저절로 13레벨 치 찍으면 나 궁금한게 지금 투구들이 탑갱을 한 번도 안 간게 탑갱을 좀 갔으면 어땠을까 이뤘는데 내가 탑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가줬으면 저렇게 죽지 않았을까 한 번이라도 그냥 찔러보기식이라도 탑갱도 탑갱이 탑갱은 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일단 탑을 지켜야 되는건 탑 책임이니까 내 책임이니까 갱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상대가 일부러 내가 제일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 위주로 컷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데뷔 플랜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내가 연습하는게 내 피지컬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아까 첫판에서 릴리아도 그렇고 뭐 이제 정글이랑 같이 그부랑 같이 두 번째판이었던가 없는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상 스토리라인을 구축하는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쯤이면 쟤네들이 저기와서 전력 먹고 날 밀겠다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황이 왔을 때 아까도 얘기가 나온거긴 한데 그 전력을 깔면 차라리 바텀 라인 프리징이 아니라 진짜 바텀을 세게 밀어서 반반 이상으로 가는거 그게 맞아 이 롤은 지금 다이아인데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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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는 내 판단력이랑 피지컬을 보완할 만큼 연습을 해볼게 일단 나 때문에 지금 몇번 진거 같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기 때문에 안그래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이길 수 있을 때 바텀에 바텀에 그러면 우리는 누구야 쫀득 몇이지? 플래티넘이지?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그러면 금아 와야돼 우리 금아 상대를 어떻게 해 라인전 힘든거야 그렇지 금아? 트알이 와가지고 하는거랑 비슷한거야 라인전을 어 그런 압박감? 어 나 그리고 우리 직스 좀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직스 느낌 있었어 직스 느낌 있었어 응 이 게임 직스때문에 왜 이렇게 온거야 맞아 맞아 원래 제갈공망이 화기를 잘 써 맞음 근데 맞나? 어 나중에 자르반직스 같은거 하면 안되나? 근데 이게 그 뭐지? 우리 조합이 아니 우리 조합이었는데 직스 원딜을 하는게 단점이 그게 제일 내가 말한게 그거야 이제 한타에서 딜러들이 죽으면 안돼 맞아 알지 어 자르반직스 그런 조합 진짜 좋지 나도 하고싶어 그런거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번 느껴본거고 지금 응 근데 전판같이 그런 상황 나오면 안돼 우리가 그래서 우리 조합 그 챔피언 폭상 우리가 내가 조합을 짜줄 때 어떻게 해야되냐면 딜러 두릴은 떨어져 있어야 돼 응 맞아 한 명이 죽져라도 한 명이 딜 할 수 있게 지금 지스코드 일반 채팅했어 어 어 그리고 딜러 한 명씩마다 정글이랑 서포시 붙어서 지켜주고 응 응 응 응 맞아 맞아 그게 맞아 그리고 탱커 나머지 세 명이 이제 누가 이닛이 걸지 그 인게임에서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응 으흠 그리고 그 그거 직스 되게 좋았는데 폭킹 말고 폭딜 칵 물어서 칵 죽이는거 근데 그 캐릭 폭딜이 없음 그니까 그런거 없나 좋은거 직스가 폭딜이여 사일러스가 좋던데 콱 들어가서 그냥 피즈? 사일러스도 할 줄 알잖아 아 그거 내가 설명해줄게 왜 폭딜 챔피언 거의 안 시키는지 응 자 이거 메모장 보이지 응 자 탱 탱 폭 딜 지속 딜 탱 밸런스가 어떨거 같애 이게 한번 잘못 맞추면 바로 튀어야 돼 그치 응 이게 탱이 세 개가 있으면 지속이 두 개는 있어야 돼 응 한 명이 죽어도 한 명이 넣어줄 수 있게 지속 딜 응 아지르 어 아지르 좋다 아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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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줄 알아? 어? 아지르 내일 저녁까지 준비해오겠음 그러면 어? 에잉? 갑자기 배운다고? 아지르 어렵잖아 아자르 어려운거 아니야? 어려워도 하루 하면은 뭐 재능러야? 뭐야 아니 헤드 무슨 뭐 너 뭐 타분한 그 재능러냐? 그게 가능해? 굉장히 대단한데 아 그렇게 어렵나? 아니 아예 안 해본건 아닌데 옛날에 처음 나왔을땐 했는데 대단하다 그래금 그게 그거 팍팍하는거 나 팍팍하는거 추천하는 챔피언은 자 직스랑 오리아나 아지르 신드라 파시오페아 사일러스 코르키 그런거 라이즈는 어때요? 라이즈 라이즈 잘할 수 있어 이거 좀 힘들텐데 라이즈 예전에 카이리한테 배웠나? 누구한테 배우긴 했었는데 어.. 라이즈 라이즈는 나쁘진 않잖아 팀게임할때 싸이 같은거 쓸 때 확실히 든든하긴 해 근데 궁 빼고 쓴 라이즈 약간 궁 쓴다가 뒤지기 쉽다고 해서 라이즈 내가 좀 안좋은 추억이 있어서 안했으면 좋겠어 아 오케이 오케이 코르키 근데 코르키 초반에 너무 약하지 않나? 어 후반이죠 근데 어차피 장아 때는 후반가? 그리고 그거 괜찮으면 코르키는 코르키가 좋은게 뭔지 알아? 그 폭탄? 어 폭탄 폭탄 때마다 이제 오제트를 무조건 이길 수가 있어 그치 그치 어 그게 사기야 어 코르키 미드 코르키 연습도 괜찮을 것 같아 한번 해볼래? 코르키는 다시 간만 찾으면 될 것 같아 어 코르키가 지금 플레이스태을 보면 사이드 돌은 거 좋아하고 호텔도 들고 맞아 저번에 코르키 했던 것 같은데 저번에 어 그럼 머드는 좀 더 남아서 해 그거 네 네 좀 한두판만 해보자 어 그게 좋겠어 그래 그럼 하자 한 장이는 남고 어 나도 할래 어 오케이 오케이 세명은 남고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저기 원딜 서포트는 자러 가나? 그럼 뭐 응원해 급해서? 네 가야지 아니 아니 우리 내일 내일 하면 되지 내일 코르키가 또 좋으니까 그치 그치 우리 그러면 내일 언제 할지 잡자 그러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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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리하지 말고 쉬다가 내일 해 그래 네 아 그러면 네 그렇게 하자 아 맞아 내일 잘 내일 이겨야 되니까 뭐지야 그거 욕심이야 남아서 하는 거 쉬는 것도 해야 돼 좋은 때야 한 시간도 박히지 야 지금 그냥 쉬고 어 잠 자고 어 내일 점심부터 하면 되지 맞지? 나는 우리 감독이 너무 좋아 오케이 그게 맞아 응 음 가자 이제 그럼 가자 내일 언제 맞춰볼까 내일? 어 그거는 이제 듀오끼리 알아서 얘기하고 난 6시에 올게 일단 우리 내일 오케이 나는 방송 한 시쯤에 켜 한 시쯤에 켜 헤드야 한 해 몇 시 온다고? 한 시쯤에 켜 너는 잠을 안 자니? 너 원래 방송 시간이 그런데 어떡해 아니 9시에 방송하는데 한 시 같은 거지 체력 미쳤다 쩜득이 자나 봐 아니야 나 있어 10시부터 돼 오늘 나 8시 8시? 아침? 아침 8시 그래 그럼 먼저 하고 있으면 되겠다 나 한 시 나 한 12시 아 11시쯤에 올게 아 11시쯤? 어 그렇게 일찍? 아니 얘들아 아니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봐 응 얘들아 다음 8시간 이상은 자 다들 어 자는거야 저희 총돈에 어 8시간 이상은 자라고 잠은 알겠지 8시간 이상 자 어 8시간 이상 자고 그때부터 일해 잘거면 헤드야 한 2, 3시에 와 내일 길게 해야돼 내일 어차피 왜냐면 다 같이 모이는 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 4시쯤 할까 그러면? 4시쯤? 11시에 뭐야 11시 11시? 11시? 그럼 그럼 감독아 응? 나 내일 뭐 연습해? 무슨 챔 연습해? 코르키 일단 해줬으면 좋겠고 어 코르키랑 아지르 한번 해볼래? 아지르? 아지르? 아지르 맛만 보고 어 내가 보는 건 좀 부정하니까 옆에 저거 뭐야 한양이가 봤을 때 야 새끼야 그거 치워 하면 안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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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나도 내일 자크 연습할게 자크 연습할게 아 자크랑 아 첼리? 자크랑 또 뭐 할 거 있나 나? 자크 연습하고 자크? 정글? 응 아니 그냥 하던거만 해 그냥 하던거만 해 나 어 하던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잘하고 있어 하다가 좋아 릴리아 좀 해봐 아 릴리아 좀 하고 어 됐어 그럼 뱀덩을 잡아 알았어? 냥이가 진짜 열심히 하네 그니까 그니까 아 진짜 많이 늘었어요 근데 냥이가 진짜 열심히 해 응 정글이 예를들어 정글 1,6치가 5였으면 지금 한 80이야 아아 개떡상했네 근데 사실 바텀은 바텀은 근데 우리는 사실 같이 해야지 뭔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응 몇 시에 오고 싶은데 우리 한 4시쯤? 4시? 어 둘이 하는건 우리 다 찢을 수 있어 솔직히 잘행 같은거는 맞아 확실해? 응 우리 연태 다 하겠잖아 잘행은 아 그래 확실해? 다 이기진 않았던거 같은데 다 이기잖아 우리 자 그거는 이제 들어가서 카톡으로 얘기하고 다들 그럽시다 이제 못들어가겠네 자 혜택입니다 바로 떠죠 다들 카톡으로 얘기하죠 카톡으로 얘기하죠 잘 돼 디스코드 공지 저거 일반 다 나만 좀 잠깐 그 감독 나만 조금만 좀 그 짓도 좀 오케이 오케이 형이 형 고생했어 형이 형 나갈게 오케이 내일 봐 안녕 바로 나가야 돼 이거 안 나가면은 오늘 7시까지 그러면 득이는 4시에 하자고 하면은 나는 근데 나 이거 너 숙련도가 너무 떨어져서 나는 좀 미리 나와서 좀 할까? 적어도 1시에는 와야 될 것 같은데 밥 먹고 한시에 그쵸? 아 왜냐하면은 내가 토요일날 저녁에 베테넨 때문에 연습을 또 저녁타임을 못하고 지금 누가 제일 힘든 줄 알아요?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감독 2번 러브코치 3번 함수영 4번 한냥이 5번 머갈공명 6번 쫀득이 7번 나 누구 같아요? 쏘영이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지금 극한으로 참고 있어 나 근데 주말에도 나 지금 집에 못 들어갈 생각 정답자가 있네 심지어 그래서 내일 하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또 아 연습을 안 하면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 연습을 안 했는데 잘 못한다? 너무 미안하지 왜냐면은 다 지금 막 힘든 걸 안고 있단 말이야 탑 진짜 자기보다 두채금 높은 사람 상대해야 돼 송태섭이야 사실상 정글 안 하던 거 적응하고 있어 일주일 안에 그것도 일주일도 아니지 한 이틀 일주일 하고나서 했지 미드 오다까지 해야 돼 원딜 하면 그거 해야 돼 그것도 원딜도 해야 돼 내가 사실 제일 속 편하거든 내가 제일 속 편하잖아 막말로 그게 문제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내가 편하니까 내가 제일 좀 속 편하니까 잘 안됐을 때 왠지 내가 난 적응할 것도 없어 난 새로운 영웅 뭐 적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그 현우영이 약한 만큼 다른 라인에서 강하게 가져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는 거지 바텀은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야 저기 그러니까 저쪽은 지금 탑은 해꼬통 당하면서 막 어? 전이가 돼서 고슴도치가 돼 있는데 호의 호식하는 게 편안하게 라인전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게 너무 부담인 거지 여기는 지금 막 전이가 돼가지고 막 이 악물고 어? 버티고 있는데 관우 장비가 와가지고 막 미친 씨 막 관우가 막 청룡어널들을 막 휘두르고 있는데 그죠? 머리에 막 피 철철 흘리면서 막 버티고 있단 말이야 근데 버티면 어떻게든 되겠지? 아 근데 놀고 있어 이렇게 만약에 뭐 어? 한 반반 갔어? 미안해 이러면은 그치? 좀 그렇잖아 뭐 미안해 좀 해보려고 했는데 반반 반반이야 이러면은 그치 저쪽이 우리 탑이 철철 흐른 만큼 우리도 아래에서 철철 흐르게 해줘야 되는데 그럴려면은 좀 짤짤이가 더 좋은 건가? 그쵸? 왜냐면 몰아넣고 타워 안에 몰아넣고 이렇게 막 짤짤이를 막 해가지고 진짜 막 진짜 극한까지 고통받게 하더라고 짤짤이는 근데 뭐 지금 왔었는데 뭐 할 수 없고 아 내가 한다는 게 아니고 후원 감사합니다 데이활동? 없는데? 배텐? 아무튼 오늘 한 그러면 지금 바꿔놓을까? 공지를 바꿔놓자 현실 가능성 있는 걸로 하자고 오늘도 내가 아침에 온다고 놓고 못 왔잖아 여러분들이 착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원래는 욕 처먹어야 돼 맘대로 공지 당일날 써가지고 듣는다고 어 취소하고 이러면 뭘 리얼이야 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우 형님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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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를 바꾸자 언제 하냐 오후 밥 먹고 2시에 오자 그리고 내가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확실히 어리버리 좀 많이 탔죠? 마지막쯤에 후원 감사합니다 오후 2시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이 내일하고 일요일이 풀로 다같이 팀원들이 할 수 있는 좀 그런거라서 내일은 좀 오래하는 느낌으로 TN S TNS팀 바텀 연습 민 팀 연습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가 그거 들었지? 2시에 와 후원 감사합니다 스포킹이 또 어려워 참는게 어려워 오히려 가만히 있는게 어려운거야 진짜로 이닛이 걸릴듯 말듯 막 감질나게 하면서 나만 멀리서 팔 이따만한게 긴걸로 고무고무총으로 계속 난타하는게 어려워 그게 가만히 있는게 어렵다고 거리 조절하면서 5천원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무총 지금 내일은 낮에는 사봉디제도처럼 다 퍼져가지고 강해진 다음에 저쯤에 팀연습을 하지 않을까 어려워 나니 진짜 폭행 어려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000원 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000원 감사합니다 아까 10,000원 감사합니다 구독 retro 멀어집니다 participants 클래시 저 내일 원래 무슨 월드컵이었죠? 최악의 치킨은 수요일인데? 아 나 모르고 지워버렸어 나 다음주나 해야 되거든 어릴 적 추억의 음식 어려웠죠? 다음주나 각 봐서 할게요 확실히 재밌어 팀게임이 그래서 내가 옛날에 계속 히오스대가 계속 참가한거지 요맛이야 요맛 안녕 오후 2시에 봐요 해줘야 돼요? 그냥